영어영문학과 6년 전공자 강성호 영어선생님의 영어수업 바로 지금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 regres은 고등학교 영어담당 짓독교사 강성호 영어선생님입니다. 2024 수 완성 특강 영어 오늘의 수업 진도는 제 1강 그래 목적 파악입니다. 1-1번 보케블러리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주세요. 1-1번입니다. 다음 글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블루라이트 피어러 귀중 매년 현대미술협회는 우리 주의 뛰어난 미술가들을 기리기 위해 시상식의 밤을 개최합니다. 올해의 프로그램을 위해 저희는 귀그룹같은 새롭고 현대적인 예술그룹들을 특별히 출연시키고자 합니다. 불과 1년만에 귀 보컬그룹은 독특한 스타일과 환상적인 음역으로 유명해졌습니다. 여러분이 10월 6일 저녁에 저희를 위해 선곡하신 두 곡을 공연함으로써 저희가 현대미술협회에서의 올해의 업적을 축하하도록 도와주신다면 저희에게 영광일 것입니다. 1-1번 계속 이어집니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저희의 초청을 받아들이신다면 여러분의 이동경비와 숙박비는 저희가 전부 부담하겠습니다. 저희가 8월 18일까지 저희 일정 계획을 마무리함으로 여러분이 저희의 초청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가능한 한 일찍 저희에게 알려주실 수 있다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승을 빌며 크리스천 리컬스 드림 이 글 1-1의 소재는 축하공연 요청입니다. 현대적인 보컬그룹에게 현대미술에서의 올해의 업적을 축하하는 시상식에서 두 곡을 공연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편지그림으로 이 글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번 시상식의 축하공연을 요청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1-1의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2번 버켓블러리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주세요. 1-2번입니다. 다음 글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카터씨께 FC레인보우시티 50주년 기념상품에 귀하께서 보여주신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 이메일을 쓰는 이유는 귀하의 최근 주문에 대한 최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입니다. 매우 짧은 시간 동안 전례없는 수준의 수요로 인해 FC레인보우시티 50주년 기념 셔츠 2XL에 대한 귀하의 주문을 이행할 수 없음을 귀하께 알려드리게 되어 유감입니다. 저희는 귀하께서 원래 구매하신 상품에 대한 환불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1-2번 계속 이어집니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귀하께서는 영업일 기준 2-7일 이내에 원래 지불하신 방식으로 환불금을 되돌려받게 될 것입니다. 추가 질문이 있으신 경우에 개의치 마시고 저에게 메일을 보내주시면 기꺼이 귀하께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FC레인보우시티의 열렬한 패드로서의 귀하의 지지와 사랑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이번 불편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진심을 담아 FC레인보우시티 온라인 매장 매니저 채드 아담 스트림 이 글 1-2의 소재는 환불정책알림입니다. 전례없는 수준의 수요로 인해 고객의 기념셔츠 주문을 이행할 수 없게 되어 환불과 관련된 세부사항을 안내하고 있으므로 글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상품주문권 미이행으로 인한 환불처리 중임을 알리려고 합니다. 따라서 1-2의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3번 보캐블러리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보세요. 1-3번입니다. 다음 글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퍼킨스직에 귀하의 작업 샘플을 보내주시고 우리가 공개 채용하기로 한 편집자직에 대한 귀하의 견해를 논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작업 결과물을 살펴보았고 우리의 지난번 대화, 특히 분석적인 주제에 대해 귀하의 편집 방식을 보여주기를 주저하셨던 것에 대해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대화를 나눈 이후로 저는 상당한 편집 자격을 갖춘 몇몇 다른 지원자를 면접했고 분석 능력과 전문 지식이 이 일에 대한 중요한 필수 조건임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1-3번 계속 이어집니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제 결론은 귀하의 배경이 이 직책에 적합하지 않으며 솔직히 말해 귀하가 필수 연수기간 동안 이 일을 즐기지 않으리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결정을 내려야 해서 유감입니다. 거듭 이 일에 대한 귀하의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건승을 빌며 인사부장 셰일락 헐린스 드림 이 글 1-3의 소재는 편집자직 지원자에 대한 불합격 통보입니다. 지원자의 견해와 배경을 고려해볼 때 편집자직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채용할 수 없다는 내용의 그림으로 이 글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번 지원자를 편집자로 채용할 수 없음을 알리려고 합니다. 따라서 1-3의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수능특강 1-4 보캐블러리입니다. 화면은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주세요. 1-4번입니다. 다음 글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Y2C께 곧 있을 인사관리협회의 지역회의에 초청연사로 저를 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명예롭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모임에 상원의원 몇 분을 초대하셨다는 점을 고려하면 저는 이 행사가 훌륭한 행사가 될 것임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회의에서 연설하고 싶지만 저는 가족행사로 인해 그날 외국에 나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을 것입니다. 1-4번 계속 이어집니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이에 저는 제 자리를 대신할 초청연사로 줄리아 스펜서씨를 추천하고 싶습니다. 스펜서씨는 30년 동안 인사 분야에서 일해오고 있고 인적 조직 및 사회 조직 전문가이며 경력 내내 많은 연설 업무를 해왔습니다. 제 대체 연사로 그녀를 초대하기로 결정하시면 그녀에게 사전 고지할 수 있도록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다시 한번 귀아이의 초대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귀아이의 행사가 큰 성공을 거두기를 바랍니다. 진심을 담아 크리스 커쇼 드림 이 글 1-4의 소재는 초청연사 제한 거절 및 대체 연사 추천입니다. 인사관리협회의 지역회의에 초청연사로 초대받은 필자가 회의 날 가족 행사로 인해 외국에 나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초대를 거절할 수밖에 없다고 밝히면서 자신을 대신할 연사로 줄리아 스펜서씨를 추천하고 있는 그림으로 글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4번 초청연사 제한을 거절하고 대체할 사람을 추천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1-4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귀한 데이에 출석 인증을 완료해주세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원고등학교 영어담당 지도교사 강성호 영어선생입니다. 2024 수능특강 영어 오늘의 수업 진도는 제2강 심경 분위기 파악입니다. 수능특강 2-1 보케블러리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주세요. 2-1번입니다. 다음 글에 드러난 샘의 심경 변화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늦은 밤에 전화벨이 울렸고 샘은 깜짝 놀라 일어나 앉았다. 그는 작은 탁자 위에서 진동하고 있는 그 번쩍이는 금속 조각을 집어들고 나면 자신의 인생이 바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그는 자신이 막 알게 될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자신의 남은 인생에 영향을 미칠 것 같다는 느낌을 떨칠 수 없었다. 전화를 받을 때 샘의 손이 약간 떨렸다. 그가 모르는 번호로부터 걸려온 전화였다. 여보세요 샘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걸걸하고 머뭇거렸다. 2-1번 계속 이어집니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어이 친구 오랜만이야. 존 하비 샘이야. 조우가 오두막으로 초대했던 지난 파티가 너무 지루하지는 않았겠지? 샘은 자신에게 안도의 물결이 밀려드는 것을 느꼈다. 조우는 가끔 전화에서 지역 소식을 알아내고 패티의 화랑에 팔려고 내놓은 특별한 예술품이라도 있는지 물어보고 할리팩스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맥주 몇 통을 배달해달라고 하곤 했다. 이 글 2-1의 소재는 늦은 밤 샘에게 걸려온 전화입니다. 늦은 밤에 걸려온 전화에 깜짝 놀라 일어나 앉았고 전화의 내용이 무엇이든 자신의 남은 인생에 영향을 미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 손이 떨렸으며 전화를 받는 목소리가 걸걸하고 머뭇거렸다는 앞부분의 내용에서 샘의 초조한 심경을 알 수 있습니다. 뒤에 전개되는 내용에서 전화를 받은 후 가끔 전화를 걸어오는 친구 좌 안의 전화임을 알고 안도했으므로 샘의 심경 변화로 가장 적절한 것은 4번 초조한에서 안도한입니다. 따라서 2-1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수능특강 2-2의 보캐블러리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주세요. 2-2번입니다. 다음 글에 들어간 아이의 심경 변화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어느 날 우리는 게일어로 어떤 세들에 관해 완전히 갖추어진 짧은 글을 쓰라는 요구를 받았다. 나는 영어로 그것을 쉽게 할 수 있어서 게일어로도 그다지 어렵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단어들이 아주 쉽게 떠올랐고 모든 과거, 현재, 미래의 시제를 완벽하게 정확히 했는지는 확신할 수 없었지만 전반적으로 그것을 정말 잘 해냈다고 판단했다. 세실리아 수녀님이 그때 나에게 다가와서 자, 캐트린 오맬리, 내가 한 것을 내게 보여주렴 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녀는 내 에세이를 읽었다. 나는 곧 나오리라고 확신하는 칭찬을 참을성 있게 기다리며 거기에 앉아있었다. 2-2번 계속 이어집니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나는 그녀의 안색이 점점 더 붉어지고 있는 것을 정말 알아차렸는데 그녀는 갑자기 캐트린 오맬리, 내가 통과할 것이라고 생각하니? 라고 말했다. 내 수녀님! 이라고 나는 주저없이 대답했다. 그러자 그녀는 나는 이런 것을 전에 결코 읽어본 적이 없다. 라고 말을 계속했다. 나는 그녀가 개일어로 된 나의 명작에 감동한 것이 전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끔찍한 자기현민감이 나에게 천천히 내려앉기 시작했을 때 그녀는 여자아이 중 한 명에게 가서 자, 분명히 내가 더 나은 장문을 했을 거야. 라고 말했다. 그녀는 그 여자아이의 글을 읽었고 화난 미소가 그녀의 얼굴에 퍼졌다. 이 글 2-2의 소재는 게일어 장문 시간입니다. 영어 장문에 자신이 있었던 아이는 게일어로도 장문을 쉽게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고 자신이 전반적으로 잘했다고 생각했으나 세실리아 수녀가 글을 읽고 혹평한 상황에서 자기현민감이 들었다고 했으므로 아이의 심경 변화로 가장 적절한 것은 5번 확신에 찬해서 실망하니입니다. 따라서 2-2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수능특강 2-3 보케블러리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주세요. 2-3입니다. 다음 글의 분위기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봄이 한창이고 공원은 새로운 녹색 코트를 입고 있다. 데니스 코트와 정원 그리고 한때는 저택이었다가 지금은 행사형으로 사용되고 있는 오래된 집과 군것질을 하여 손가락이 끈끈한 아이들에게 아이스크림과 간식을 파는 음식 가판대가 있는 작은 언덕이 있다. 두 개의 기차 선로가 공원을 따라 고리 모양으로 나이는데 실제 선로와 여름철과 아주 어린 아이들만을 위한 축소무용 선로이다. 이제 막 해가 지기 시작하고 있는데 로즈메리가 새들의 잔잔한 노래에 귀를 기울이는 동안 사람들이 점점 길어지는 낮을 즐기는 모습이 보인다. 2-3번 계속 이어집니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운동삼아 달리는 사람들이 언덕을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간다. 그리고 그녀의 발코니에서 가장 가까운 공원 가장자리에는 낮은 붉은 벽돌 건물이 더할 나위 없이 푸른 직사각형의 물을 감싸고 있다. 하루를 방해받지 않고 보낼 수 있는 장소인 수영장에는 레인을 나누는 밧줄이 줄무늬를 만들고 있는데 그녀에게 접이자 위에 밝은색 수건이 보인다. 수영하는 사람들이 꽃잎처럼 물에 떠 있다. 그것은 바로 그녀가 잘 아는 곳이다. 그것은 야외풀장. 그녀의 야외풀장이다. 이 글 2-3의 소재는 봄이 찾아온 공원을 감상하는 로즈메리입니다. 봄이 한창인 평화로운 공원의 모습을 묘사하는 그림으로 글의 분위기로 가장 적절한 것은 4번 편안하고 평화로운 입니다. 따라서 2-3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어있습니다. 수론특강 2-4 보캐블러리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위를 점검해주세요. 2-4번입니다. 다음 글에 드러난 아이의 심경 변화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다니는 고등학교에서 학생 2명이 터프스 대학교에 합격했다. 하지만 우리 학교 신문 편집장은 터프스 대학교 입학을 위해 고등학교 생활 내내 노력했는데도 불합격했다. 그 소식을 듣자마자 나는 나 자신이 합격할 가능성에 대한 불안감에 휩싸였다. 그날 아침 나는 생각이 온통 터프스 대학교에 가있었다. 10시 30분경에 행정실의 보조사무원이 와서 나를 수학수업에서 나오게 하고 집으로 전화하라는 쪽지를 내게 건네주었다. 나는 올 것이 왔다는 것을 알았다. 2-4번 계속 이어집니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나는 가슴이 두근거렸다. 나는 두 손이 떨렸다. 나는 숨이 가빴다. 내게 입학허가를 기대할 권리는 없었지만 나는 내 인생에서 그 어떤 것보다도 더 그것을 원했다. 나는 우리 집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전화가 두 번 울렸다. 엄마가 받았다. 엄마는 즐겁게 웃으면서 너 합격했어. 너 터프스 대학교에 합격했어. 라고 말했다. 나는 뛰어오르며 좋았어. 라고 소리질렀고 행정실에 있던 모든 사람의 주의를 끄게 되었다. 전율이 나를 엄습했다. 그것은 내가 결코 한시도 잊지 못할 순간이었다. 이 글 2-4의 소재는 대학교 합격 소식입니다. 아이는 초조회하면서 터프스 대학교로부터의 입학 통지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집으로 전화를 걸어 어머니로부터 자신이 합격했다는 말을 듣고 소리를 지르며 기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이의 심경 변화로 가장 적절한 것은 4번 초조 안에서 매우 기쁨입니다. 따라서 2-4의 정답은 4번이 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한 4의 출석 인증을 완료해주세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헬로우 에브리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원고등학교 영어담당 지도교사 강성호 영어선생님입니다. 2024 수능특강 영어 오늘의 수업 진도는 제3강 함축적 의미파악입니다. 수능특강 3-1 보케블러리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주세요. 3-1번입니다. 밑줄 친 Evolutionary Timescales are Long 이 다음 글에서 의미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과거에는 사람들이 비만이 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유전적 압력이 거의 없었다. 사람들이 더 적은 열량을 섭취하게 하는 유전 돌연변이는 전달이 될 가능성이 훨씬 덜했는데 왜냐하면 먹을 것이 더 부족하고 그것을 사냥하거나 채집하는데 상당한 에너지 소비가 요구되는 환경에서 그 돌연변이를 가진 사람은 아마도 자신이 번식할 기회를 얻기 전에 죽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반면에 먹을 것이 풍부한 환경에서 이제 우리를 비만으로 몰아가는 돌연변이가 인구 집단 속에 포함되었다. 3-1번 계속 이어집니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물론 지금은 상황이 아주 다르지만 문제는 진화 기간이 길다는 것이다. 포유류의 진화 시간의 약 0.00004%에 해당하는 지난 세기쯤에서야 우리는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우리가 그것을 원할 때마다 거의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용쾌도 우리의 환경을 바꾸었다. 진화가 온라인 음식 쇼핑과 배달의 현재 현실을 따라잡을 수 있기까지는 앞으로 몇 천년이 더 걸린다. 이 글 3-1의 소재는 환경 변화보다 느린 진화의 속도입니다. 대부분의 진화 기간에 인간은 먹을 것이 부족한 환경이었기 때문에 비만을 막을 수 있는 돌연변이는 전달될 가능성이 적었고 지난 세기부터 비만을 통제해야 할 정도로 먹을 것이 풍부해졌지만 비만을 억제하는 유전적 압력을 당장 만들어내기에는 진화의 속도가 느리다는 내용이므로 밑주친 부분이 그래서 의미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3번 진화는 현대의 비만을 해결하기에는 너무 느리다. evolution is too slow to address more than obesity입니다. 따라서 3-1의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됐습니다. 수능특강 3-2 보캐블러리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주세요. 3-2번입니다. 밑주친 Un Unkind Fate가 다음 글에서 의미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가족 성원에 대한 생각은 어떤 아이든 그 아이의 성공의 전제 조건에 하나라고 제한되는데 결코 결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예컨대 유명한 음악 심리학자인 제인 레비슨과 그녀의 동료들은 나중에 성공한 음악가가 된 아이들의 모든 부모가 사실은 그들이 유년기로부터 보살피하는 아이들의 훌륭한 친구이며 협력자였다고 말한다. 만약 위대한 재즈음악가인 시드니 베켓스가 그런 결론을 드는다면 그는 정말 놀랄 것이다. 아들을 위해 음악에서의 직업보다는 다소도 실질적이고 믿음직한 것을 꿈꿨던 전적으로 존경할 만한 그의 부모는 실제로 그의 크라이넷을 그에게서 감췄다. 3-2번 계속 이어집니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출판업자이자 문학 번역가의 미망인이었던 로버트 슐만의 어머니는 자기 아들이 직업으로 음악을 선택한 것을 겨우 간신히 감수했으며 한편 훌륭한 오페라 계약가였던 크리스토프 W. 글러크는 자기 아버지에 의해 집에서 쫓겨난 후 이탈리와 보헤미아를 여기저기 떠돌아야 했다. 심지어 위대한 음악 전제 중 몇몇은 다른 아이들이 받았던 선물이 아니라 냉혹한 운명에 의해 회초리와 석탄을 받았던 것이 분명하다. 초보 음악자에게 부모가 주는 보편적 성원은 더 자세히 조사해보면 근거 없는 믿음으로 판명된다. 이 글 3-2의 소재는 성공한 음악가에 대한 가족의 성원입니다. 성공한 음악가의 뒤에는 가족의 성원이 있었을 것이라는 믿음과 달리 위대한 음악가의 부모는 악기를 감추거나 음악가가 된 것을 간신히 받아들이거나 음악가가 된 자식을 집에서 쫓아내기도 했다는 내용의 글입니다. 문맥상 Un-Unkind Fate는 음악적 재능을 키워주지 않으려는 부모를 가진 운명으로 이해할 수 있으므로 밑주친 부분이 그래서 의미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지지하지 않는 부모가 있다는 것 Having an Unsupportive Parents입니다. 따라서 3-2의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수능특강 3-3 Vocabulary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주세요. 3-3번입니다. 밑주친 스포티드 피워 피노크루스가 다음 글에서 의미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이야기 특유의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은 이야기에는 독자를 다른 세상에 있는 것처럼 느끼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다. 이야기를 경험하는 동안 감정적으로 몰입되어 참여자로서 정신없이 빠져드는 듯한 기분을 느낄 수 있다. 이야기 속 다른 세상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에는 불신의 유해가 필요하다는 몇 가지 증거가 있는데 주내식 파크나 해리포터 이야기를 즐기는 것은 이야기와 모순되는 세상에 대해 알고 있는 바를 제쳐주는 것을 수반할 수도 있다. 예상치 못한 결과 조지 와싱턴은 미국의 초대 대통령에 지명되는 것을 거부했다. 를 말하는 이야기는 독자들이 잘 알려진 사실 조지 와싱턴은 미국의 초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라는 것을 확인하는데 더 느려지게 만든다. 3-3번 계속 이어집니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이러한 불신의 유해는 연구의 참관자들이 이야기를 읽고 말이 되지 않는 거짓 정보나 부분이라면 어느 것이나 동그라미를 쳤던 한 연구가 예증하듯이 이야기 속에 문제를 발견할 가능성을 더 적게 만들 수도 있다. 그린과 브록은 이 방법을 피노키오 동그라미 치기라고 부르는데 꼭두각시가 거짓말을 했을 때 그 꼭두각시의 코가 신호를 보낸 것과 꼭 마찬가지로 작가들 역시 자신들이 거짓말하고 했을 때는 단서를 남긴다. 하지만 이 이야기에 의해 더욱 다른 세상에 있는 것처럼 느낀 독자는 더 적은 피노키오를 발견했다. 이 글 3-3의 소재는 이야기를 경험하는 동안 불신을 유해하는 독자입니다. 그 불신의 유해, Suspension of Disbelief는 영국의 시인 사무엘 테일러 콜리지가 처음 고안한 개념입니다. 현실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전제를 수용하는 태도를 일컫고 있습니다. SF 영화나 픽션 소설을 읽을 때 현실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터무니없는 것이지만 작품 속에서는 그 터무니없음을 인정하며 믿지 않는 것을 유해하는 태도를 뜻하고 있습니다. 이 글 3-3은 이야기를 경험하면서 독자는 감정적으로 몰입되어 이야기 속에 세상에 대한 불신을 유해하게 되는데 피노키오 동그라미치기라는 방법을 사용한 한 연구에서 참고자들은 이야기에 대한 불신을 유해하여 거짓을 의미하는 피노키오를 더 적게 발견했다는 내용의 글입니다. 따라서 미추치 부분이 글에서 의미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2번 이야기의 거짓댐을 더 적게 인지했다. We're less aware of the untruthless of the story입니다. 따라서 3-3의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수능특강 3-4 보캐블러리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성공해주세요. 3-4번입니다. 미추친 Advertising is just the theme of the melting marketing iceberg가 다음 글에서 의미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마케팅은 시대에 20년 뒤떨어진 개념들의 기반을 두고 있다. 곧 충분히 많은 메시지를 밖으로 내보내면 그 중 일부는 사람들이 들을 것이라는 개념. 브랜드 구축은 돈이 잘 사용되는 것이라는 개념. 그리고 사람들은 보고 읽는 것을 믿는다는 개념이다. 웹 2.0 기술을 활용하는 최근의 주창은 그저 낡은 기술을 새로운 매체에 적용하는 반응에 불과하다. 마케팅은 그것이 전달하고 있는 메시지, 그것이 전달되는 대상, 사용되고 있는 방법을 제거해야 한다. 많은 회사가 수백만 파운드의 마케팅 활동에 대한 유형 수익의 부족에 실망하고 있다. 광고는 대부분의 기업 마케팅 계획에서 여전히 가장 큰 예산 항목이다. 3-4번 계속 이어집니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광고는 회사의 연간 지출에서 고정적인 요소일 수 있지만 회사의 이사회는 점점 더 왜 그런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가장 최근에 브랜드 채널 설문조사가 이 점을 잘 보여준다. 세계 5대 브랜드 중 4개는 광고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으며 이는 최고속 성장 10대 브랜드 중 7개도 마찬가지이다. 광고와 재무성과 사이에는 입증된 인과관계가 없다. 그래서 광고는 마케팅이라는 녹고 있는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이 글 3-4의 소재는 광고의 효과에 대한 의문입니다. 많은 회사가 마케팅 활동에 많은 예산을 쏟아붓지만 회사의 이사회는 이에 대해 점점 더 의문을 제기하고 있고 최근에 설문조사에서도 세계의 큰 브랜드나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대다수의 브랜드들이 광고를 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비추어 보았을 때 미추진 부분이 그래서 의미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5번 광고를 포함한 현재 마케팅 전략은 큰 효과가 없다. 클라이언트 마케팅 스트레터지스 including advertising are not working well입니다. 따라서 3-4의 정답은 5번의 정답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한 4-4의 출석 인증을 완료해주세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원고등학교 영어담당 지도교사 강성호 영어선생님입니다. 수능특강 영어 오늘의 수업 진도는 제4강 요지파악입니다. 4-1 Vocabulary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보세요. 4-1번 문제입니다. 다음 글의 요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소비사회의 핵심 과정은 돈으로 행복을 얻는다는 생각이었다. 역사적으로 이러한 과정에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 즉 지난 몇 세대 전까지 대다수 사람이 최저생계에 가깝게 살아왔기 때문에 소득증가는 물질적 복지, 예를 들어 음식, 주거, 의료의 진정한 향상을 가져왔으며 이는 더 많은 행복을 낳았다. 4-1번 계속 이어집니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나 많은 선진국에서 물질적 복지의 수준이 최저생계를 넘어 전례없는 풍요로 옮겨갔다. 선진국은 여러 세대에 걸쳐 비할 데 없는 물질적 번영을 누려왔고 명확한 이해가 부상하고 있는데 우리가 매우 낮은 수입으로 생활할 때는 더 많은 돈이 더 많은 행복을 가져온다는 것이다. 4-1번 계속 이어집니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나 세계 평균으로서 1인당 소득이 연간 13,000달러 범위에 이르면 추가 소득이 우리의 행복을 상대적으로 거의 늘리지 않지만 개인의 자유, 의미 있는 일, 그리고 사회적 관용과 같은 다른 요소들이 훨씬 더 많이 보탬이 된다. 흔히 선진국에서는 소득이 2배 또는 3배로 증가해도 체감되는 행복의 증대를 가져오지는 않았다. 이 글 4-1의 소재는 소득 증가와 행복의 상관관계입니다. 지난 몇 세대 전까지는 대부분의 사람이 거의 최저생계에 가깝게 살았기 때문에 소득의 증가가가 물질적 복지의 향상으로 이어져 더 많은 행복을 가져왔지만 세계 평균으로 1인당 국민소득이 연간 13,000달러에 도달하면 추가 소득이 체감되는 행복의 증대를 가져오지는 않는다는 내용의 글입니다. 따라서 글의 요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3번 일정 소득이 넘으면 소득과 행복의 증가는 비례하지 않는다. 따라서 4-1의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2번 버케블러리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보세요. 4-2번입니다. 다음 글의 요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도시생활보다는 초원에서의 생존투쟁에 맞게 타고났다. 그 결과 상황은 끊임없이 좋거나 나쁘다고 평가되어 도피를 요구하거나 접근을 허용한다. 일상생활에서 이것은 손실에 대한 우리의 혐오가 당연히 이득에 대한 우리의 끌림보다 두 배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4-2번 계속 이어집니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나쁜 소식에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내재된 기재를 가지고 있다. 우리의 뇌는 몇 분의 1초만에 포식자를 감지하도록 설정되어 있는데 포식자가 목격되었다는 것을 인지하는 뇌의 부위보다 훨씬 더 빠르다. 그런 이유로 우리는 우리가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도 전에 행동할 수 있다. 4-2번 계속 이어집니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기회에 앞서 위협의 특전이 주어진다. 라고 카운헤만은 말한다. 이런 타고난 성향은 우리가 테러리스트 공격에 처하는 것 같은 일어날 것 같지 않은 사건들을 지나치게 중시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또한 우리가 우리 자신이 복권에 당첨될 가능성을 과대평가하게 만든다. 이 글 4-2의 소재는 손실에 대한 혐오입니다. 좋은 기회보다는 나쁜 소식과 일어날 것 같지 않은 상황에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생존하고자 하는 기재가 우리에게 내재되어 있다는 내용의 그림으로 글의 요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5번 우리는 기회보다 위협과 예상 밖의 상황에 우선순위를 부여한다. 따라서 4-2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3 보캐블러리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보세요. 4-3번입니다. 다음 글의 요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삶의 특정한 질문에 책임감 있게 대답할 수 있는 한 우리가 삶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뿐만이 아니다. 우리는 능동적인 행위자로서뿐만 아니라 애정어린 인간으로서 존재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데 그것은 아름다운 것, 위대한 것, 선한 것에 대한 우리의 애정어린 전념을 통해서이다. 4-3번 계속 이어집니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아름다움을 경험하는 것이 어떻게 그리고 왜 삶을 의미있게 만들 수 있는지를 여러분을 위해 혹시 진부한 말로 설명하도록 애써야 하겠는가? 나는 차라리 다음과 같은 사고 실험에만 국한해보겠다. 여러분이 컨서트홀에 앉아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교양곡을 듣고 있고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교양곡의 마디가 여러분의 귓가에 울려퍼지며 여러분이 그 음악에 너무 감동하여 여러분의 등골이 전율할 정도라고 상상해보라. 4-3번 계속 이어집니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마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이 순간 여러분의 삶이 의미가 있는지를 묻는 것이 가능할 것이라고 상상해보라. 만약 여러분이 이 경우에 단지 한 가지 대답을 할 수 있고 그 대답이 오직 이 순간만을 위해 살아왔더라도 그럴만한 가치가 있었을 거야 와 같은 것일 것이라고 내가 엄명한다면 여러분은 내게 동의할 것이라고 나는 믿는다. 이 글 4-3의 소재는 아름다움과 인생의 의미입니다. 아름다움을 경험하는 것이 삶을 의미있게 만들 수 있다고 말하며 컨서트홀에서 교양곡을 듣고 있을 때의 전율을 그 예로 제시하고 있으므로 글의 유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5번 아름다움을 경험하는 데서 인생의 의미를 찾을 수도 있다. 따라서 4-3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됐습니다. 4-4번 보케블러리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보세요. 4-4번입니다. 다음 글의 유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흔히 연구 과정은 전적으로 합리적이지는 않다. 과학적 방법에 전형적인 적용해서 연구자는 가설을 세우고 그런 다음 그것을 검증하기 위한 결정적 실험을 설계해야 한다. 만약 그 가설이 이 검증을 잘 견디면 그 후 일반화에 대한 지지를 얻게 되고 이해의 진전이 이루어진 것이다. 하지만 그 가설은 애초에 어디서 나온 것인가? 4-4번 계속 이어집니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나에게는 이것은 왜 그렇지? 라는 질문을 가장 좋아하는 동료가 있으며 나는 이러한 순수한 질문이 상당히 많은 경우에 훌륭한 연구 프로젝트를 탄생시키는 것을 보아봤다. 연구는 영감, 가설 생성, 이상하고 놀라운 것에 대해 숙고하기, 난지에 대한 대처 방안 찾기 과 합리적 사고, 교정적 실험의 설계와 실행, 기존 이론의 관점에서의 결과 분석의 혼합이다. 4-4번 계속 이어집니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연구 방법과 실험 설계에 관한 대부분의 책은 그런 책이 수백 권 있지만 합리적인 부분과 관련이 있으며 창의적인 부분은 다루지 않지만 창의적인 부분이 없다면 어떤 진정한 연구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고 어떤 새로운 통찰력도 얻지 못할 것이며 어떤 새로운 이론도 적립되지 않을 것이다. 이 글 4-4의 소재는 연구의 본질입니다. 순수한 질문이 훌륭한 연구 프로젝트를 탄생시킬 수 있듯이 연구는 영감과 합리적 사고의 혼합이므로 합리적인 부분 뿐만 아니라 창의적인 부분 역시 필요하다는 내용의 글입니다. 따라서 글의 우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번 연구에는 합리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창의적인 부분도 필요하다 입니다. 따라서 4-4의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한 4의 출석 인증을 완료해 주세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대형고등학교 영어담당 지도교사 강성호 영어선생님입니다. 수능특강 영어 오늘의 수업 진도는 제5강 주장파악입니다. 5-1 보캐블러리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 보세요. 5-1번입니다. 다음 글에서 필자가 주장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소비자는 대개 가능한 한 적게 돈을 쓰려고 한다. 하지만 사람들이 지출의 장기적인 비용을 무시하면서 단기적으로 가능한 한 적게 쓰는데 지나치게 신경을 쓰게 되는 경우가 흔하다. 주택건설업자는 대부분의 주택구매자가 가능한 한 낮은 가격의 주택을 구매하고자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5-1번 계속 이어집니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하지만 새 주택의 경우 현명한 소비자에게 이것은 가장 중요한 문제는 아니다. 대부분의 주택은 주택융자를 통해 구매되는데 현명한 주택구매자는 주택융자 가격뿐만 아니라 주택을 소유하고 유지하는 데 드는 총액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5-1번 계속 이어집니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유지비와 보험료 이외에도 이것은 주택융자상환금과 공공요금 납입금을 포함할 것이다. 에너지 효율성이 더 높은 주택은 짓는 데 비용이 더 많이 들고 따라서 주택융자상환금이 더 높은 것이 대개 사실이다. 하지만 에너지 효율성이 더 높은 주택은 또한 공공요금 납입금이 더 적을 것이다. 이 글 5-1의 소재는 유지비용이 더 낮은 주택입니다. 주택구매자는 가능한 한 낮은 가격에 주택을 구매하고자 하지만 주택을 소유하고 유지하는 데 드는 총액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내용의 그림으로 필자가 주장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5번 새 주택을 구매할 때는 가격뿐만 아니라 주택유지비용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5-1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5-2번 계속 이어집니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당파싸움 밖에 서서 젊은이들에게 치우치지 않는 탐구의 습관을 주입하려고 노력하여 그들이 문제를 시비곡직에 따라 판단하여 일방적인 진술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도록 경계하게 하는 것이 교사가 하는 일이어야 한다. 5-2번 계속 이어집니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교사가 군중이나 관리들의 편견에 아첨하도록 요구되어서는 안 된다. 그의 직업 덕목은 기꺼이 모든 편에 공정하게 대하려는 마음과 논쟁을 넘어 공정한 과학적 조사 영역으로 들어가려는 노력에 있어야 한다. 5-2번 계속 이어집니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그의 조사 결과가 불편한 사람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가 입증 가능한 거짓의 유포로 부정한 선전에 가담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없는 한 그는 그들의 분노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이 글 5-2의 소재는 교사의 정치적 임무입니다. 정치 문제에 있어서 교사의 직업 덕목은 모든 편에 공평하게 대하고 논쟁을 넘어 공정한 조사 영역으로 들어가려는 노력이 있다고 강조하고 있으므로 필자가 주장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2번 교사는 특정 정치적 입장에 치우쳐서는 안 된다입니다. 따라서 5-2의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5-3 버켓블러리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보세요. 5-3번입니다. 다음 글에서 필자가 주장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이번 주에 어떤 긴급한 일의 직면에 있는가? 목록을 만들라. 그런 다음 그 긴급한 일 목록을 여러분의 중대 목표 및 실행 목표 목록과 비교해보라. 비슷하게 일치하는 어떤 것이 보이는가? 여러분의 목록에 있는 긴급한 문제의 대부분이 여러분의 중대 목표 및 실행 목표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해도 놀라지 말라. 진지한 시간 관리가 없을 경우 여러분의 하루하루는 긴급하지만 중요하지 않은 활동으로 채워주기 쉽다. 5-3번 계속 이어집니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도움이 된다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하는 많은 약속에서도 똑같이 적용된다. 네, 제가 그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을 도와줄게요. 라고 여러분은 동료에게 말한다. 네, 학교 기금 모금 행사를 위한 경품 음모권 판매를 자원할게요. 이와 같은 약속은 반드시 우리를 우리의 더 높은 목표에 더 가까이 가게 하지도 않으면서 우리를 계속 바쁘게 한다. 5-3번 계속 이어집니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효과적인 시간 관리자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은 긴급하면서도 중요한 것과 그저 긴급한 것을 구별하도록 자신을 훈련해야 한다. 여러분이 그 차이를 깨달을 때 자신의 시간을 할당하는 방법을 가장 잘 알게 될 것이다. 이 글 5-3의 소재는 효과적인 시간 관리입니다. 진지하게 시간 관리를 하지 않으면 긴급하지만 중요하지 않는 활동으로 하루가 채워지기 쉬움으로 효과적인 시간 관리를 위해서는 긴급하면서도 중요한 일과 그저 긴급한 일을 구별하도록 훈련해야 한다는 내용의 글입니다. 따라서 필자가 주장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2번 효과적인 시간 관리를 위해 긴급하면서도 중요한 일을 가려내야 한다. 따라서 5-3의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5-4번 버케블러리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보세요. 5-4번입니다. 다음 글에서 필자가 주장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현대 인간 생활의 거의 모든 면이 과학 덕분에 존재한다고 주장해도 별로 틀리지 않을 수 있다. 전등, 대량식품 생산, 운송, 에어컨, 의약품, 난방, 의류 제조 등은 모두 과학 연구의 산물이다. 5-4번 계속 이어집니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우리의 과학적 노력이 단지 다른 과학자들의 관심사일 뿐이라고 확신한다면 우리는 단지 틀린 것일 뿐만 아니라 이기적이고 근시한적이며 역사적으로 무지한 것일 것이다. 심지어 가장 이론적이고 현실 세계에서의 적용이 즉각적으로 분명하지 않은 연구도 비과학자들에게 유용하고 흥미로울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가 이룬 과학의 결과와 그것의 영향이 가능한 한 많은 사람에게 미치도록 해야만 한다. 5-4번 계속 이어집니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마치 우리에게는 해야 할 일이 더 많이 필요하고 습득해야 할 전문 지식이 더 많이 필요한 것처럼 말이다. 불행히도 효과적인 대중적 관여는 현대통신기술의 출현 이후 대부분의 과학자가 잘하지 못하던 일이라 훌륭한 소통 전략을 속달하는 것은 발전에 가는 모든 과학자가 향상시키도록 노력해야 하는 일일 것이다. 이 글 5-4의 소재는 과학자가 대중과 소통해야 할 필요성입니다. 현대의 인간생활에 과학이 이룬 많은 노력의 결과가 다른 과학자들의 관심사일 뿐이라고 확신하는 것은 틀린 것이므로 과학자는 자신들이 이룬 결과와 그것의 영향이 많은 사람에게 미치게 하기 위해 대중과 소통하는 전략을 갖추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의 글입니다. 따라서 필자가 주장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4번 과학자는 훌륭한 대중의사소통 전략을 갖추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5-4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한 4의 출석 인증을 완료해 주세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헬로우 에브리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원고등학교 영어담당 지도교사 강성호 영어선생입니다. 수능특강 영어 오늘의 수업 진도는 제6강 주제 파악입니다. 6-1번 버케블러리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비를 점검해 보세요. 6-1번입니다. 다음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누구도 아이에게 공정한 대우를 요구하도록 가르칠 필요가 없다. 아이들은 격렬하게 그리고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게 되자마자 불공정함에 항의하기 때문이다. 누구도 우리에게 집단을 위해 희생하는 사람을 존경하라고 가르칠 필요가 없다. 도덕적 의무에 대한 존경은 보편적이기 때문이다. 누구도 우리에게 친구를 배신하거나 가족이나 부족에 불충한 사람을 경멸하라고 가르칠 필요가 없다. 6-1번 계속 이어집니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누구도 아이에게 때리지 마라와 같은 도덕에 관한 규칙과 학교에서 껌을 씹지 마라와 같은 도덕과 무관한 규칙 사이의 차이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 이러한 선호는 또한 우리 내면의 깊은 곳 어딘가에서 나온다. 6-1번 계속 이어집니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사랑받도록 도울 선천적인 감정의 묶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또한 우리는 사회적 약속을 어기는 사람들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그것을 강화하는 사람들을 인정하게 만들 선천적인 도덕적 감정의 묶음을 가지고 있다. 사람들이 전투에서 도망가는 것에 대해 칭찬받는 사회는 전혀 없다. 이 글 6-1의 소재는 도덕의식입니다. 굳이 도덕적 의무와 규칙을 가르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도덕의식은 보편적으로 타고나는 것이라는 내용의 그림으로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인간 본성에서 보편적으로 타고나는 도덕의식 이네이트 모덜 센스인 휴먼 네이처입니다. 따라서 6-1의 정답은 1번이 정답이었습니다. 6-2번 보케블러리입니다. 화면은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보세요. 6-2번입니다. 다음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최근에 대통령 선거에서 우리 지역의 코미디언 중 한 명이 민주당과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 두 명 모두가 만들고 있던 모든 제안사항을 엮어서 목록을 만들었다. 그러고 나서 그는 그것들을 맞바꾸고 그것들에 대해 열성적인 민주당과 공화당의 지지자들에게 물었다. 6-2번 계속 이어집니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민주당 투표자들은 자기 후보가 미군이 강화되어야 하고 국경이 더 엄격하게 통제되어야 하며 투표자 신원 확인 노력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말을 들었다. 6-2번 계속 이어집니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공화당 후보에게 열성적인 사람들에 관해 말하자면 그는 그들에게 국민건강보험을 확대해야 하고 더 공정한 조세제도를 마련해야 하고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는 그들의 후보의 가상의 주장에 대한 그들의 지지에 대해 물었다. 6-2번 계속 이어집니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경우에 지지자들은 그 목록의 진실성을 의심하지 않았다. 그 대신에 그들은 자기 후보의 입장을 정당화하기 시작했다. 마치 사실이 무엇인지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았는데 일단 자신이 누구에게 투표할지 결심하면 그들의 임무는 그를 지지하는 것이지 그를 신문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이 글 6-2의 소재는 정당 지지자들의 맹목적인 충성심입니다. 한 코미디언이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 제안사항으로 목록을 만든 다음 각 당의 열성적인 지지자들에게 후보자들의 제안사항을 맞바꾸어 제시했을 때 지지자들이 자기 후보의 가상의 주장을 의심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정당화했다는 내용의 그림으로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5번 정당 지지자들의 자기 후보에 대한 맹목적인 충성심 Political Party Supporters Blind Loyalty to Their Candidates입니다. 따라서 6-2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6-3번 버케블러리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보세요. 6-3번입니다. 다음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든 형태의 부정적인 생각이 불필요하고 극단적이며 비이성적이라고 믿을지도 모른다. 그보다 사실과 더 거리가 먼 것은 없을 것이다. 꽤 자주 여러분은 부정적이라고 믿는 불쾌하고 비극적이고 속상하게 하는 사건들을 여러분의 삶에서 경험할지도 모른다. 이러한 믿음의 결과로 여러분은 불쾌한 감정을 경험하게 된다. 6-3번 계속 이어집니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괴로운 감정은 여러분에게 유용한 기능을 제고할 것이다. 예를 들어 친한 친구가 죽어 친밀한 관계가 그리워 극도로 슬프다면 여러분은 삶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울고 비통이하고 슬퍼함으로써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고 그것을 여러분의 경험의 일부로 포함할 수 있을 것이다. 6-3번 계속 이어집니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생각이 비현실적으로 부정적이고 왜곡된 특성을 띌 때만 예를 들면 내 친구가 사라졌기 때문에 내 인생은 끝났어. 같은 운명이 곧 내게 닥칠 거야. 내 인생에서 기대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 와 같이 여러분은 역기능적이고 자멸적인 감정과 행동 반응을 경험할 가능성이 있다. 이 글 6-3의 소재는 부정적인 생각의 순기능입니다. 모든 형태의 부정적인 생각이 불필요하고 극단적이며 비이성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으면 괴로운 감정이 유용한 기능을 할 것이라는 것이 이 글의 중심 내용입니다. 따라서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3번 부정적인 생각에 잠재적으로 유용한 기능 The Potentially Useful Function of Negative Thinking입니다. 따라서 6-3의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됐습니다. 6-4번 버켓블러리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보세요. 6-4번입니다. 다음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진화론이 도전을 받고 있다. 다윈은 진화를 자연선택의 점진적인 과정으로 적자생존을 가장 있을 법한 현상으로 보았다. 6-4번 계속 이어집니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고생물학자인 날스 엘드리즈와 스테판 제이 골드와 같은 진화론자는 진화는 갑작스러운 변화로 중단되는 상대적 안정에 긴 기간 다음에 더 큰 안정이 따르고 다시 더 많은 변화가 따르는 것 등이 특징이라고 주장한다. 6-4번 계속 이어집니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이러한 일이 왜 발생하는지에 관한 한 가지 가설은 환경 변화로 인해 종이 다양해지고 몇 가지의 새로운 적합한 환경에 특화돼 새로운 계통이 만들어진다는 것이다. 6-4번 계속 이어집니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골드의 이론에서는 종은 수천년 혹은 수십만 년 동안 변하지 않을 것이며 그러다 갑자기 그것을 변화시키거나 아마도 유전자 접합? 심지어 멸종시킬 어떤 일이 발생할 것이다. 6-4번 계속 이어집니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골드의 이론은 대진화 즉 주기적이고 갑작스러운 큰 변화로 생각될 수 있고 점진적 진화라는 일반적인 개념은 소진화 즉 지속적이고 거의 눈에 띄지 않는 작은 변화의 연속으로 생각될 수 있다. 이 글 6-4의 소재는 골드의 진화론입니다. 진화를 자연선택의 점진적인 과정으로 설명한 다윈과 달리 골드와 같은 진화론자는 진화를 주기적이고 갑작스러운 큰 변화가 특징인 대진화의 개념으로 설명했다는 내용의 글입니다. 따라서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5번 진화를 안정과 급격한 변화가 계속 번갈아 일어나는 것을 보는 새로운 관점 따라서 6-4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한 4일에 출석 인증을 완료해주세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헬로우 에브리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원고등학교 영어담당 지도교사 강성호 영어선생입니다. 수능특강 영어 오늘의 수업 진도는 제7강 제목 파악입니다. 7-1 보캐블러리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보세요. 7-1번입니다.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아이디어 하나를 개발하거나 심지어 머리에 떠올리거나 할 때 막힌다면 말 그대로 책상에서 벗어남으로써 빠져나가라. 산책하러 가라. 운동하라. 여러분의 일을 다른 곳으로 가져가라. 신체적인 움직임이 창의적인 사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철학자이자 작가인 헬리 소로우는 내 다리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순간 생각이 흘러나오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이제 과학자들은 산책하러 가거나 자전거를 타는 것과 같은 규칙적인 운동에 참여하는 것이 장의적인 사고를 실제로 정말 향상시킨다는 것을 발견했다. 7-1번 계속 이어집니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네덜란드의 레이덴 대학교의 인지심리학자인 로렌자 콜자토 교수는 자신의 2013년 연구에서 일주일에 4번 운동한 사람들이 주로 앉아서 지내는 시간이 더 많은 생활 방식을 가진 사람들보다 창의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냈다. 내 과목 수업 중 하나인 관찰 실험은 야외에서 열리는데 학생들은 교정을 가로질러 이동하는 동안 가능한 해결책을 브레인스토밍하면서 산책과 환경의 변화를 매우 좋아한다. 이 글 7-1의 소재는 신체적 움직임과 창의적 사고의 관계입니다. 산책을 하거나 운동을 하면서 신체를 움직이면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더 잘 생각날 수 있다는 내용의 그림으로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생각해내는 것을 돕기 위해 일어나서 움직이라. Get up and get moving to help you come up with creative ideas입니다. 따라서 7-1의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7-2번 보캐블러리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보세요. 7-2번입니다.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설명해야 할 우주와 같은 것이 있지 않다면 우주로는 하나의 학과목으로서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우주 공간이 관련이 없는 장식품의 쓰레기 더미로 채워져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대신 천문학자들은 체계적이고 일관적인 통일성을 본다. 최대 규모의 크기로 질서와 균일성이 존재한다. 수십억 광년 떨어진 별과 은하가 우리의 천문학적 뒷마당에 있는 것들과 매우 유사하며 모든 곳에서 매우 동일한 방식으로 분포되어 있다. 7-2번 계속 이어집니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그들의 구성과 움직임은 비슷하다. 물리학의 법칙은 우리의 도구가 침투할 수 있는 한 우주 바깥 멀리에서도 동일한 것 같다. 요컨대 혼돈보다는 질서가 있다. 이 기본적인 사실은 우리의 존재에 매우 중요한데 혼돈 속에는 생명체가 출현할 수 없고 더구나 지능이라고 할 정도로 진화할 수 없는 것이다. 그것은 또한 매우 신비로우며 적어도 최근까지는 그랬다. 7-2번 계속 이어집니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왜 모든 것이 그렇게 체계적으로 구성되어야 할까? 이 흥미로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우주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이해하고 그것이 어떻게 수십억 년에 걸쳐 진화하여 현재의 질서있고 생명을 촉진하는 형태를 이루게 되었는지 알아낼 필요가 있다. 이 글 7-2의 소재는 체계적이고 질서정연한 우주입니다. 우주에 일정한 질서가 있어 생명이 있는 것이고 따라서 우주론은 이 질서를 연구하는 학문이라는 내용의 글입니다. 따라서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5번 최대 규모의 통일성 이해하기 우주론의 궁극적 목표 Understanding the largest scale unity The ultimate goal of cosmology입니다. 따라서 7-2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7-3번 보캐블러리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보세요. 7-3번입니다.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적으로 말해 사업은 운영될 수 있는 안정적인 환경이 필요하다. 하지만 사업활동을 통제하는 법률체계는 끊임없이 변화에 영향을 받는다. 세법이나 회사법과 같은 분야에서의 최근의 진전 상황들에 대해 자문을 해줄 회계사나 사무변호사와 같은 전문직 종사자를 활용함으로써 최신 정보를 계속 알아야 하는 부담이 조금 완화될 수도 있다. 7-3번 계속 이어집니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가는 여전히 매일매일의 사업 운영에 영향을 미칠 전반적인 법률의 변화에 대해 스스로 계속 알아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만약 그가 자신의 회사에 다른 이들을 고용한다면 그는 직장에서의 보건과 안전 피고용인의 권리 그리고 고용주로서의 자신의 의무와 같은 문제들에 관한 최신 정보를 계속 알아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7-3번 계속 이어집니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그가 소비자에게 직접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는 소비자 보호법에서의 변화를 인지해야 한다. 그가 하는 사업의 거의 모든 측면이 법 규정에 영향을 받을 것이며 그 법은 항상 바뀔 수 있다. 이 글 7-3의 소재는 사업가가 법률의 변화를 계속 인지해야 할 필요성입니다. 사업가는 전문직 종사자를 활용하여 법에 대한 최신 정보를 알아야 하는 부담을 조금 덜 수도 있지만 사업 운영을 위한 전반적인 법률의 변화는 직접 지속적으로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의 글입니다. 따라서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5번 사업가에게 필요한 것 법률의 변화와 보조 맞추기 Recommend for businessmen Keeping pace with legal changes입니다. 따라서 7-3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7-4번 보캐블러리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보세요. 7-4번입니다.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절대적 관점에서 보면 의사와 교사에 대한 전반적인 수요는 프로 운동선수에 대한 전반적인 수요보다 훨씬 더 많다. 교육과 의료 서비스는 미국 경제의 거대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CDP 비율로 측정된 의료 서비스는 두 자릿수이며 이미 증가하고 있다. 반면에 프로 스포츠는 그것에 집중된 관심에도 불구하고 크기가 그에 훨씬 미치지 못한다. 7-4번 계속 이어집니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나 각 분야의 종사자 수와 비교하여 운동선수의 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의료 서비스나 교육에 있어서 보다 훨씬 더 많다. 그러한 수요의 원천은 직접 가서든 텔레비전을 통해서든 수억 명의 사람들이 이러한 스포츠를 보는 것을 즐긴다는 것이다. 폐는 입장을 위해 티켓당 수백 달러나 되는 돈을 지불하는 한편 광고주는 스포츠에 대규모의 시청자를 넘겨둘 수 있는 방송사에 말 그대로 수십억 달러를 지불할 것이다. 7-4번 계속 이어집니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만약 사람들이 관중 스포츠에 관심을 덜 두고 독서, 하이킹, 시 낭독 또는 참선 수행에 더 많은 관심을 둔다면 당연히 세상은 더 좋은 곳이 되겠지만 실제는 인류발달의 현 관계에서는 많은 수의 사람들이 진정 프로 스포츠를 즐기고 그것이 그 산업에 상당한 수입을 창출한다. 이 글 7-4위의 소재는 프로 스포츠의 엄청난 경제 규모입니다. 교육과 의료 서비스가 미국의 경제의 거대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종사자의 수를 비교했을 때 프로 스포츠에 대한 수요가 의료 서비스나 교육에 있어서 보다 훨씬 더 많으며 팬들이 표를 사기 위해 지불하는 돈이나 광고주가 방송사에 지불하는 수십억 달러를 고려한다면 프로 스포츠는 상당한 수입을 만드는 산업이라는 내용의 그림으로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5번 미국의 프로 스포츠는 상대적으로 적은 선수들로 높은 수요를 누린다. US 프로 스포츠 enjoy high demands with relatively few athletes입니다. 따라서 7-4위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한 4위의 출석 인증을 완료해 주세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Hello everyone!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원고등학교 영어 담당 지도교사 강성호 영어선생입니다. 수능특강 영어 오늘의 수업 진도는 제8강 도표 정보 파악입니다. 8-1 Vocabulary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 보세요. 8-1번입니다. 다음 도표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네오세 보겠습니다. 위 도표는 거주자 100만명당 사용되는 언어의 수를 포함하여 2021년에 국가당 현재 사용되는 언어의 수를 보여준다. 파파 뉴기니는 840개의 언어가 사용되어 세계에서 언어적으로 가장 다양한 나라이다. 712개의 서로 다른 언어가 전국에서 사용되어 인도네시아가 목록에서 2위를 차지하고 522개의 현재 사용되는 언어를 가진 나이지리아가 바로 그 뒤를 잇는다. 8-1 계속 이어집니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10개국 중에서 현재 사용되는 언어의 수가 300개 미만인 나라는 3개국 뿐이다. 거주자 100만명당 사용되는 언어의 수면에서는 93.9개의 언어가 사용되어 파파 뉴기니가 역시 1위를 차지하고 10.4개의 언어를 가진 카메론이 바로 그 뒤를 잇는다. 중국은 10개국 중에서 거주자 100만명당 사용되는 언어의 수가 가장 적다. 이글 8-1의 소재는 국가당 현재 사용되는 언어의 수입니다. 거주자 100만명당 사용되는 언어의 수에서 파파 뉴기니가 93.9개로 1위이고 카메론이 아닌 호주가 12.2개로 2위이므로 도표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은 것은 4번입니다. 따라서 8-1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8-2번 버켓블러리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보세요. 8-2번입니다. 다음 표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위표는 미국에서 2000년, 2010년 및 2018년에 18세에서 24세의 대학 등록률을 인종별, 민족별로 보여준다. 표에 나와있는 모든 인종 및 민족 집단 중 아시아인은 세계 연도 모두에서 가장 높은 대학 등록률을 보였다. 2010년에 대학 등록률은 백인 43% 대 39%과 흑인 38% 대 31% 둘 다 2000년보다 더 높았다. 그러나 2010년에 비해 2018년에는 18세에서 24세의 백인과 흑인 둘 다 대학 등록률이 감소를 나타냈다. 8-2번 계속 이어집니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히스패닉의 경우 대학 등록률이 2000년보다 2010년에 10%포인트 더 높았고 2010년보다 2018년에 4%포인트 더 높았다. 표에 있는 모든 집단 중 아메리칸, 인디언, 알래스카 원주민이 2000년부터 2010년까지 그리고 다시 2010년부터 2018년까지 대학 등록률에서 가장 높은 증가를 보였다. 이글 8-2의 소재는 미국의 인종별, 민족별 대학 등록률입니다. 아메리칸, 인디언, 알래스카 원주민의 경우 2000년부터 2010년까지는 대학 등록률에서 가장 높은 증가 25%포인트를 보였지만 2010년부터 2018년까지는 가장 큰 감소 17%포인트를 보였습니다. 따라서 표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은 것은 5번입니다. 그러므로 8-2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었습니다. 8-3번 보케블러리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보세요. 8-3번입니다. 다음 도표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은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위 도표는 미국에서 1990년과 2019년 사이에 STEM, 과학, 기술, 공학, 수학 분야의 직업군에서 여성 근로자의 점유율을 보여준다. 2019년에 여성은 건강 관련 직업의 약 4분의 3을 차지했는데 이것은 가장 큰 여성 직종이며 생명과학과 수학이 차례로 그 뒤를 이었다. 1990년에 생명과학 직업에서 여성 근로자의 점유율은 수학 직업의 여성 근로자의 그것보다 낮았으나 이것은 2019년에 1%포인트 차이로 역전되었다. 8-3번 계속 이어집니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여성은 생명과학과 자연과학 직업에서 상당한 진전을 보였는데 1990년과 2019년 사이에 각각 14%포인트와 18%포인트의 증가를 나타냈다. 1990년과 2019년 둘 다 컴퓨터 직업에서의 여성 근로자의 점유율은 공학 직업의 여성 근로자 점유율의 2배가 넘었다. 공학 직업의 여성 근로자 점유율은 1990년 12%로 스템 직업군에서 가장 낮았으며 2019년 15%로 소폭 상승했다. 이 글 8-3의 소재는 스템 직업군에서 여성 근로자의 점유율입니다. 1990년에는 컴퓨터 직업의 여성 근로자 점유율이 공학 직업의 여성 근로자 점유율의 2배가 넘었지만 2019년에는 컴퓨터 직업의 여성 근로자 점유율 25%는 공학 직업의 여성 근로자 점유율 15%의 2배가 넘지 않았으므로 도표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4번입니다. 따라서 8-3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됐습니다. 8-4번 보케블러리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보세요. 8-4번입니다. 다음 도표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위 도표는 1990년, 2005년, 2020년에 가장 높은 국내 총생산 GDP를 가진 3위 8개 아프리카 국가를 보여준다. 남아프리카공학은 1990년과 2005년 둘 다 GDP가 가장 높은 아프리카 국가로서의 지위를 유지했지만 2020년에는 GDP가 3,019억 달러로 3위로 떨어졌다. 2020년에는 1990년에 2위, 2005년에 3위였던 알제리가 4위를 차지했던 반면에 나이지리아와 이집트는 각각 1위와 2위를 차지했다. 8-4번 계속 이어집니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모로코는 1990년, 2005년, 2020년에 상위 아프리카 8개국 중 5위를 차지했는데 2020년 모로코의 GDP는 1,128억 달러에 달했다. 리비아는 1990년과 2005년에 둘 다 목록에서 6위를 차지했지만 2020년에는 아프리카 상위 8개 국가에서 탈락했다. 앙골라와 트위니즈는 2005년에 아프리카 상위 8개국에 진입했고 에디오피아, 케냐, 가나는 모두 GDP가 1,000억 달러 미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2020년에 그렇게 되었다. 아프리카 상위 8개 국가에 진입했다. 이글 8-4위의 소재는 가장 높은 국내 총생산 GDP를 가진 상위 8개 아프리카 국가들입니다. 에디오피아, 케냐, 가나는 모두 2020년에 GDP가 가장 높은 아프리카 상위 8개국에 진입했는데 에디오피아의 GDP 1,076억 달러는 1,000억 달러 이상이므로 도표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은 것은 5번입니다. 따라서 파이-4위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한 4위의 출석 인증을 완료해주세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헬로우 에브리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원고등학교 영어담당 지도교사 강성호 영어선생님입니다. 수능특강 영어. 오늘의 수업 진도는 제9강. 내용일치, 불일치, 설명문입니다. 9-1 보캐블러리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보세요. 9-1번입니다. 서든스 리 라이언에 관한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남방사자는 작고 뚜렷하게 보이는 외부 귀를 가진 물개다. 그것들은 찬물본보다 육지에서 훨씬 더 기동성이 있는데 몸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기 위해 뒷지느러미 발을 옆으로 둥글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이다. 바다사자는 이런 식으로 꽤 빠르게 움직일 수 있다. 완전히 자란 남방바다사자 수컷은 그것의 북방사촌인 캘리포니아 바다사자보다 훨씬 더 크고 더 인상적이다. 9-1 계속 이어집니다. 이 육중한 동물은 길이가 2미터가 훨씬 넘고 무게가 0.5톤까지 나간다. 그것의 거대한 목은 덥수룩한 갈기로 장식되어 있어서 바다사자라는 이름이 붙었고 또한 그 이름은 그것의 포효와도 관련이 있다. 그것의 하렘을 구성하는 우아하고 거의 누르스름한 암컷들은 성체 수컷의 평균 체중의 대략 절반 정도 나가는데 하기야 그래서 그것들은 에너지를 덜 소비한다. 9-1 계속 이어집니다. 12월에 무투로 올라올 때부터 3월에 떠날 때까지 수컷 바다사자는 먹지도 않고 한 번에 몇 분 넘게는 잠을 자지도 않는데 왜냐하면 자기 하렘을 지키는 일은 한순간도 쉬지 않고 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이 글 9-1의 소재는 남방 바다사자입니다. 수컷 바다사자는 무투로 올라오는 12월부터 무투를 떠나는 3월까지 먹지도 않고 한 번에 몇 분 넘게 잠을 자지도 않으며 자기 암컷의 무리를 지킨다고 했으므로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은 것은 5번 수컷은 12월부터 3월까지 아무것도 먹지 않고 잠을 잔다입니다. 따라서 9-1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됐습니다. 9-2번 버케블러리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보세요. 9-2번입니다. 토마스 헉킨스 갈라우데트에 관한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토마스 헉킨스 갈라우데트는 1787년 12월 10일 필라델피아에서 태어났다. 그의 가족은 커네티컷 주위에 있는 하트포드로 이주했고 그곳에서 그는 하트포드 그라마 스쿨에 다녔다. 1802년 그는 예일컬리지에 입학하여 반에서 가장 어린 나이에 졸업했다. 갈라우데트는 이웃사람의 청각장애인 딸 앨리스 코그스웰을 만난 후 청각장애인 교육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9-2번 계속 이어집니다. 코그스웰의 아버지와 다른 이들로부터의 자금 제공으로 갈라우데트는 청각장애 아동을 가르치는 법을 배우기 위해 1815년 유럽으로 갔다. 영국의 청각장애인 학교에서 본 것에 만족하지 못해 갈라우데트는 파리의 한 학교를 방문했다. 9-2 계속 이어집니다. 그곳에서 그는 청각장애인 교사 진 마시에우와 러렌트 클럭으로부터 교육을 받았다. 갈라우데트는 1816년 러렌트 클럭과 함께 하트포드로 돌아왔고 현재 아메리칸 스쿨포 더 데프로 알려진 미국 최초의 청각장애인 학교를 1817년에 설립했다. 9-2번 계속 이어집니다. 갈라우데트는 1830년까지 그 기관의 교장으로 근무했다. 그는 자신의 이전 학생 중 한 명인 서피아 파울러와 결혼했고 8명의 자녀를 두었다. 이 글 9-2의 소재는 청각장애인 교육자 터머스 핫킨스 갈라우데트입니다. 갈라우데트는 영국의 청각장애인 학교에서 본 것에 대해 만족하지 못했다고 했으므로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은 것은 3번 영국의 청각장애인 학교에서 본 것에 대해 만족했다입니다. 따라서 9-2의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었습니다. 9-3번 버케블러리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보세요. 9-3번입니다. 물리엄 브랙에 관한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물리엄 브랙은 스코틀랜드의 글라스고우에서 태어났다. 성공한 상인이었던 그의 아버지는 그를 글라스고우에 있는 예술학교에 보냈지만 블랙은 그림 대신 저널리즘을 추구했다. 10대의 그는 글라스고우 지역 신문에 에세이를 쓰기 시작했다. 9-3 계속 이어집니다. 블랙의 초기 기사들 중 일부는 토마스 칼라일과 존 러스킹과 같은 유명한 19세기 영국 작가들과 사상가들에 관한 것이었다. 그의 초기 소설 제임스 머릴은 별다른 인상을 주지 못했다. 블랙은 결국 글라스고우를 떠나 런던으로 향했고 그곳에서 그는 또 다른 신문인 모닝스타의 글을 쓰기 시작했다. 1865년에 그는 어거스타 웬젤과 결혼했고 그녀는 이듬해 출산 중 사망했다. 9-3 계속 이어집니다. 그 후 블랙은 오스트리아와 프러시아 사이의 분쟁인 소위 세븐윅스 워를 취재하기 위해 해외 특파원으로 유럽에 갔다. 런던으로 돌아온 후 그는 저널리스트로서 계속 일했지만 소설가로서도 성공을 거두기 시작했다. 블랙은 자신의 소설 배경을 스코틀랜드의 시골로 정하고 많은 지방색, 전통, 그리고 방언을 사용했는데 이는 자주 그의 시골과 도시에서 자란 캐릭터들 간의 극적인 긴장을 조성했다. 이 글 9-3의 소재는 윌리엄 블랙입니다. 컬처노트입니다. 세븐윅스 워에 대한 설명입니다. 프로이센 오스트리아 전쟁 또는 7주 전쟁은 소 독일주의로 통일을 추구하던 프로이센과 대독일주의를 지향하던 오스트리아의 합스부르크 왕조 간의 독일 연방 내에 주도권을 둘러싸고 벌인 전쟁입니다. 이 전쟁에서 프로이센이 승리함으로써 독일은 프로이센 중심의 소 독일주의로 통일을 하게 됩니다. 솔루션 가이드입니다. 런던으로 돌아온 후 저널리스트로서 계속 일했지만 소설가로서도 성공을 거두기 시작했다라고 했으므로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5번 런던으로 돌아와서는 저널리스트를 그만두고 소설가가 되었다입니다. 따라서 9-3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9-4번 버케블러리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보세요. 9-4번입니다. 파이데이에 관한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파이의 날은 1988년부터 해마다 3월 14일에 기념되어 왔다. 샌프란시스코 익스플로라토리엄의 물리학자였던 레디쇼우의 아이디어로 3월 14일이라는 날짜가 선택되었는데 월 1을 표기하는 미국 방식이 월 1 앞에 놓는 것이어서 3월 14일이 3월 14로 표시되어 파이값의 처음 세자리 숫자의 양식 즉 3.14와 일치하기 때문이다. 9-4번 계속 이어집니다. 2009년에 미국 하원이 3월 14일을 전국 파이의 날로 인정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그 날짜는 점점 더 많은 전세계적인 매스컴에 관심을 끌어왔고 특히 학교와 대학에서 매우 다양한 방법으로 기념되고 있으며 파이값의 자리 숫자를 가능한 한 많이 암기해서 암송하는 대회뿐만 아니라 온갖 종류의 파이의 필연적인 섭취도 또한 수반한다. 9-4번 계속 이어집니다. 2015년에 파이의 날은 특히 그 날짜가 파이값의 처음 5자리 숫자인 3.1415와 일치했기 때문에 의미가 있었다. 이 글 9-4의 소재는 파이의 날입니다. 2015년에 파이의 날은 특히 그 날짜가 파이값의 처음 5자리 숫자인 3.1415와 일치했기 때문에 의미가 있었다고 했으므로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5번 2009년의 기념일이 파이값의 처음 5자리 숫자와 일치했다. 따라서 9-4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됐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한 4의 출석인증을 완료해주세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헬로우 에브리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원고등학교 영어담당 지도교사 강성호 영어선생님입니다. 수능특강 영어 오늘의 수업 진도는 제10강 내용일치 불일치 실용문입니다. 10-1번 버케블러리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보세요. 10-1번입니다. Central Square Summer Youth T-Ball 캠프에 관한 다음 안내문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Central Square 여름 청소년 T-Ball 캠프 여러분의 자녀를 티보를 배우고 친구를 사귈 수 있는 재미있는 여름 캠프에 등록하세요. 캠프는 아이들에게 던지기, 잡기, 치기 기술의 기초를 가르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10-1 계속 이어집니다. 일반 정보 캠프는 일주일에 두번 월요일과 수요일마다 모입니다. 4팀이 있을 것이고 팀마다 최대 13명의 선수가 있게 됩니다. 각 참가자는 캠프 티셔츠와 모자를 받게 됩니다. 간식과 함께 점심이 제공됩니다. 10-1 계속 이어집니다. 시간 6월 5일부터 7월 12일 월요일 수요일 오전 10시에서 오후 2시까지 장소 Central Square 공원 날씨가 좋지 않은 경우 캠프는 Central Square의 실내 경기장에서 개최됩니다. 10-1 계속 이어집니다. 등록 등록은 5월 15일에 시작하는데 Central Square 주민센터에서 직접 하거나 www.centralsquare.org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자리가 한정되어 있으니 서둘러 등록하십시오. 비용 어린이 한 명당 45달러 저희 캠프에는 부모 자원봉사 코치가 필요합니다. 자원봉사가 가능하면 주민센터로 연락해 주십시오. 교육이 제공됩니다. 이글 10-1의 소재는 Central Square 여름 청소년 티볼 캠프입니다. 날씨가 좋지 않은 경우 캠프는 Central Square의 실내 경기장에서 개최될 것이라고 했으므로 안내문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4번 날씨가 좋지 않은 경우 캠프는 취소된다입니다. 따라서 10-1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었습니다. 10-2번 버케블러리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비를 점검해 보세요. 10-2번입니다. 퓨처 사이언티스트 프로그램에 관한 다음 안내문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미래과학자 프로그램 지금 2023년 미래과학자 프로그램 지원자를 초대합니다. 미래과학자 프로그램은 과학과 연구에 관심 있는 사람이 우리 기관에서 연구조교로 참여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연구조교직은 3개월 동안 지속될 것입니다. 10-2번 계속 이어집니다. 자격요건 현재 대학이나 지역전문대학의 학생 또는 최근 대학 졸업자 프로그램 기간에 적어도 일주일에 5시간을 근무할 수 있는 사람 10-2번 계속 이어집니다. 중요 날짜 3월 1일 지원기간이 시작됩니다. 4월 15일 지원기간이 종료됩니다. 5월 3일 지원처리 결과가 발표될 것입니다. 6월 1일 프로그램이 시작됩니다. 8월 31일 프로그램이 종료됩니다. 10-2번 계속 이어집니다. 지원요건 온라인 지원서를 작성하세요. 추천서 2장을 fsp23raders at institute.org로 보내세요. 지원 비용은 미화 20달러입니다. 이 글 10-2의 소재는 미래과학자 프로그램입니다. 5월 3일에 지원처리 결과가 발표될 것이라고 했으므로 안내문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3번 5월 3일에 지원처리 결과가 발표된다입니다. 따라서 10-2의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됐습니다. 10-3번 보캐블러리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보세요. 10-3번입니다. 제리코벳허스피럴 켄니 세라피틱 마사지 클래스에 관한 다음 안내문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제리코동물병원 개치료 마사지 수업 치료 마사지는 개가 신체와 감정의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매우 유익합니다. 오셔서 저희 수업에 참여해 여러분의 개가 긴장을 풀도록 돕는데 여러분의 개에게 사용할 수 있는 10가지 기본적인 마사지 기술을 배우세요. 10-3번 계속 이어집니다. 수업정보 수업은 자격증이 있는 개 마사지 치료사에 의해 진행됩니다. 참가자는 치료 마사지 수업을 참관하고 10가지 적용된 기술에 대해 배울 것입니다. 1시 3월 25일 토요일 오전 9시에서 오전 11시까지 비용 1인당 30달러 선착순으로 10명 자리만 가능합니다. 10-3번 계속 이어집니다. 자리를 예약하시려면 제리코벳허스피럴 ctmc at abd.com으로 이메일을 보내시거나 999-123-5210으로 전화주십시오. 이 글 10-3의 소재는 제리코동물병원 개치료 마사지 수업입니다. 선착순으로 10명만 자리가 가능하다. Only 10 spaces available on the first come, first serve the basis 라고 했으므로 안내문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은 것은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2023년 파머스 마켓 보물찾기 게임 2023년 파머스 마켓 보물찾기 게임에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농산물 시장에서 즐거운 하루를 보내세요. 1시 6월 3일 토요일 오전 9시에서 오후 12시 30분 장소 힐스데일 카운티 바머스 마켓 야외 주차장 참가자는 5세에서 12세 사이의 어린이어야 합니다. 10-4번 계속 이어집니다. 일반 정보 시장에 도착하여 어떤 노점으로 붙어든 지침과 찾아야 하는 품목의 목록을 받은 후 찾기 시작하세요. 보물찾기를 가장 먼저 끝낸 10명은 각각 시장에 있는 어떤 물건에도 쓸 수 있는 5달러 쿠폰을 받습니다. 10-4번 계속 이어집니다. 모든 참가자가 오후 1시에 상품을 탈 수 있는 또 한 번의 기회를 위한 추첨 대상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면 hcfm at freshestale.com으로 이메일을 보내시거나 375-288-0761로 전화하세요. 이 글 10-4의 소재는 보물찾기 게임입니다. 모든 참가자가 오후 1시에 상품을 탈 수 있는 또 한 번의 기회를 위한 추첨 대상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했으므로 안내문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5번 모든 참가자가 상품 추첨 대상자가 될 것이다입니다. 따라서 10-4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한 4의 출석 인증을 완료해주세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원고등학교 영어담당 지도교사 강성호 영어선생님입니다. 수능특강 영어 오늘의 수업 진도는 제11강 어법정확성 파악입니다. 11-1번 버케블러리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보세요. 11-1번입니다. 다음 글에 미쳐진 부분 중 어법상 틀린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때로는 의견이 다른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18세기에 일어난 모든 위대한 사회개혁은 잘못된 것을 보고 그것을 그대로 두지 않은 몇 안되는 사람들의 헌신적인 운동으로 시작되었다. 11-1번 계속 이어집니다. 노예의 죄가 18세기에 유럽에서 널리 받아들여졌으나 일관적인 운동의 결과로 노예 무역이 19세기 초 무렵에 불법화되었고 노예 소유가 몇 년 후에 불법화되었다. 11-1번 계속 이어집니다. 3번의 R을 2주로 고칩니다. 따라서 11-1번의 정답은 3번이 정답되겠습니다. 내용 계속 이어집니다. 사회심리학자 모스코비치와 네메스는 단지 소수의 사람이라도 자신이 옳다고 확신하는 특정한 관점을 고수하면 시간의 지남에 따라 그들은 더 큰 집단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11-1번 계속 이어집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소수파에 속하면서 다수파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진실하고 일관적이며 사회적 압력에 저항하고 있다고 여겨져야 한다는 것이다. 사람들이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 것을 본다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리는 그들이 왜 그것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궁금해지고 그래서 그들이 말하고 있는 것에 대해 아마도 더 진지하게 생각할 것이다. 이 글 11-1의 소재는 사회개혁을 일으키는 소수의 다른 의견입니다. 3번의 위치는 a particular view를 부가적으로 설명하는 관계절을 이끄는데 단수의 명사구 a particular view를 선행사로 하고 있는 위치가 수로동사 i의 주어로 이해되므로 주어수로 일치에 따라 r을 이지로 고치합니다. 따라서 11-1번의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1-2번 버캐블러리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보세요. 11-2번입니다. 다음 글에 미친 진부문 중 어법상 틀린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주의는 선택적이다. 우리는 모든 것에 다 집중할 수는 없으며 어떤 특정한 상황에 끌려오는 지식 때문에 가장 중요한 요소로 주의를 돌리고 나머지는 무시할 수 있다. 11-2번 계속이었습니다. 일단 2번의 위치를 in 위치로 바꿉니다. 따라서 11-2번의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우리의 스키마와 기대가 주의를 이끄는 정도는 참가자들이 3명으로 구성된 두 팀이 각자 농구공을 주고받으며 패스하는 비디오 테이프를 보는 실험으로 매우 효과적으로 입증되었다. 11-2번 계속 이어집니다. 한 팀의 구성원들은 흰색 셔츠를 입었고 다른 팀 구성원들은 검은색 셔츠를 입었다. 각 참가자는 한 팀의 구성원들이 한 패스의 횟수를 세워보라는 요청을 받았다. 11-2번 계속 이어집니다. 활동이 시작되고 45초 후 고릴라 의상을 입은 한 사람이 그 활동의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갔다. 커다란 검은 고릴라는 놓치기 어려워 보였겠지만 참가자의 절반만이 그것을 알아챘다. 11-2번 계속 이어집니다. 캐치볼 게임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일에 관한 스키마 때문에 참가자들은 비디오 테이프의 일부분에 매우 열중하여 주의를 기울였으므로 자신들이 볼 것으로 예상하지 못한 꽤 인상적인 자극물을 보지 못했다. 이글 11-2의 소재는 스키마와 주의입니다. 2번의 언 익스피리먼트를 선행사로 하는 위치가 관계절에서 어떠한 문법적인 기능도 하지 못하므로 인과 함께 장소를 나타내는 전수사고를 이루어야 합니다. 따라서 11-2번의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됐습니다. 11-3번 보캐블러리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보세요. 11-3번입니다. 다음 글에 미쳐진 부문 중 어법상 틀린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현대 과학의 부상과 함께 새로운 사고 습관이 생겨났다. 과학의 방법과 과학적 담론의 이미지는 의심의 여지가 없게 되었고 새로운 사고 습관을 강화하여 새로운 이미지를 가장 잘 수용할 사람들의 공범자가 되었다. 11-3번 계속 이어집니다. 이러한 사고 습관은 과학이 실험실에서 해야 할 일에 대한 교실 내의 복제품이 되었다. 그것들은 가상적이고 추상적이며 몰역사적이고 인간적 견제에서 현실로부터 유리된 수학적 모델을 모방한 분명하고 뚜렷이 다른 아이디어를 개발했다. 11-3번 계속 이어집니다. 데카르트, 뉴턴, 갈릴레오, 로크, 루소가 가장 좋은 예이다. 정신은 특정한 논리적 연산을 반복하도록 훈련되어 마침내 그런 기술에 따라 세상을 해석하는 습관이 생겼다. 11-3번 계속 이어집니다. 5번의 있을 댐으로 수정합니다. 따라서 11-3번의 정답은 5번이 정답되겠습니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비록 그 해석은 현실로부터 유리되었고 따라서 객관적이라고 생각되었지만 결과적으로 그 관점과 기술은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에게서 구현되었다. 11-3번 계속 이어집니다. 구식사고 습관이 모든 교실에서 지금은 시대에 뒤떨어진 것으로 간주되는 외부 우주론으로 대체되었다. 이 글 11-3의 소재는 현대과학의 부상과 함께 생겨난 새로운 사고 습관입니다. 5번의 더 뷰포인스 앤 스킬즈를 대신하는 대명사이므로 단수형 대명사 이슬, 복수형인 댐으로 고쳐야 합니다. 따라서 11-3번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1-4번 버케블러리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보세요. 11-4번입니다. 다음 글의 미추친부문 중 어법상 틀린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상품은 자력으로 시장에 나오지 않는다. 누군가가 그것을 거기에 가지고 가야 한다. 상품은 이동되어야 하고 가격은 합의되어야 하며 길고 복잡한 과정을 거친 후에야 실수요자가 누릴 수 있도록 해당 상품이 거기에 있게 될 것이다. 11-4번 계속 이어집니다. 일단 2번의 이즈를 더즈로 수정합니다. 따라서 11-4번의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다른 어떠한 상품에도 적용되는 것만큼 영화와 비디오에도 적용되며 그것은 상품 거래의 일상적인 과정과는 아주 다르고 심지어 상반된다고 여기고 싶어하는 영화와 비디오 사업 분야에도 적용된다. 11-4번 계속 이어집니다. 그러나 아마도 이러한 반감 때문에 상품이 시장에 도달하는 과정은 일반적으로 영화 시장에서는 배급으로 일컬어지는데 영화와 다른 동영상 형태의 모든 측면 중에서 가장 적게 연구된다. 11-4번 계속 이어집니다. 영화와 비디오 제작 제작된 영화와 비디오 그리고 영화와 비디오가 관객에게 어떻게 인식되고 받아들여지는지에 관해 쓴 글은 많지만 제작과 소비 사이의 중간 단계에 관해서 쓴 글은 거의 없다. 11-4번 계속 이어집니다. 때로는 영화와 동영상 분야에서는 마치 상품이 정말로 신비롭게도 자력으로 시장에 이르는 것처럼 보인다. 이 글 11-4의 소재는 영화와 비디오의 배급 과정입니다. 2번에 주절의 수로 동사인 어플라이즈를 대신할 수 있는 동사로 이즈가 아닌 더즈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11-4번의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한 데이의 출석 인증을 완료해주세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형고등학교 영어담당 지도교사 강성호 영어선생님입니다. 수능특강 영어 오늘의 수업 진도는 제12강 어휘 적절성 파악입니다. 12-1번 보케블러리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보세요. 12-1번입니다. 다음 글에 미추친 부분 중 문맥상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1955년 4월 12일 미국 정부가 새로운 소아마비 백신이 안전하고 효과적이라고 발표한 그날 그것의 발명자 조나스 솔크는 텔레비전에 출연하여 그 백신을 소유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질문 받았다. 그는 유명한 대답을 했다. 음 국민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2-1번 계속 이어집니다. 특허는 없습니다. 태양에 대해 특허를 얻을 수 있습니까? 백신은 공동재산이며 그것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돈을 기부한 사람들의 것이라는 말이었다. 솔크는 나중에 자신의 결정에 대해 동정을 받았다. 12-1번 계속 이어집니다. 만약 그의 백신이 특허를 받았다면 그는 70억 달러를 벌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특허에 대한 그의 태도는 유일한 것이 아니다. 12-1번 계속 이어집니다. 일단 5번의 프로텍트를 릴레스로 수정합니다. 따라서 12-1번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됐습니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과도한 재산 보호 시대에도 오픈소스와 액세스 지구공공제 공유자원이라는 개념에 대한 새로운 관심이 있다. 테슬라 모러스의 최고 경영자 앨런 머스크는 2014년 6월에 자신의 모든 특허를 보호하기 풀기로 결정했다. 12-1번 계속 이어집니다. 특허가 기술적 리더십의 특성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정보와 지식을 공개적으로 공유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운송의 미래가 더 잘 제공될 것이다. 우리의 모든 특허는 여러분의 것입니다. 이 글 12-1번의 소재는 특허 소유권입니다. 수화바비 백신을 발명한 조나스 솔크는 백신은 공공재산이라 특허가 없다고 했고 과도한 재산 보호 시대에도 정보와 지식을 공개적으로 공유하는 데 새로운 관심이 있으며 모든 특허는 여러분의 것이라는 내용의 글입니다. 따라서 5번의 프로텍트를 릴리스와 같은 낱말로 바꿔야 합니다. 따라서 12-1번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컬처노트입니다. 오픈소스라는 것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OSS라고도 합니다. 소프트웨어의 설계도에 해당하는 소스 코드를 인터넷 등을 통하여 무상으로 공개하여 누구나 그 소프트웨어를 개량하고 이것을 재배포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또는 그런 소프트웨어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픈어셋스에 대한 설명입니다. 오픈어셋스란 법적, 경제적, 기술적 장벽 없이 누구라도 무료로 정보에 접근 활용할 수 있도록 저작물 생산자와 이용자가 정보를 공유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12-2번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보세요. 12-2번 다음 글에 미주신 부분 중 문맥상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1990년대 초에 이르러 남서부의 버드나무 딱새의 감소가 드렷했다. 1993년 미국 어류 야생동물관리국은 딱새를 연방 멸종위기종으로 등지하고 보존서식지를 지정할 것을 공식적으로 제안했는데 이는 특정 지역의 피해를 예방하는 멸종위기종 법령에 따라 이루어진 중요한 조치였다. 12-2번 계속 이어집니다. 2번의 Thrilled를 Disillusioned로 수정합니다. 따라서 12-2번의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됐습니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그 법령에 따라 그 새를 멸종위기종으로 등지하는 규칙을 작성하는 일이 랍 마셸에게 돌아갔다. 애리조나주의 FWS 소속으로 예일대학교에서 교육받은 생물학자인 마셸은 멸종위기종 법령의 전반적인 시행에 황홀감을 느껴 환멸을 느껴 가고 있었다. 12-2번 계속 이어집니다. FWS는 종의 등재 특히 서식지 지정을 사업에 대한 위협으로 보는 강력하고 돈 많은 이해관계자들에 의해 매우 정치화되어 있었다. 현재 흔한 패턴인데 어떤 종이 등재되지만 보전 서식지가 지정되지 않으면 사업에 대한 제한이 훨씬 더 적기 때문이다. 12-2번 계속 이어집니다. 이것으로 인해 기술 생물학 직원들이 변함없는 원칙 고수를 유지하는 것이 극도로 어려운 분위기가 만들어졌다고 마셸은 말한다. 12-2번 계속 이어집니다. 예를 들어 딱새를 멸종위기종으로 등재하려는 과정은 1992년에 시작되었지만 제한된 규칙은 1995년에서야 나왔으며 그것을 등재하기 위한 최종 판결은 1997년이 되어서야 나왔다. FWS는 감시단체 조직인 생물학적 다양성 센터가 그들을 고소했기 때문에 등재를 마쳤을 뿐이었다. 이 글 12-2번의 소재는 멸종위기종 법령의 시행에 대한 롭 마셸의 회의입니다. 멸종위기종의 등재 및 서식지 지정을 사업에 대한 위협으로 생각하는 강력한 이해관계자들로 인해 어떤 종을 멸종위기종으로 등재하고 보존서식지를 지정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내용의 글입니다. 어류 야생동물관리국 소속의 생물학자 롭 마셸이 그런 멸종위기종 법령의 전반적인 시행에 황홀감이 아니라 환멸을 느끼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추론해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2번의 트릴드를 디스일루젼드와 같은 낱말로 바꿔야 합니다. 따라서 12-2번의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됐습니다. 12-3번 버케블러리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보세요. 12-3번입니다. 다음 글에 미친 부분 중 문맥상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이론을 물리적 환경에서 가늠할 수 있는 어떤 것으로 고쳐 말하는 것은 현상의 측정이 가능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측정되고 있는 현상은 그것이 어떻게 측정이 되든지 간에 동일하다고 가정하는 경우가 많다. 이론을 실제로 고쳐 말하는 것들이 다를 수도 있지만 이것들이 측정되고 있는 현상의 본질을 바꾸지는 않는다. 12-3번 계속 이어집니다. 이러한 가정이 없다면 서로 다른 장소 혹은 서로 다른 시간에 이루어진 서로 다른 개인 간의 측정은 비교될 수 없다. 하지만 그 가정은 이 관점이 옳다는 것을 뜻하지는 않는다. 양자 물리학에서는 관찰자와 현상이 분리될 수 없다는 견해가 있다. 12-3번 계속 이어집니다. 관찰자와 현상은 하나의 시스템 즉 측정 시스템을 이룬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이루어진 측정과 그것이 이루어진 측정 시스템을 분리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측정과 현상은 측정 시스템 안에서 깨뜨릴 수 없는 고리로 결합된다. 12-3번 계속 이어집니다. 일단 5번의 Rejected를 Accepted로 수정합니다. 따라서 12-3번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현상이 별개로 존재한다는 것에 대해 말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따라서 그 현상의 독립된 측정에 대해 말하는 것 역시 불가능하다. 이는 이른바 객관적이라는 물리학이라는 자연과학에서 현실과 그것이 측정되는 방법이 불가분의 총체를 형성한다는 것이 배격된다. 용인된다. 는 것을 의미한다. 이 글 12-3번의 소재는 측정과 현상의 관계입니다. 이 글은 양자 물리학에서는 측정과 현상이 깨뜨릴 수 없는 고리로 결합이 되어 있어서 현상이 별개로 존재한다거나 현상을 독립적으로 측정한다고 말하는 것이 불가능함으로 이른바 객관적이라는 물리학에서 현실과 그것의 측정 방법이 불가분의 총체를 형성한다는 것이 용인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글입니다. 따라서 5번의 Rejected를 Accepted와 같은 낱말로 바꿔야 합니다. 따라서 12-3번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어있습니다. 12-4번 Vocabulary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의미를 점검해보세요. 12-4번입니다. 다음 글에 미치신 부분 중 문맥상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1번의 Clear을 Unclear나 In Articulate로 수정합니다. 따라서 12-4번의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어있습니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왜 특정한 언어는 원시적이라고 잘못 생각되는가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어떤 사람들은 소리가 자신이 쓰는 언어의 소리와 매우 달라서 분명하다 불분명하다 고 생각하는 소리나 소리의 결합을 다른 언어가 사용한다면 그 언어를 흉하거나 원시적으로 돌리는 것으로 여긴다. 12-4번 계속 이어집니다. 그러한 견해는 자기 언어의 특징이 명백히 우수하다는 자기 민족 중심적인 태도에 근거한다. 12-4번 계속 이어집니다. 그러나 어느 한 언어의 사용자에게 발음하기 너무 힘들어 보이는 단어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불분명하거나 심지어 괴상하다고 여겨지는 단어들은 그것들이 나타나는 언어의 가장 어린 현지인 화자조차 쉽게 습득한다. 12-4번 계속 이어집니다. 영어 무국어 화자에게 당신이 손가락으로 무언가를 튀겼다 라는 체코어 단어 스크븐 스크븐 크리스는 상당히 이상하게 보이며 8개의 자음 사이에 모음이 없기 때문에 발음이 이상하고 심지어 불가능하게 들릴 수 있지만 체코 무국어 화자에게는 물론 스크븐 크리스는 그저 또 하나의 보통 단어 일 뿐이다. 12-4번 계속 이어집니다. 어떤 말소리가 사용되고 그것들이 어떻게 결합하여 단어와 발화를 구성하는지는 언어마다 다르며 어떤 언어 사용자도 자신의 언어가 다른 언어보다 선택과 결합을 더 잘 했다고 주장할 수 없다. 이 글 12-4의 소재는 타 언어를 원시적 언어로 여기는 잘못입니다. 무국어의 소리와 다르다는 이유로 특정한 언어를 원시적 이라고 여기는 태도는 자신의 언어가 타 언어보다 우수하다는 자기 민족 중심적인 태도에서 기인하는데 어떤 언어 사용자도 자신의 언어가 다른 언어보다 더 우수하다고 주장할 수 없다는 내용의 글입니다. 다른 언어가 자신이 쓰는 언어의 소리와 매우 다르면 이들 언어가 흉하거나 원시적으로 들리는 것으로 여겨진다고 했으므로 1번의 클리어를 언클리어나 인아티큘레이터와 같은 낱말로 바꿔야 합니다. 따라서 12-4의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됐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한 4의 출석 인증을 완료해 주세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헬로우 에브리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원고등학교 영어담당 지도교사 강성호 영어선생입니다. 수능특강 영어 오늘의 수업 진도는 제13강 빈칸 내용 추론입니다. 13-1번 버케블러리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 보세요. 13-1번입니다.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일단 빈칸에는 1번 셀렉션이 있습니다. 따라서 13-1번의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의 독창성의 부재를 한탄할 때 우리는 그것을 창의성의 부재 탓으로 돌린다. 사람들이 더 많은 참신한 아이디어를 만들어낼 수만 있다면 우리 모두의 형편은 더 나을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독창성의 가장 큰 장벽은 아이디어 생성이 아니고 아이디어 선택이다. 13-1번 계속 이어집니다. 어떤 분석에서 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새로운 벤처사업과 제품에 관해 천개가 넘는 아이디어를 생각해냈을 때 87%는 완전히 독특했다. 우리 회사 지역사회 국가가 반드시 참신한 아이디어의 부족을 겪는 것은 아니다. 13-1번 계속 이어집니다. 그것들은 알맞은 참신한 아이디어를 선택하는데 탁월한 사람들의 부족으로 인해 제약을 받는다. 이륜 자가균형 개인 운송기인 세그웨이는 긍정오류였는데 그것은 인티 제품으로 예측되었지만 실책으로 판명되었다. 미국의 시트콤 텔레비전 시리즈인 세인필드는 부정오류였는데 그것은 실패할 것이라고 예상되었지만 결국 매우 성공했다. 이 글 13-1의 소재는 참신한 아이디어의 선택입니다. 독창성이 부재한 이유는 참신한 아이디어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참신한 아이디어를 선택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내용의 글입니다. 따라서 빈칸은 독창성을 막는 장벽에 해당하므로 빈칸에 들어간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셀렉션 선택입니다. 따라서 13-1의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3-2번 버케블러리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 보세요. 13-2번입니다.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하나의 주목할 만한 실험이 일본 남부의 한 섬에 있는 원숭이 군집에서 개체수 과잉과 배고픈 문제를 덜어주려던 일본인 인류학자들에 의해 우연히 행해졌다. 그 인류학자들은 미라를 모래사장에 던졌다. 13-2번 계속 이어집니다. 그런데 미라를 모래 안에서 하나씩 분리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어서 그런 노력에는 오히려 모은 밀을 먹음으로써 얻는 것보다 더 많은 에너지가 쓰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아마도 우연인지 아니면 욱해서인지 영리한 원숭이 이모가 그 호남물 몇 주물 물속에 던졌다. 13-2번 계속 이어집니다. 밀은 뜨지만 모래는 가라앉는데 바로 이모가 분명히 주목한 사실이다. 거르는 과정을 통해 그 암컷은 잘 먹을 수 있었다. 나이가 더 많은 원숭이들은 자기 방식이 몸에 베어 그 암컷을 무시했지만 더 어린 원숭이들은 그 원숭이가 발견한 것의 중요성을 이해하는 것 같았고 그것을 모방했다. 13-2번 계속 이어집니다. 일단 빈칸에는 4번 트래디션을 다불었습니다. 따라서 13-2번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세대에 그 수화는 더 널리 퍼졌고 오늘날 그 섬의 모든 원숭이는 물로 걸러내는데 능숙한데 이는 원숭이들의 문화적 전통의 한 예이다. 이 글 13-2의 소재는 원숭이 군집의 문화적 전통입니다. 원숭이 군집에서 새로운 발견을 모방하고 전파하며 다음 세대로 전수하는 현상은 문화적 전통에 해당하므로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4번 전통입니다. 따라서 13-2번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3-3번 버케블러리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비를 점검해보세요. 13-3번입니다.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세계 인구의 대다수가 적어도 어느 정도 수준의 다중언어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히 제2언어를 추가하는 것이 특별히 주목할 만한 재주는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13-3번 계속 이어집니다. 하지만 특히 영향력 있는 언어집단 내에서 관련된 어려움이나 아마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생각했던 언어제능이 이상하게 결핍되어 있는데 대해 언급하는 것을 흔히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현대세계에서 영국과 미국의 단일언어 사용자는 자주 자신이 외국어 학습에 소질이 없다고 불평한다. 13-3번 계속 이어집니다. 이것은 대개 복수의 언어가 가능한 유럽인에 대한 부러움의 표현과 때로는 더 미묘하게 영어를 아직 알지 못하는 똑똑한 다른 사람들이 어쨌든 간에 결국 영어 사용자에게 갈수록 더 안전해지는 세상에 순응해야만 할 것이라는 깊이 박힌 확신을 나타내는 언어상의 우쭐거림을 수반한다. 13-3번 빈칸에는 3번 도미너스를 쓰는 게 맞습니다. 따라서 13-3번의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보보겠습니다. 물론 이러한 모든 태도는 소질에 대한 것보다는 사회적 우위와 관심에 대한 것을 더 많이 드러낸다. 이 글 13-3의 소재는 영향력 있는 언어집단의 언어적 자부심입니다. 영향력 있는 언어집단 내에서 영어만 쓰는 단일 언어 사용자는 외국어 학습에 소질이 없다고 불평하며 여러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유럽인을 부러워하기도 하지만 영어를 모르는 복수 언어 사용자가 결국 영어 사용자에게 갈수록 더 안전해지는 세상에 순응해야 한다는 언어상의 우쭐거림을 가지고 있다는 내용의 글입니다. 따라서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3번 도미너스 입니다. 따라서 13-3의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됐습니다. 13-4번 버케블러리 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위를 점검해 보세요. 13-4번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한 신사가 내 스트레스 관리 상담실에 들어와서 말했다. 저는 제 상사에게 분노가 치밀어요. 저는 제 직업이 마음에 들지 않아요. 저는 저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아요. 아무도 제 일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아요. 저는 정말로 화가 나요. 13-4번 계속 이어집니다. 내가 그에게 그의 생각이 어떻게 그의 분노의 느낌을 만들어내는지에 알려주기 시작했을 때 그는 말했다. 송구스럽지만 칼슨 박사님 저는 거의 내내 화가 나있지만 화가 났다는 생각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13-4번 계속 이어집니다. 여러분은 그가 어디에서 속고 있었는지 아는가? 그 순간까지 그는 생각하는 것이 심사숙고 하는 것과 같은 의미라고 믿었다. 비록 그는 한 번에 몇 시간씩 자신의 불행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보지는 않았을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그는 여기서 잠깐 저기서 잠깐 계속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13-4번 계속 이어집니다. 그는 자신의 거의 모든 시간을 자신을 짜증나고 성가시게 하는 사소한 것들에 대해 생각하는 데 썼다. 마치 그의 삶에서 무언의 목표는 삶을 분석하고 다양한 것들이 어떻게 그에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인 듯 했다. 13-4번 계속 이어집니다. 일단 빈칸에는 5번 was a victim of its own thinking을 집어넣습니다. 따라서 13-4번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그의 부정적인 생각은 그의 부정적인 느낌과 감정을 만들어내고 있었는데 그는 자신이 그것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 조차 알지 못했다. 그는 본인이 스스로 하는 생각의 희생자였다. 이 글 13-4의 소재는 부정적인 생각의 희생자입니다. 필자의 스트레스 관리 상담실에 온 한 신사는 거의 항상 화가 나 있었는데 그것은 결국 그가 계속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한 결과의 소산물 이라는 내용의 글입니다. 따라서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5번 was a victim of its own thinking 입니다. 따라서 13-4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3-5번 버케블러리 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 보세요. 13-5번 문제입니다.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고령자를 돌보는 사람들은 단순히 업무를 수행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한다. 그들은 지적 관여 사회적 상호작용 정서적 지원을 제공하는데 그것들은 장기간의 건강과 장수의 핵심 요소이다. 사회가 더욱 도시화되고 가정이 덜 다세대화 되면서 더 많은 수의 고령자가 현재 혼자 살고 있다. 13-5번 계속 이어집니다. 일단 빈칸에는 1번 Diminished Opportunities for Social Interactions 를 씁니다. 따라서 13-5번의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사회적 상호작용을 위한 기회의 감소를 수반한다. 미국에서 2010년 미국 은퇴자 협회의 한 연구는 UCLA 외로움 적도로 측정했을 때 45세 이상의 응답자 중 3분의 1 넘는 사람들이 외로움을 느낀다는 것을 알아냈다. 로봇과의 상호작용은 그러한 사회적 고립의 영향을 완전히 치료하는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그에 대응할 기회를 제공한다. 13-5번 계속 이어집니다. 기능적 자기공명 영상법 fmri 를 이용한 뇌스캔 연구는 사람들이 최소한 특정한 상황에서는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을 할 때 특정된 감정 반응과 유사한 주목할 만한 감정 반응을 로봇에게 보인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로봇과 기술이 사회적 상호작용 에 대한 우리의 필요를 완전히 충족시켜 줄 수는 없지만 그것들이 어느 정도의 관연은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컬처노트 설명입니다. fmri 기능적 자기공명 영상법 이란 특정한 기능을 수행할 때 뇌에 나타나는 변화를 측정하는 영상 촬영 방식을 말합니다. 뇌의 신경 활동이 활성화됨에 따라 변화하는 현류량 특히 산소를 조직에 전달하고 이산화탄소를 받아가는 환원 해모글로빈 디옥시 해모글로빈의 농도 변화를 자기장을 통해 간접적으로 관찰합니다. 이 글 13-5의 소재는 고령자의 사회적 고립 사회가 더욱 도시화되고 가정이 덜 다세대화되면서 더 많은 수위의 고령자가 혼자 살고 있으며 미국 은퇴자 협회의 연구결과 45세 이상의 응답자 중 3분의 1 넘는 사람들이 외로움을 느낀다는 상황에서 로봇과 기술이 사회적 상호작용에 대한 우리의 피로를 어느정도 충족시켜준다는 내용의 글입니다. 따라서 빈칸에 들어간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Diminutiate Opportunities for Social Interaction 입니다. 따라서 13-5번의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3-6번 버켓블러리 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비를 점검해보세요. 13-6번 입니다.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영화는 어떻게 만들어지고 제작되는가 뉴스거리 사건 소설 또는 중요한 인물의 전기가 적절한 주제를 제시할 수도 있다. 영화 감독의 첫 번째 일은 주제에 대해 짧게 기술하여 그것을 제작자에게 제시하는 것이다. 이 간단하고 비전문적인 초안은 Treatment 13-6번 계속 이어집니다. 일단 빈칸에는 2번 Is Quite From The Final Film 을 씁니다. 따라서 13-6번 의 정답은 2번 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영화감독 진 르노이루와 그의 대본 작가는 라 그랜드 일루전 을 위한 몇 개 사용되지 않은 Treatment 를 썼다. 그 중 하나는 구하기 쉬운데 그것은 최종 영화와는 상당히 다르다. 13-6번 계속 이어집니다. 제작자 및 일단의 배우들이 그 기획에 관심이 있는 경우 감독이나 대본 작가는 순서대로 기술되어 있고 무대 지시 및 전문 영어가 명확하게 표시된 쇼세 목록 전체를 제공하기 위하여 원고를 다시 작성 하는데 이것이 시나리오 이다. 13-6번 계속 이어집니다. 아이수타인이 직접 쓴 October 10 days that shook the world 의 좋은 시나리오 가 있지만 그건 역시 오늘날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영화의 세 가지 최종 버전 과는 매우 다르다. 사전에 결정된 것을 실행 에 옮기는 것은 어려우며 제작 과정에서 중요한 변경 이 생긴다. 이 글 13-6의 소재는 수차례 변경을 통한 영화의 제작 과정 입니다. 영화 감독이 주제에 대한 간단한 초안 트리트먼트를 작성하여 제작자에게 제시한 후 제작자 및 배우들이 관심을 보이면 감독이나 대본 작가가 초안을 시나리오로 발전시키는데 시나리오도 역시 영화의 제작 과정에서 중요한 변경이 생긴다는 내용의 글입니다. 따라서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2번 It's quite different from the final film 입니다. 따라서 13-6번의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3-7번 버케블러리 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 보세요. 13-7번 입니다.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우리의 현대 사고는 역사적으로 진화된 일련의 사고방식 즉 이전 세대들이 구성하고 허물고 보수하고 확장해온 사고체계의 기반을 두고 있다. 과거의 사건들은 우리가 항상 의식하고 있지는 않더라도 우리의 현재 사고를 결정하는 이미지와 은유 속에 압축된다. 13-7번 계속 이어집니다. 상식은 걸쭉하게 끈적이는 형태의 과거 즉 꼭두각시와 체스 경기 기계 장치에 관한 이야기처럼 항상 승리하는 역사의 반영이다. 트리키의식 복장을 한 꼭두각시가 커다란 탁자 위에 놓인 체스판 앞에 앉아 있었다. 13-7번 계속 이어집니다. 거울의 교묘한 배치는 탁자 안을 볼 수 있다는 인상을 만들어냈다. 사실 체스 달인이면서 그 꼭두각시를 조종하는 난쟁이가 그 안에 앉아있었다. 13-7번 계속 이어집니다. 빈칸에는 2번 The Continuous Effort of Historical Experience 따라서 13-7번의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역사적 경험의 지속적인 영향력이 추하고 사랑받지 못하고 다행히 잊힌 난쟁이처럼 행동하는 것 즉 우리 일상생활의 체스 게임에서 체스 말들을 움직이는 것을 상상할 수 있다. 이 글 13-7의 소재는 현재 사고에 개입하는 과거입니다. 과거 세대들의 사고체계가 우리의 현재 사고의 기반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현재 사고의 결정에 개입한다는 글의 요지를 체스 달인인 난쟁이가 탁자 안에 숨어서 꼭두각시를 조종해 체스를 두게 하는 기계장치에 빗대어 설명하는 글입니다. 빈칸은 꼭두각시를 조종하는 난쟁이의 비유 대상이므로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2번 Continuous Effort of Historical Experience 따라서 13-7번의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3-8번 보캐블러리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보세요. 13-8번입니다.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네오사 살펴보겠습니다. 엔터테인먼트라는 단어는 라틴어 테네라에서 유래하는데 그 말은 안정되거나 열중하거나 즐거운 상태를 지속하거나 유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관객을 안정되거나 열중하거나 즐거운 상태로 있게 함으로써 돈을 번다는 개념은 엔터테인먼트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여전히 가장 중요하다. 13-8번 계속 이어집니다. 일단 빈칸에는 4번 Stay away from informing or persuading 을 쓰면 됩니다. 따라서 13-8번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미디어 종사자들은 엔터테인먼트를 청중이 자신과 세상에 대하여 가지는 견해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관심을 붙들어 기분 좋은 감정을 남기는 재료를 정의한다. 하지만 이것이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항상 정보를 제공하거나 설득하는 것을 멀리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13-8번 계속 이어집니다. 제작사에 의해 엔터테인먼트로 분류되는 많은 영화가 정치적 논점이나 교육적 논점을 만들려는 의도에서 쓰이고 제작되었다. 13-8번 계속 이어집니다. 그러나 미디어 종사자들이 제작물을 엔터테인먼트라고 일컬을 때 그들은 청중에게 자신들의 주 관심사가 아마도 즐거움에 있을 것이며 포함될 수도 있는 어떤 다른 메시지에 있지는 않으리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 이 글 13-8번 소재는 엔터테인먼트의 본질입니다. 엔터테인먼트는 청주의 관심을 붙들고 그들의 기분을 즐겁게 하는 것이 본질이지만 정치적 논점과 교육적 논점을 만들려는 의도에서 제작된 영화처럼 정보 제공과 설득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다는 맥락의 글입니다. 따라서 빈칸에 들어간 말로 가장 적절한 버스웨이딩입니다. 따라서 13-8번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어있습니다. 13-9번 버캐블러리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보세요. 13-9번입니다. 다음 빈칸에 들어간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의식은 총매작용을 하는 일단의 메시지인데 한 해의 한 계절에서 다른 계절로 혹은 생애 주기의 한 단계에서 다른 단계로 상태가 전환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상태는 예를 들면 청소년기나 성인기와 같은 삶의 사회적 생물학적 단계나 대학원생이나 박사와 같은 사회적 지위를 말한다. 13-9번 계속 이어집니다. 빈칸에는 4번 In response to chemical messages from the 진즈를 쓰면 됩니다. 따라서 13-9번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척추동물 종 특히 조류 그러나 어류와 포유류도 의식을 갖고 있다. 이들 동물에서 의식은 유전자에서 나오는 화학적 메시지에 반응하여 어떤 정해진 메시지나 상징에 촉발된다. 13-9번 계속 이어집니다. 예를 들면 큰 가시고기 사이에서 장래의 짝을 자신의 동지로 유인하는 수단인 스컷의 지그재그 구의 춤은 암컷의 붉은 배를 보면 촉발되는데 그것은 그 암컷이 생물학적으로 알을 낳을 준비가 되었다는 신호이다. 13-9번 계속 이어집니다. 우리는 더 나아가 지그재그 춤의 형태 자체가 스컷의 신경계에 유전적으로 프로그램되어 있다고 추정한다. 어쨌든 그 의식은 스컷이 자신의 둥지에서 알을 보살피는 부모로 전환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 글 13-9의 소재는 상태의 전환을 가져오는 의식입니다. 의식은 한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전환을 가져오는데 예를 들면 큰 가시고기 스컷의 지그재그 춤은 암컷이 보내는 신호에 의해 촉발되고 그 춤의 형태 자체가 스컷의 신경계에 유전적으로 프로그램되었다는 내용의 글입니다. 따라서 빈칸에 들어간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4번 따라서 13-9번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3-10번 버큐블러리 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 보세요. 13-10번 입니다.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정신적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은 상식이 되었지만 정신적 외상 후 성장 이라는 개념은 그렇지 않은데 이것은 실제로 훨씬 더 널리 퍼져 있다. 정신적 외상을 겪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궁극적으로 그 경험이 자신을 더 강하고 더 현명하고 더 성숙하고 더 관용적이고 이해심 있고 혹은 어떤 다른 면에서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었다고 생각한다. 13-10번 계속 이어집니다. 영향력 있는 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만이 자주 한탄했던 것은 정신적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이 사람들에게 안 좋은 사건은 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잘못 예상하도록 하기 때문에 정신적 외상 후 성장보다는 그것에 아주 많은 관심이 낭비된다는 것이었다. 13-10번 계속 이어집니다. 빈칸에는 3번 Bad can make us stronger in the end 를 쓰면 됩니다. 따라서 13-10번의 정답은 3번의 정답이 되겠습니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끔찍한 사건을 접한 후에 적어도 80%의 사람은 정신적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을 경험하지 않는다. 비록 단 한 번의 안 좋은 사건이 좋은 사건보다 더 강력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매우 많은 건설적인 방식으로 반응하여 보통 그 어느 때보다도 삶의 난지에 맞설 수 있는 더 많은 능력을 갖춘 상태로 일어선다. 안 좋은 것이 결국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 수 있다. 이 글 13-10의 소재는 정신적 외상 후 성장입니다. 사람들이 안 좋은 일을 겪은 후 시간이 지나면서 매우 많은 건설적인 방식으로 반응하여 그 어느 때보다도 삶의 난지에 맞설 수 있는 더 많은 능력을 갖추게 된다는 내용의 그림으로 빈칸에 들어간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3번 Bad can make us stronger in the end 입니다. 따라서 13-10의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어있습니다. 13-11번 보컬블러리 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 보세요. 13-11번 입니다.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빈칸에는 2번 The Earth is straining to feed on ever-growing population 을 쓰면 됩니다. 따라서 13-11번 의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기아를 겪는 이유는 지구가 끊임없이 증가하는 인구를 먹여살리기 위해 무리하고 있기 때문 이라는 흔한 오해가 있다.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세계는 농작물 생산을 위해 경작할 수 있는 땅의 약 3분의 1만 을 사용하고 있다. 13-11번 계속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3분의 1마저도 우리는 비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중국은 미국보다 에이커당 농작물 수확량이 훨씬 더 높은데 주된 이유는 두 나라가 비슷한 크기임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미국의 3배 인구를 가지고 있고 경작지 면적은 6분의 1에 불과해 그 주민들이 더 효율적으로 작물을 재배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13-11번 계속 이어집니다. 사실 지구라는 행성은 매우 거대한 식량 생산자여서 미국에서는 전세계의 모든 굶주린 사람들을 먹여살리기에 충분한 양의 음식이 버려진다. 이 글 13-11의 소재는 기아의 이유에 대한 오해입니다. 이 글의 유지는 비효율적인 농사법과 낭비 즉 미국에서 버려지는 음식의 양이 기아로 고통받는 세계인을 먹일 정도라는 것으로 인해 세계의 기아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빈칸에 들어가면로 가장 적절한 것은 2번 따라서 13-11번의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3-12번 버키블러리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보세요. 13-12번입니다.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노벨 기념 경제학상 수상자인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만에 의해 유명해진 공짜 점심 같은 것은 없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는 우리가 예를 들어 돈을 찍어내므로써 무에서 마법으로 불을 만들어내거나 비용을 하늘로 전가할 수 없다는 것이다. 13-12번 계속 이어집니다. 프리드만의 견해는 만약 우리가 일부 시민의 부담을 줄이거나 그들이 누릴 수도 있는 이익을 증가시키는 법률을 제정한다면 다른 사람의 희생이 수반될 것이고 심지어 궁극적으로 그 조치가 역효과를 낳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는 반향이 미래에 어딘가에서 있으리라는 것이었다. 13-12번 계속 이어집니다. 빈칸에는 1번 A free lunch isn't that far way를 집어넣으면 됩니다. 따라서 13-12번의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한 끼 식사의 가격이 영원이라도 누군가는 어딘가에서 그 식사비를 지불하고 있는 것이다. 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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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학이 공짜 점심 이라는 개념을 폄하 할 수도 있겠지만 오늘날 사람들은 주요 경제학자와 정책 이반자로부터 공짜 점심 힘이 그리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는 것을 자주 감지한다. 13-12번 계속 이어집니다. 경제학은 사회를 조직하는 더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내므로써 우리가 어떻게 성장을 가져올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가장 적은 희생으로 우리를 더 부유하게 그리고 잘만 되면 더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을 목표로 한다. 13-12번 계속 이어집니다. 경제학자들은 자신들이 사업투자와 생산결정에서부터 소비자의 구매선택 저축에 대한 개인의 태도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것을 구동하는 기재를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유토피아가 달성 가능하다고 믿는다. 이 글 13-12의 소재는 실현 가능한 공짜 점심입니다. 누군가의 부담을 줄이거나 이익을 증가시키게 되면 그것에 대한 비용이 다른 사람에게 전가되는 역효과가 일어날 수도 있지만 오늘날 경제학에서는 가장 적은 희생으로 공짜 점심과 같은 것을 실현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믿는다는 내용의 글입니다. 따라서 빈칸에 들어간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프리런치 이증 다 파웨이 입니다. 따라서 13-12번의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한 4일에 출석인증을 완료해 주세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헬로우 에브리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원고등학교 영어담당 지도교사 강성호 영어선생님입니다. 수능특강 영어 오늘의 수업 진도는 제14강 흐름에 무관한 문장찾기입니다. 14-1번 보캐블러리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 보세요. 14-1번 다음 글에서 전체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무작위 표본 추출은 연구에 참여할 사람을 그저 되는대로 선택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데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무작위적이라는 단어의 의미와 통계학과 연구 방법에서의 그것의 의미 차이에는 차이가 있다. 14-1번 계속 이어집니다. 무작위 표본은 모집단의 모든 구성원이 연구를 위해 선택될 가능성이 똑같이 있을 법한 표본인데 그것은 들리는 것만큼 쉽지 않다. 대부분의 표본 추출 방법은 무심결에 일부 사람들은 편애하고 일부 다른 사람들은 편애하지 않기 마련이다. 14-1번 계속 이어집니다. 일단 정답은 4번이 전체의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입니다. 따라서 14-1번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무작위로 전화번호부에서 이름을 고르는 것은 전화번호부에 올라있지 않거나 유선전화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이 포함되지 않으리라는 것을 의미한다. 유선전화는 가정에서 사라지고 있지만 휴대전화는 인기를 얻고 있다. 14-1번 계속 이어집니다. 심리학 연구에서 그것은 편향을 끌어들일 수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어떤 중요한 면에서 가령 더 어리거나 낯선 사람들을 더 의심함으로써 다른 사람들과 다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글 14-1번의 소재는 무작위 표본 추출입니다. 연구에서의 무작위 표본 추출은 모집단의 모든 구성원이 선택될 가능성이 동등하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대부분의 표본 추출 방법은 일부 구성원을 편애하기 마련이라서 무작위 표본 추출이 매우 어렵다는 요지의 글입니다. 따라서 유선전화는 가정에서 사라지고 있지만 휴대전화는 인기를 얻고 있다는 내용의 4번 글은 글의 전체 그림과 관계가 없습니다. 따라서 14-1번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4-2번 버케블러리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보세요. 14-2번 문제입니다. 다음 글에서 전체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공간적 위치는 사회적 지위를 나타낼 수 있다. 수백 점의 그림에 대한 역사적 분석에 따르면 두 사람이 같은 그림에 등장할 때 더 우월하고 유력한 사람이 보통 오른쪽을 향하고 있다. 예를 들어 남성과 비교하여 여성은 왼쪽 뺨을 보이는 모습으로 더 자주 제시되는데 이는 그들을 덜 주도적이라고 여기는 성역할과 일치한다. 14-2번 계속 이어집니다. 14-2번 글에서 전체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은 3번입니다. 따라서 14-2번의 정답은 3번을 정답으로 하겠습니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비교 문화 연구에 따르면 일부 문화에서는 그 패턴이 유지되는데 이는 그림을 비롯한 예술 분야에서 사회적 약자가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었음을 보여준다. 다시 말해 전통적으로 약하고 복종적인 인물들은 그들이 공간상 놓이는 위치에 의해 각각의 지위가 정해졌다. 14-2번 계속 이어집니다. 그러나 15세기부터 20세기까지 그림에서의 이런 성평견은 덜 두드러지게 되었으며 그리하여 사회에서 여성의 역할에 대한 점점 더 현대적 관점과 유사해졌다. 이글 14-2번 소재는 그림에 표현된 사회적 지위입니다. 그림에 표현되는 인물의 공간적 위치는 그 인물의 사회적 지위를 나타냈다는 내용의 그림으로 예술 분야에서 사회적 약자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었다는 내용의 3번 글은 글의 전체 흐름과 관계가 없습니다. 따라서 14-2번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4-3번 포켓블러리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보세요. 14-3번 다음 글에서 전체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여행 여행 목적지 내에 관광객이 가장 자주 찾는 지역에서 더 높은 표시 가격을 보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며 지역 사람들이 쇼핑하는 다른 곳에서는 가격이 훨씬 더 낮다. 소수의 현명한 관광객은 관광객이 그만큼 많지 않은 곳에서 더 좋은 거래를 찾기 위해 이러한 관광객 함정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곧 배우게 된다. 14-3번 계속 이어집니다. 대부분의 관광객은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인데 이는 더 싼 식당 기념품 등을 관광지 밖에서 애써 찾으려고 자신의 부족한 휴가 시간을 쓰는 것이 이득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14-3번 계속 이어집니다. 전체 글의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은 3번입니다. 따라서 14-3번 의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관광상품의 이러한 속성은 잠재적 고객에게 자신의 상품을 알리는 방법을 생각해내야 하는 관광업자에게 어려운 과제를 제기한다. 14-3번 계속 이어집니다. 최상의 거래를 찾고 쇼핑하는 데 소비된 시간이 구매 가격의 일부로 포함된다면 관광지에서의 가격은 대부분의 관광객들에게 사실상 더 낮다. 요컨대 장소에 따른 가격 차이는 일반적으로 가격 차별로 여겨지지 않는다. 이 글 14-3번의 소재는 관광지의 높은 가격입니다. 관광객이 자주 찾는 지역은 다른 곳보다 가격이 더 높지만 더 싼 식당이나 기념품을 찾기 위해 쓰는 가격에 가격에 포함된다. 할 때 관광지의 높은 가격이 가격 차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는 내용의 그림으로 참제적 고객에게 관광 상품을 알리는 방법을 고민하는 관광 업자의 입장을 언급하고 있는 3번은 글의 전체 흐름과 관계가 없습니다. 따라서 14-3번의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어있습니다. 14-4번 보캐블러리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보세요. 14-4번 문제입니다. 다음 글에서 전체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은 네요. 살펴보겠습니다. 존경에 대한 욕구는 사람들이 행동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치도록 사회에 의해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명망의 체계는 모든 문화에서 발견되며 일반적으로 명망은 그 문화에 가장 유용한 일을 하는 사람들을 인정하고 보상하기 위해 사용된다. 14-4번 계속 이어집니다. 사람들은 동료의 존경과 자신을 호의적으로 생각하는 그에 수반하는 권리를 확보하려는 희망으로 수년 심지어 수십년 동안 노력할 것이다. 명망과 존경을 특정한 활동이나 성취와 연결시킴으로써 각 문화는 많은 사람이 자신의 에너지를 그 방향으로 쏟게 할 수 있다. 14-4번 계속 이어집니다. 일단 글 전체의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은 3번입니다. 따라서 14-4번의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어있습니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자존감이 이미 높은 사람은 훨씬 더 많은 존경을 얻는 것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에 자존감이 낮거나 중간 정도인 사람은 자존감을 조금이라도 잃지 않는 것을 최우선으로 한다. 14-4번 계속 이어집니다. 생존을 위해 애쓰는 작은 사회에서 명망이 많은 양의 단백질을 들이오거나 사냥 또는 가장 위험한 적을 물리치는 것 전투에 따라오는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다. 14-4번 계속 이어집니다. 같은 이유로 어머니가 된다는 것의 명망은 아마도 인구를 늘려야 하는 사회의 필요성에 따라 오르락 내리락 할 것이고 연예인이라는 명망은 사람들이 여가활동에 얼마나 많은 시간과 돈을 쏟을 수 있는지에 따라 오르락 내리락 한다. 이 글 14-4번 소재는 존경과 명망에 대한 욕구입니다. 존경과 명망을 얻기 위해 사람들이 문화에 가장 유용한 일을 하고 그에 대한 인정과 보상을 받는다는 내용의 그림으로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훨씬 더 많은 존경을 얻을 것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에 자존감이 낮거나 중간정도 인 사람은 자존감을 조금이라도 잃지 않으려는 것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내용의 3번은 글의 전체 흐름과 관계가 없습니다. 따라서 14-4번의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한 4의 출석 인증을 완료해 주세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헬로우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원고등학교 영어담당 지도교사 강성호 영어선생 입니다. 수능특강 영어 오늘의 수업 진도는 제15강 문단내 글의 순서 파악하기 입니다. 15-1번 버케블러리 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 보세요. 15-1번 입니다. 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좌한이 왜 문을 쾅 닫았느냐 는 질문을 할 때 우리는 무엇을 듣고 싶어하는가 비단락 입니다. 아마도 좌한이 자기 행위에 보통 수준이 넘는 힘을 주어서 문의 속도를 더 높였다. 그것이 결과적으로 문이 문설주에 심하게 충돌하게 하고 큰 소리가 나게 하고 등이 이리저리 흔들리겠다는 것은 아닐 것이다. 15-1번 계속 이어집니다. 대개 우리는 그 쾅 다침까지 이르는 일련의 원인과 결과에 대한 보고에는 관심이 없다. C달락 입니다. 또한 우리는 좌한의 움직임을 유발한 그의 몸속의 미세한 과정에 대한 보고를 두는 것도 기대하지 않는다. 그 외라는 질문은 가령 그가 화가 났다 처럼 이유를 요구한다. 15-1번 계속 이어집니다. 에이달락 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유물론적인 사고방식으로 화가 난 상태의 원인을 좌뇌 뇌에서 밝혀낼 수 있다고 생각할 때도 대개 우리는 신경학 용어로 된 대답에는 관심을 두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대개 우리는 사람들의 행동에 대한 우리의 일상에 왜? 라는 질문에서 그들의 이유에 대해 듣기를 기대한다. 이 글 15-1의 소재는 이유를 묻는 질문입니다. 주어진 글에서 좌안이 문을 쾅 닫은 이유를 묻는 질문에서 기대하는 대답이 무엇인지를 묻고 있으므로 좌안의 행위로 인한 일련의 물리학적인 인과 설명은 기대되는 대답이 아니라는 내용의 B가 주어진 글 뒤에 이어져야 합니다. 좌안의 행위를 유발한 몸속의 미세한 과정에 대한 보고도 기대하지 않는 대답 기대하지 않는 대답 처음 언급한 B 뒤에는 C가 와야 합니다. 기대하는 대답 사례로 C에서 언급된 좌안이 화가 났다는 것에 대해 A에서 부연 설명하면서 화가 난 원인을 뇌에서 찾아서 신교과 영어로 대답 하는 대답 은 기대하는 대답 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으므로 C 뒤에는 A가 이어지는 것이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 합니다. 따라서 15-1 번의 정답 B C A 3번이 정답 되겠습니다. 15-2 번 보캐블러리 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 해보세요. 15-2 번입니다. 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스톤한 버그가 제안한 사랑의 구성 요소가 모든 문화에서 발견될 수 있다고 추정할 수 있다. 친밀감 열정 헌신 문화적으로 보편적 특성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 15-2 번 계속 이어집니다. B 단락 입니다. 이것의 증거는 문화 인류학 심리학적 연구 그리고 전세계의 사랑의 시를 포함한 많은 추추에서 나온다. 그러나 정말 문화에 따라 다르게 보이는 것은 사랑의 서로 다른 구성 요소를 어떻게 강조 하고 서로 다른 관계 유형 어떻게 강조 하는지 이다. 15-2 계속 이어집니다. A 단락 입니다. 아시아와 아프리카에서 보이는 것 같은 집단주의 문화에서는 가족과의 관계가 연인이나 친구와의 관계보다 우선할 수 있다. 북유럽과 북미의 문화 같은 개인주의 문화에서는 우정과 연인관계가 우선순위를 두고 가족과 경쟁한다. 그리고 흔히 이긴다. 15-2 계속 이어집니다. C 단락 입니다. 마찬가지로 스턴버그의 헌신 개념과 유사한 의무라는 개념은 중국 유교에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이와 대도적으로 북미에서 보이는 산더미처럼 많은 로맨스 소설 사랑의 노래 미용 제품으로 판단해 보면 이 문화에서 소중히 여겨지는 것은 바로 사랑의 열정적인 면이다. 이 글 15-2 의 소재는 사랑의 구성 요소와 관계 유형 입니다. 스턴버그가 제안한 사랑의 구성 요소가 문화적으로 보편적 특성일 가능성이 크다는 내용에 주어진 글 다음은 이를 지칭하는 디스를 포함하는 구 에비던스 오브 디스로 시작하는 b 가 이어져야 합니다. 그 다음은 문화에 따라 사랑의 다른 구성 요소와 관계 유형 을 강조 한다는 b 내용을 집단주의 문화와 개인주의 문화에서 차이로 예시하는 중국과 북미 문화에서 다른 양상을 띈다는 또 다른 예시를 보여주는 c로 이어지는 것이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합니다. 따라서 15-2번의 정답은 2번 bac 입니다. 따라서 15-2번의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5-3번 보캐블러리 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 보세요. 15-3번 입니다. 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사람다움의 과정적 본질은 우리가 사회에서 살아가면서 한 사람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할 수 있다. 사실 아프리카의 철학자 이피아니 맨키티 는 이 입장을 취한다. 그는 아이들은 완전한 사람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15-3번 계속 이어집니다. c달락 입니다. 그러나 나는 가나의 철학자 코아미 과일케를 따라 사람다움이 획득되어야 한다는 사실이 아이들에게 사람다움이 있는 것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싶다. 그것은 사람다움이 다른 사람 및 공동체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얻어지는 진행 중인 과정이라는 견해에 대한 지지이다. 그 때문에 우리는 공동체의 삶을 구성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이상과 규범을 지지해야 한다. 15-3번 계속 이어집니다. 비달락입니다. 이것은 관용, 자비심, 존경과 같은 규범이다. 일부 아프리카 사회의 여러 속담은 온전한 인격체의 인간에게 기대되는 규범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들을 언급한다. 이것들은 가에세먼토 초하나족 이나 아쿠시문토 은구니족 과 같은 속담인데 말 그대로 그는 사람이 아니다. 라는 뜻이다. 15-3번 계속 이어집니다. 에이달락입니다. 사람은 생애주기의 어느 단계에서도 이 규범에 미치지 못할 수 있으므로 사람다움은 되어가는 일로 여겨질 수도 있을 것이다. 그것은 개인의 환경에 따라 사람다움이 성취되며 상실되고 다시 회복될 수 있는 예측할 수 없고 정해진 결말이 없는 과정이다. 이 글 15-3의 소재는 사람다움의 과정적 본질입니다. 아이들은 완전한 사람이 아니라는 아프리카 철학자의 주장을 기술한 주어진 글 다음에는 이러한 주장에 대한 반대의견으로 사람다움의 획득은 진행 중인 과정이므로 아이들에게 사람다움이 있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다는 내용의 C가 이어져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러한 견해가 이상과 규범을 지지해야 하는데 이러한 규범의 구체적인 예시를 설명하고 있는 B가 이어지고 A의 D-standards는 B에서 언급된 완전한 사람에게 기대되는 규범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A가 그 뒤로 있는 것이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합니다. 따라서 15-3의 정답은 5번 CBA입니다. 따라서 15-3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5-4번 보캐블러리 입니다. 화면은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 보세요. 15-4번 입니다. 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몇몇 나라들은 황금 작물을 재배한다. 이것들은 수요가 많고 세계의 특정 지역에서 대량으로 재배될 수 있는 작물이다. C달락 입니다. 예를 들어 설탕은 덥고 습한 기후를 필요로 하고 커피는 더운 기후 강후 더 높은 고도의 산지를 필요로 한다. 차는 강후가 많은 지역에 비탈해서 자라야 한다. 바나나는 열대 환경에서 잘 자란다. 15-4번 계속 이어집니다. A달락 이것들과 같은 특정 품목에 대한 전세계적인 수요가 있기 때문에 열대 국가의 농부들은 가능한 한 이 상품들을 많이 재배한다. 이 황금 작물들은 전세계적으로 팔리고 많은 돈을 벌어들이지만 무역을 위해 단 하나의 상품만을 전문으로 하는 이것은 수요보다 더 많은 공급을 만들어내고 그 때문에 그 상품의 가격이 떨어진다. 만약 기후가 나빠서 한 해에 황금 작물이 잘 자라지 않으면 그것은 그 황금 작물을 파는 나라에 해를 끼치는데 그 작물은 그 나라가 생계를 유지하게 할 수 있을 그것은 수요가 많고 세계 특정 지역에서 대량으로 재배될 수 있다는 내용에 주어진 글 다음에 4 example로 시작하여 설탕 커피 차 바나나가 어떤 특정 환경에서 자라는지를 기술하는 내용의 C가 이어져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C에서 언급한 설탕 커피 차 바나나를 specific items such as needs 로 지칭하여 열대국가의 농부들이 이 상품들을 많이 재배하는데 그런 황금 작물 중에서 무역을 위해 단 하나의 상품만을 전문으로 하는 것에는 위험이 있다는 내용의 A가 이어지고 그러한 위험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하는 내용의 B가 그 뒤를 읽는 것이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합니다. 따라서 4번의 C,A,B 가 정답이 됩니다. 따라서 15-4번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어있습니다. 15-5번 버케블러리 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 15-5번 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이는 아마도 뉴턴과 갈릴레오와 같은 초기 과학자들이 신비로운 연구의 결과로 느닷없이 마법으로 과학을 불러낸 작은 종파에 속했다는 인상을 가졌을지도 모른다. 이것은 그렇지 않았다. 그들의 작업은 문화적 공백에서 일어나지 않았다. 그것은 고대의 많은 전통의 산물이었던 것이다. 15-5번 계속 이어집니다. C달락입니다. 이것들 가운데 하나가 그리스 철학이었는데 그것은 논리 추론 수학으로 세상이 설명될 수 있다는 믿음을 부추겼다. 다른 하나는 농업이었는데 이로부터 사람들은 갑작스럽고 예측할 수 없는 재난에 의해 주기적으로 방해를 받는 자연의 순환과 리듬을 관찰함으로써 질서와 혼돈에 대해 배웠다. 15-5번 계속 이어집니다. B달락입니다. 다음으로 창조된 세계의 질서에 대한 믿음을 부추긴 종교가 있었다. 과학의 기초적인 과정은 물리적인 우주가 제멋대로 이지도 않고 터무니 없지도 않다는 것이다. 그것은 우주가 단지 무작위로 나란히 놓인 사물과 현상의 무의미한 뒤범벅은 아니라는 것이다. 15-5번 계속 이어집니다. A달락입니다. 오히려 일관성 있는 사물의 체계가 있다. 이것은 흔히 자연에는 질서가 있다는 간단한 경구로 표현된다. 하지만 과학자는 이 막연한 개념을 넘어서 잘 정의된 법칙 체계를 정립 해왔다. 이 글 15-5번 소재는 자연의 질서입니다. 뉴턴과 갈릴레오와 같은 초기 과학자들의 작업이 느닷없이 문화적 공백에서 일어나지 않았고 고대의 많은 전통의 산물이었다는 내용에 주어진 글은 그 글의 마지막 부분에 언급된 고대의 많은 전통을 지칭하는 디즈를 포함하는 구 원 오브 디즈로 시작하는 c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 다음은 고대의 많은 전통으로 c에서 논한 그리스 철학과 농업 외에 종교의 역할을 기술한 b로 이어지고 b에서 언급한 우주가 제멋대로 이지도 않고 터무니없지도 않다는 말을 우주는 일관성이 있고 질서가 있다는 내용으로 뒷받지만 a로 이어지는 것이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합니다. 따라서 5번에 c, b, a로 연결되는 게 맞죠. 따라서 15-5번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5-6번 주거 어휘를 점검해보세요. 15-6번입니다. 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영어에서 우리가 각각의 음을 고정된 글자로 체계적으로 표기한다면 많은 철자 우려를 피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만약 우리가 f음을 글자 f와 ph로 둘 다 쓰는 것을 피한다면 생활이 훨씬 더 수월해질 것이다. 15-6번 계속 이어집니다. c달락입니다. 우리가 이것과 습득하는데 수년의 유년시절을 잡아먹는 여타 많은 불필요한 군더더기를 쉽게 없앨 수 있다는 것에는 거의 의심의 여지가 없다. 사실 이것은 미국의 철자 개혁이 비헤비어나 애널라이즈에 불규칙한 영국 철자를 비헤비어와 애널라이즈로 단순화했을 때 취했던 소심한 방향이다. 15-6번 계속 이어집니다. a달락입니다. 더욱 많은 조치가 같은 방식으로 취해질 수도 있었을 것이다. 숙련된 독자로서 우리는 우리 철자의 불합리성을 의식하지 않게 된다. x와 같이 간단한 글자조차 이미 자체의 철자가 있는 두 개의 음소 크스를 나타내기 때문에 불필요하다. 15-6번 계속 이어집니다. 비달락입니다. 티르케 티르케 F음을 글자 F와 ph로 둘 다 쓰는 것을 가르치는 디스가 나오며 이러한 조치들은 미국의 철자 개혁이 취했던 소심한 방향이라는 내용의 C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같은 방식으로 추가 조치가 취해질 수도 있었다는 것과 그것에 대한 예로 글자 X의 문제를 다루는 A로 이어지고 그 문제를 티르케 에서 어떻게 해결했는지 보여주는 내용의 B로 이어지는 것이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합니다. 따라서 4번의 C, A, B 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15-6번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한 내의 출석 인증을 완료해 주세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헬로우 에브리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원고등학교 영어담당 지도교사 강성호 영어선생님 입니다. 수능특강 영어 오늘의 수업 진도는 제16강 주어진 문장에 적절한 위치찾기 입니다. 16-1번 버케블러리 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 보세요. 16-1번 입니다. 글의 흐름으로 보아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어느 한 사람이 초기에 위험한 전략을 옹호하고 있다면 다른 사람들은 훨씬 더 도전적인 예를 생각하기 시작할 수도 있고 그것은 논의를 더 위험한 결정에 도달하는 방향으로 이끈다. 16-1번 계속 이어집니다. 우리는 집단 속에 있을 때 혼자서 행동하고 있는 경우에 책임이 있을 만큼 개인적으로 책임이 있지는 않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집단이 내리는 결정은 쉽게 극단적이 될 수 있다. 이따금 집단은 더 위험한 결정에 도달하는데 즉 그것 집단은 응당 그러해야 하는 것보다 더 도전적이거나 안전하지 않은 행동을 취하기로 결정한다. 16-1번 계속 이어집니다. 하지만 때로 그것 집단은 너무 신중한 선택을 한다. 그것은 집단 양극화라고 알려져 있는데 극단적인 행위로 향하는 경향이다. 많은 것이 집단 내의 논의가 어떻게 전개되느냐 에 좌우된다. 16-1번 계속 이어집니다. 일단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5번 입니다. 따라서 16-1번 정답은 5번 정답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어느 한 사람이 초기에 위험한 전략을 옹호하고 있다면 다른 사람들은 훨씬 더 도전적인 예를 생각하기 시작할 수도 있고 그것은 논의를 더 위험한 결정에 도달하는 방향으로 이끈다. 그러나 누군가가 초기 단계에서 더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결국 집단 구성원들이 개별적으로 내렸을지도 모르는 것보다 더 신중한 결정에 이르게 한다. 이 글 16-1의 소재는 집단 양극화 입니다. 집단이 내리는 결정은 쉽게 극단적이 되어 그러 해야 하는 것보다 더 위험하거나 더 신중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는 집단 양극화 에 관한 글 5번 바로 앞 문장의 내용은 집단의 논의 전개 방식에 따라 많은 것이 좌우된 다는 것입니다. 5번 바로 뒤 문장은 초기 단계에서 더 신중한 접근법을 옹호하는 논의 방식은 더 신중한 결정을 내리게 한다는 내용을 역접의 접속사 버스를 이끌고 있습니다. 주어진 문장의 내용은 초기에 위험한 전략이 옹호되는 논의 방식은 더 위험한 결정에 도달하게 한다는 것으로 5번 바로 뒤 문장 대조되므로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5번 따라서 16-1번 정답은 5번 정답이 있습니다. 16-2번 보캐블러리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보세요. 16-2번 글의 흐름으로 보아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네오 세포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발전이 정부가 매체의 전개 방향을 잡아가는데 관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미국에서 광고는 활동의 달러 총액이 경제의 전반적인 건전성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비교적 크고 안정적인 시장이다. 16-2번 계속 이어집니다. 다른 성숙한 산업국가 특히 서유럽 국가들 에도 마찬가지 이다. 그러나 한가지 중요한 차이점은 사업 매체가 발전한 방식 이다. 미국에서 라디오와 텔레비전 방송 시스템은 사업적인 사업으로 시작되었는데 많은 다른 국가에서는 매체가 오랫동안 주로 또는 전적으로 정부 지원형 이었다. 16-2번 계속 이어집니다. 일단 글의 흐름으로 보아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5번 입니다. 따라서 16-2번 정답은 5번 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내용 상품 보겠습니다. 상업적 지원의 여러가지 모형이 여전히 발전 중이며 정확한 형태는 국가마다 다르다. 그러나 이러한 발전이 정부가 매체의 전개 방향을 잡아가는데 관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16-2번 계속 이어집니다. 조셉 스트라우버가 평화하는 것처럼 텔레비전 방송 시스템은 흔히 완강하게 국가적인데 이것은 광고주가 세계적인 매체 계획을 개별 국가의 규제 정책과 문화 기대에 맞춰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글 16-2번 소재는 상업 매체가 발전한 방식입니다. 주어진 문장은 매체가 정부의 관여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는 않다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이 문장 바로 앞에는 디스 에볼루션이 가르치는 바인 상업적인 지지 모형의 발전을 언급하는 내용의 문장이 있고 바로 뒤에는 텔레비전 방송 시스템에 정부가 관여하기 때문에 광고주가 매체 계획을 국가의 규제 정책과 문화 기대에 맞춘다는 점을 언급하는 내용의 문장이 있어야 자연스럽습니다. 따라서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5번 입니다. 따라서 16-2번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어 있습니다. 16-3번 버케블러리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 보세요. 16-3번 문항입니다. 글의 흐름으로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나 사실과 사건은 서로 매우 다른 개념이다. 어떤 사람들은 사실이 사건과 같다고 생각하는데 그들은 사건을 이 우주의 객관적이고 핵심적인 요소로 간주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주된 이유는 사건이 우리에게 우리가 가진 사실에 대한 확고부동한 토대를 제공하는 가장 좋은 후보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16-3번 계속 이어집니다. 사건은 실제로 일어나거나 혹은 일어나지 않는 것이 사실이므로 여러분은 그것을 무시할 수는 있지만 그것을 부인할 수는 없다. 그래서 사실을 사건으로 대체함으로써 우리는 우리가 얻으려고 노력하는 강력한 객관적인 토대를 찾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16-3번 계속 이어집니다. 글의 흐름으로 보아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3번 따라서 16-3번 정답은 3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사실과 사건은 서로 매우 다른 개념이다. 사실과 달리 사건은 날짜가 있어 시공간에 묶여있는 반면에 사실은 시공간에서 분리되어 있다. 16-3번 계속 이어집니다. 심지어 특정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조차 사실로 여겨지는데 예를 들어 다윈이 장서에 맨델의 1866년 논문 한편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것은 사실이다. 분명히 사실은 사건과 같지 않은데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은 사실은 사건에 관한 기술이지만 사건 그 자체는 아니라는 것이다. 이 이 글 16-3의 소재는 사실과 사건의 차이입니다. 사실과 사건의 관계에 관한 내용의 글로 주어진 문장은 however 시작하여 사실과 사건은 서로 매우 다른 개념 이라는 내용입니다. 이 문장 바로 앞에는 사실을 사건과 같다고 생각하는 어떤 사람들에 대한 내용의 문장이 있고 바로 뒤에는 사건이 시공간에 묶여있는 반면에 사실은 시공간에서 분리되어 있다는 내용의 문장이 있으므로 사실과 사건의 개념 차이를 설명하는 내용의 문장이 이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3번입니다. 따라서 16-3번의 정답은 3번의 정답이 되어있습니다. 16-4번 보캐블러리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보세요. 16-4번 글의 흐름으로 보아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근로자가 고학력이고 지적이며 자신의 분야에서 상당한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을 때 참여형 의사결정이 더 효과적이다. 의사결정이 하급자와 공유되거나 위기의 정상부에 집중되는 정도는 조직마다 다르다. 16-4번 계속 이어집니다. 따라서 조직은 강력한 중앙집권형 의사결정 관행에서 고도의 참여형 의사결정 관행에 이르기까지 다양할 수 있다. 참여형 의사결정에서 하급자는 어떻게 결정이 내려지는가에 관해 훨씬 더 많은 의견을 낸다. 16-4번 계속 이어집니다. 연구에 따르면 의사결정에 더 많이 참여하는 것은 그 결정에 대한 직원들의 만족도를 향상하지만 반드시 더 나은 집단 성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연구는 참여형 의사결정이 가장 유용한 때와 그것이 덜 중요한 때를 조사했다. 일단 16-4번 글의 흐름으로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4번입니다. 따라서 16-4번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근로자가 고학력이고 지적이며 자신의 분야에서 상당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을 때 참여형 의사결정이 더 효과적이다. 게다가 당면한 과제가 매우 복잡하고 현지 상황에 관한 지식이 의사결정에 중요할 때 참여형 의사결정이 중요하다. 16-4번 계속 이어집니다. 마지막으로 결정이 매우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위기 시기에 참여형 의사결정이 이용 왔다. 이 글 16-4번 소재는 참여형 의사결정입니다. 주어진 문장은 참여형 의사결정이 효과적으로 작동하는 구체적인 경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장 바로 앞에는 참여형 의사결정이 효과적인 경우에 관한 연구가 있었다는 내용의 문장이 있어야 하고 바로 뒤에는 참여형 의사결정이 효과적인 경우를 추가적으로 제시하는 내용의 문장이 이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4번입니다. 그러므로 16-4번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6-5번 보캐블러리 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위를 점검해 보세요. 16-5번 입니다. 글의 흐름으로 보아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내용 3번 보겠습니다. 이 난제에 대해 다윈에게 보낸 답장에서 알프레드 R. 월레스는 강력한 색깔이 경험 많은 포식자에게 애벌레의 맛이 고약하다는 것을 짐짓 드러낼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16-5번 계속 이어집니다. 곤충은 매우 다양하고 흔히 화려한 색깔을 띄기 때문에 수집가에 관심을 끈다. 그러나 생물학자에게 강렬한 천연색은 끊임없이 다시 등장하는 난제가 되어 왔는데 그것 때문에 곤충은 자신의 포식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동물의 눈에 아주 잘 뜨이는 먹이가 되기 때문이다. 16-5번 계속 이어집니다. 철스 다윈은 강렬한 색이나 과장된 형태가 성선택 즉 개체들이 짝에 접근하여 수정할 기회를 얻으려고 경쟁하는 과정을 통해 진화할 수 있다고 여겼다. 그러나 그는 성선택이 가령 수도 피닉스 속 박 각신 아방 애벌레에 속하는 비생식 유충의 눈에 뜨이는 색깔 패턴을 설명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16-5번 계속 이어집니다. 일단 글의 흐름으로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4번입니다. 따라서 16-5번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이 난제에 대해 다윈에게 보낸 답장에서 알프레드 롤레스는 강렬한 색깔이 경험 많은 포식자에게 애벌레의 맛이 고약하다는 것을 짐짓 드러낼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정말로 포식자가 먹을 수 없는 먹이는 매우 잘 알아볼 수 있는 색깔을 보임으로써 이득을 얻을 것으로 예측되는데 그러면 경험 많은 포식자는 그런 먹이를 정확히 식별한 후에 공격하지 않을 수 있다. 16-5번 계속 이어집니다. 이비 폴토는 나중에 이 생각을 발전시켜 그것을 다른 경고 신호 즉 소리나 냄새로 확장했고 이 현상을 기술하기 위해 그리스어 떨어져와 신호라는 말로부터 어포스메티즘 경계색이라는 용어를 만들어냈다. 이 글 16-5번 소재는 곤충의 강렬한 색깔의 역할입니다. 주어진 문장은 알프레드 알 월레스가 곤충의 강렬한 색깔이 포식자에게 맛이 고약하다는 것을 짐짓 드러낼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언급된 난제를 해결하라고 했다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주어진 문장의 바로 앞에는 난제 성 선택으로는 수도피닉스 속박 각시나방 애벌레에 속하는 비생식 유충의 눈에 뜨이는 색깔 패턴을 설명할 수 없다 에 관해 언급하는 문장이 있어야 하고 주어진 문장의 바로 뒤에는 알프레드 알 월레스가 제시한 의견을 부연 설명하는 내용 포식자가 먹을 수 없는 먹이를 매우 잘 알아볼 수 있는 색깔을 포식자에게 보여주어서 포식자의 공격을 피할 수 있는 이득을 얻는 다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4번입니다. 따라서 16-5번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어있습니다. 16-6번 보케블러리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보세요. 16-6번 글의 흐름으로 보아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하지만 현대에는 현실과 사고 사이의 일치에 대한 믿음이 인간이성의 범위에 대한 크게 과장된 개념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이 처음으로 인식되었다. 16-6번 계속 이어집니다. 고대와 중세 시대에는 과학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에 의해 언어가 상당한 존중을 받았다. 고대의 형의사학적 세기관에 따르면 현실의 구조와 사고의 구조가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그것들은 상호 대체가 가능하다고 여겨졌다. 16-6번 계속 이어집니다. 논리적 진술은 사고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언어학의 문제이기도 하여 사동적으로 현실에 대한 사실적 진술이었다. 그러한 진술이 마침 사실이었기 때문에 그것은 실험에 의한 검증을 받을 필요가 없었다. 16-6번 계속 이어집니다. 글의 흐름으로 보아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3번입니다. 따라서 16-6번의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하지만 현대에는 현실과 사고 사이의 일치에 대한 믿음이 인간의 성의 범위에 대한 크게 과장된 개념을 기초하고 있다는 것이 처음으로 인식되었다. 논리적 진술 즉 논리적 언어가 정말 사실인지 즉 현실과 일치하는지 알아내기 위해 그 진술은 실험에서 경험적 현실과 비교하여 검증되어야 했다. 16-6번 계속 이어집니다. 물리적 실험을 강조하는 것이 현대과학의 특징이다. 이후 다시 이 접근법 조차 사고의 중요성을 과대평가 했다는 것이 인식되었다. 즉 그 실험 행동은 억덩 행동과 마찬가지로 논리적 사고의 뒷받침이 필요했지만 연구는 처음부터 실험이 이끌어야 했다. 이 글 16-6번 소재는 논리적 진술 에 대한 검증 입니다. 논리적 진술의 검증 필요성 에 대한 시대적 인식 현실과 사고의 일치에 대한 믿음이 과장된 것이었음이 처음으로 인식되었다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이 문장 바로 앞에는 논리적인 진술은 사실적인 진술로 여겨져 검증을 받을 필요가 없었다는 내용을 담은 문장이 있어야 하고 바로 뒤에는 논리적인 진술이 실험에서 검증되어야 했다는 내용을 담은 문장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3번입니다. 따라서 16-6번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한 4일에 출석 인증을 완료해 주세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Hello everyone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원고등학교 영어담당 지도교사 강성호 영어선생 입니다. 수능특강 영어 오늘의 수업 진도는 제17강 문단 요약하기 입니다. 17-1번 버케블러리 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비를 점검해 보세요. 17-1번 입니다. 다음 글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고자 한다. 빈칸 A, B에 들어간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고령자들이 왜 젊은 사람들보다 훨씬 더 강렬하게 장기시간 압축을 경험하는지에 관한 몇가지 이론이 있다. 예를 들어 20세에게는 10년이 반편생이지만 50세에게는 같은 기간이 자기 인생에 단지 20%에 해당한다고들 말해왔다. 17-1번 계속 이어집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10년이 우리의 인생 경험에서 차지하는 부분은 늘 더 작아진다. 다른 사람들은 10년의 기간 동안에 더 젊은 사람들이 고령자들보다 더 많은 전환점에 맞닥뜨린다는 사실을 강조해왔다. 단 10년 동안에 더 젊은 사람은 아마도 대학을 졸업하고 구애해서 배우자를 얻고 가정을 이루고 집을 살 것이다. 17-1번 계속 이어집니다. 그에 반해서 고령자들은 똑같은 일을 하고 똑같은 배우자와 똑같은 집에서 살면서 쉽게 10년을 보낼 수 있다. 인생을 바꿀만한 빈번한 사건의 부재가 왜 고령자들이 만년에 수십년이 매우 빨리 지나가는 것 같다고 느끼는지를 얼마간 설명할 수도 있다. 17-1번 계속 이어집니다. 일단 A번에는 디클로아이닝을 쓰고요. B번에는 레어를 씁니다. 따라서 17-1번의 정답은 1번이 정답되겠습니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고령자들은 장기 시간 압축을 더 강렬하게 경험하는데 그들에게 10년 같은 기간이 그들의 인생에 줄어드는 부분에 해당하고 그 기간 동안 인생의 중요한 사건의 발생이 드물기 때문이다. 이 글 17-1번의 소재는 고령자의 시간 압축 경험입니다. 젊은 사람들에 비해 고령자들에게는 이전 10년이 인생에 줄어드는 부분을 차지하고 그 기간 동안 인생의 중요한 사건이 드물게 발생해서 고령자들은 이전 10년에 대해 시간 압축을 더 강렬하게 경험한다는 내용의 글입니다. 따라서 빈칸 AB에 들어간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줄어드는 디클라이닝 2번 드물기 레어입니다. 따라서 17-1번의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7-2번 보캐블러리 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보세요. 17-2번 다음 글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고자 한다. 빈칸 AB에 들어간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사회이동은 사회 내에서 시간의 흐름에 따른 사회적 지위의 상승 또는 하강 이동이다. 그 이동은 사회적 지위가 바뀌는 개인 또는 인종이나 민족 집단과 같은 부류의 사람들에 특유한 것일 수도 있다. 세대 사이에서의 사회이동은 세대간 이동이라고 불린다. 17-2번 계속 이어집니다. 자수성과에 관한 근거 없는 믿음은 미국에서는 사회적 지위가 주로 개인에게 달려있음을 시사하는데 이는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이동은 아주 흔하고 성취하기 쉬운 것임을 의미한다. 그러나 사람들이 믿는 것과 사실인 것은 흔히 같지 않다. 17-2번 계속 이어집니다. 최근의 한 실험연구는 미국인들이 사회에서의 소득이동의 양과 교육접근성을 상당히 그리고 일관되게 실제보다 더 높게 어림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사람들의 사회계층이 더 높을수록 그들이 사회이동을 실제보다 더 높게 어림할 가능성이 더 크다. 17-2번 계속 이어집니다. 다시 말해 부유한 미국인들은 자신이 가난에서 벗어나는 것이 실제로 그런 것보다 더 쉬우며 사람들의 부는 운이나 출생보다는 금련과 진실성의 결과라는 믿음에 동의하는 경향이 있다. 17-2번 계속 이어집니다. 일단 A번에는 퍼스널을 쓰고요 B번에는 어치워블을 씁니다. 따라서 17-2번의 정답은 1번이 정답되겠습니다. 네요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인들은 사회적 지위가 주로 개인의 노력에 달려있다는 증명되지 않은 믿음을 갖는 경향이 있으며 더 부유하고 사회적 지위가 더 높은 사람들은 상승하는 사회이동을 쉽게 성취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더 높다. 이 글 17-2번의 소재는 사회이동에 대한 미국인들의 믿음입니다. 미국인들은 사회 내에서의 사회적 지위의 상승 또는 하강은 개인에 달려있다는 근거 없는 믿음을 갖는 경향이 있으며 부유하고 사회적 지위가 더 높은 사람들은 상승하는 사회이동을 쉽게 성취할 수 있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내용의 그림으로 빈칸 A,B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A의 퍼스널 케인을 B의 어치봅을 성취할 수 있는 입니다. 따라서 17-2번의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7-3번 보큐블러리 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 보세요. 17-3번 문제입니다. 다음글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고자 한다. 빈칸 A,B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고대 그리스에서는 항상 날씨에 의존하는 농부와 같은 많은 사사로운 개개인들이 마법의 힘을 믿었다. 고대 그리스에서 마법의 사용이 널리 퍼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의 사용에 대한 공식적인 경고가 존속하였다. 17-3번 계속 이어집니다. 우리는 그리스 당국이 마법이 성과를 낼 수 있는 활동이라고 믿었지만 해로운 마법을 행하는 사람들에 대해 점차 걱정하게 되었음을 알고 있다. 그래서 해로운 마법을 행하는 사람들은 시민 행동에 의해 처벌될 수도 있다고 정해졌다. 17-3번 계속 이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고대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 마법이 옹변가들과 작가들에게 낮게 평가되고 비난받은 이유일 것이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특정 지식인들이 마법의 힘을 남용될 수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음을 안다. 예를 들어 플라톤은 주문과 저주서판을 파는 사람들은 처벌받아야 한다고 믿었다. 17-3번 계속 이어집니다. 에피크루스 에피크루스 학파와 스토어 학파 철학자들도 마법은 없어져야 한다고 믿었다. 이러한 마법에 대한 불신은 종교와 신적인 세계로부터 인간을 분리하는 것과 함께 세상을 이해하는 새로운 방법을 개발할 필요를 만들어냈다. 따라서 고대 그리스인들이 철학의 기초를 만든 것은 이해할 만하다. 17-3번 계속 이어집니다. 일단 A에는 Resulted In을 쓰고요. B에는 이머전스를 씁니다. 따라서 17-3번 정답은 2번 정답이 되어있습니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고대 그리스에서 널리 퍼져있던 마법에 대한 믿음과 간행은 해로운 마법의 금지와 그리스의 사상가들에 의한 마법에 대한 적개심을 초래했는데 이것은 철학의 출현을 촉발한 요인 중 하나였다. 이 글 17-3번 소재는 고대 그리스의 마법에 대한 인식입니다. 고대 그리스에서는 마법의 힘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마법의 사용이 널리 퍼져있었으나 해로운 마법을 행하는 사람에 대한 걱정이 커지면서 비난을 받게 되었고 이러한 마법에 대한 불신은 종교와 신적인 세계로부터 인간을 분리하는 것과 함께 철학의 기초를 만들었다는 글의 내용입니다. 따라서 빈칸 A,B에 들어간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2번 초래했는데 resulted in 출현 이머전스 입니다. 따라서 17-3번의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었습니다. 17-4번 버키블러리 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보세요. 17-4번 문제입니다. 다음 글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고자 한다. 빈칸 A,B에 들어간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발달 심리학자 제롬 카가는 생후 4개월에서 7세 사이 아동들의 기질 변화를 측정했다. 그는 몇 명의 생후 4개월 된 건강한 유아들을 낯선 자극에 대한 반응에 따라 쉽게 흥분하거나 두려워하는 고반응자 혹은 느긋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저반응자로 분류했다. 17-4번 계속 이어집니다. 카가는 아기 앞에서 알록달록한 모비를 흔들고 안녕 아기야 오늘 어떻게 지내고 있니 라는 내용의 테이프를 들고 아기 머리 뒤에서 풍선을 터뜨렸다. 고반응자는 격렬하게 움직이며 울었지만 저반응자는 실험 중에 가만히 있거나 심지어 웃기도 했다. 17-4번 계속 이어집니다. 이 유아들이 4살이 되었을 때 고반응자들 중 일부는 상당히 수줍고 차분하고 조용했으며 한편 또 다른 일부는 카간의 수줍음과 대담함 연속선의 중심쪽으로 이동했다. 17-4번 계속 이어집니다. 7살이 되었을 때 초기 저반응자들 중 15%만이 열정적이고 두려움이 없으며 매우 사교적인 아이들이었고 나머지는 중앙으로 더 가까이 이동했다. 고반응자들 중 아무도 겁이 없게 되지 않았고 저반응자들 중 아무도 두려움을 갖게 되지 않았다. 다시 말해서 환경은 최종 결과에 그저 어느 정도만 영향을 미쳤다. 17-4번 계속 이어집니다. 일단 A번에는 노벨을 쓰고요 B번에는 Significantly를 씁니다. 따라서 17-4번의 정답은 4번이 정답되겠습니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새로운 자극에 대한 반응으로 분류된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제롬 카가는 아이들의 기술적 특성이 유아기에 환경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냈다. 이 글 17-4번의 소재는 아동들의 기질 변화 측정입니다. 제롬 카가는 생후 4개월 된 유아들을 낯선 자극에 대한 반응에 따라 고반응자와 저반응자로 분류했는데 유아들이 4살이 되었을 때 고반응자들 중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와 7살이 되었을 때 저반응자들 중 15%를 제외한 나머지는 수줍음과 대담한 연속성의 중앙으로 더 가까이 이동했다는 것을 보아 유아의 초기 기질이 나중에도 크게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이 이 글의 핵심 내용이므로 빈칸 A, B에 들어간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4번 새로운 노벨 크게 Significantly 입니다. 따라서 17-4번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어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한 4의 출석 인증을 완료해주세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헬로우 에브리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원고등학교 영어담당 지도교사 강성호 영어선생님입니다. 수능특강 영어 오늘의 수업 진도는 제18강 장문독회 첫번째 시간입니다. 18-1번 2번 보캐블러리 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위를 점검해보세요. 18-1번 2번 입니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말로든 아니면 다른 수단을 통해서든 질문을 하는 능력이 우리와 하등 영장률을 구분짓는 것들 중 하나라는 것을 우리는 정말이지 알고 있다. 아이들에게 질문하는 것을 연구해온 폴 헤리스 하버드대학교 교육학 교수는 우리 인간은 다른 영장류와 달리 어린 사람은 연장자가 문화적 정보를 줄이라고 기대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라고 말한다. 18-1번 2번 계속 이어집니다. 그는 이것을 중요한 신화의 경계선으로 보는데 즉 어린 나이부터 심지어 말을 하기 전에도 인간은 정보를 얻고자 어떤 형태의 질문을 의뢰 사용할 거라는 것이다. 어린이는 키위를 집어서 가까이 있는 어른을 향한 시선이나 몸짓을 통해 더 많은 것을 알고 싶다는 욕구를 나타낼 수도 있다. 침팬지들은 이것을 하지 않는데 즉 그들은 신호 보내기를 통해 마디는 것을 요구할 수 있지만 그것은 정보를 찾는 질문이 아니라 음식을 달라는 단순한 요청이다. 18-1번 2번 계속 이어집니다. 그렇다면 질문하기의 주요한 동인 중 하나는 우리가 모르는 것에 대한 인식 이라는 것인데 그것은 인간과 원숭이 뿐만 아니라 똑똑하고 호기심 많은 사람과 모르거나 신경 쓰지 않는 둔한 사람을 구분짓는 더 수준 높은 인식의 한 형태이다. 18-1번 2번 계속 이어집니다. 일단 5번의 디펜디드를 어택으로 수정합니다. 따라서 18-2번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훌륭한 질문자들은 자신들의 무지를 인식하고 그것에 대해 꽤 편안하게 느끼는 경향이 있다. 테드 컨퍼런스의 장식자인 리차드 솔 로먼은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의 무지에 대해 아는 것보다 제가 저의 무지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라고 호언장담한다고 알려졌다. 그러나 그들은 질문이라는 손전등을 사용하여 그 방대한 무지를 끊임없이 조사하는데 여러분이 이 말이 더 좋다면 질문이라는 사부로 그것을 방어하는 공격하는 것이다. 이 글 18-1 12번의 소재는 무지를 타파하는 인간의 주요 수단인 질문하기 18-1 윗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말을 하기 전인 어린 나이부터 인간은 정보를 얻기 위해 여러 형태의 질문을 사용하며 훌륭한 질문자들은 자신들의 무지를 인식하는 경향이 있고 질문을 통해 무지를 끊임없이 조사하거나 공격한다고 했으므로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인간의 질문 무지를 타파하는 주요 수단 human inquiry the main means of breaking down ignorance 입니다 따라서 18-1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됐습니다 18-2 질문입니다 밑줄 A2 중에서 문맥상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질문하기에 주요한 동인 중 하나는 모르는 것에 대한 인식 이고 훌륭한 질문자들은 자신들의 무지를 인식하는 경향이 있으며 질문을 사용하여 방대한 무지를 끊임없이 조사하고 공격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2번의 디펜드를 어테크와 같은 낱말로 바꿔야 합니다 따라서 18-2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8-3 4번 보캐블러리 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보세요 18-3 4번입니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사랑하는 모든 것과 두려워하는 모든 것을 포함해서 여러분이 습구하며 시간을 보내는 것은 무엇이든 끌어모은다 여러분의 정신은 고조되어 최상의 희망을 성취할 것이고 또한 가장 기본적인 욕구의 나락으로 떨어져 여러분의 삶은 모든 욕망의 직접적인 반영이 될 것이다 이것은 여러분의 의식적 사고와 무의식적 사고 둘 다에 딱 들어맞는데 이것은 처음에는 약간 혼란스러워 보일 수도 있다 18-3 4번 계속 이어집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은 부를 원하고 그것을 더 많이 여러분의 삶에 가져오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믿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여러분의 예금 계좌는 계속 비어 있다 이것은 나는 가난이 두렵고 나는 결코 부자가 될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라고 여러분이 무의식적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18-3 4번 계속 이어집니다 비록 여러분이 부를 늘리기 위해 노력을 해왔더라도 돈에 관한 여러분의 비관적인 생각이 매우 뿌리 깊어 그것은 실제로 여러분의 긍정적인 조치를 상쇄한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부정적인 자기 대화를 경계한다면 여러분은 더 나아져서 유복한 삶을 이룰 수 있다 18-3 4번 계속 이어집니다 여러분 환경의 외부세계는 여러분 사고의 내부세계에 의해 형성된다 여러분이 뿌리거나 여러분의 마음에 떨어져 뿌리를 내리게 하는 모든 생각의 씨앗은 결국에는 개화하여 행동이 될 것이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좋은 생각은 달콤한 열매를 맺지만 나쁜 생각은 썩은 열매를 맺는다 18-3 4번 계속 이어집니다 2의 리지스트를 포스터드로 수정하랍니다 따라서 18-4번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사람은 운명의 횡포나 우연에 의해 결국 노숙자가 되거나 교도소에 가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생각과 타락한 욕망의 직접적인 결과로 그렇게 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모범시민이 갑자기 우연한 사건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은밀하게 범죄에 관한 생각을 이겨냈기 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 글 18-3번 4번의 소재는 긍정적 사고의 힘입니다 18-3번입니다 윗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의식적으로는 긍정적 성공을 원하지만 무의식적으로는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 텅 빈 예금 계좌를 갖게 될 것이지만 지속적인 노력으로 사고의 방향을 긍정적으로 바꾸면 부유한 삶을 살 수 있다는 내용의 그림으로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4번 생강의 힘 여러분의 삶을 형성하는 힘 Power of thought The force that shapes your life 따라서 18-3번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8-4번 문항입니다 밑주친 A2중에서 문맥상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모범적인 시민은 갑자기 우연한 사건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범죄에 관한 생각을 마음에 품었기 때문이냐는 내용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2번의 registered를 포스터드와 같은 낱말로 바꿔야 합니다 따라서 18-4번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8-5번 6번 버케블러리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보세요 18-5번 6번 지문입니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인간은 최소한 어느 정도는 타인의 행복에 대한 공감과 관심에 의해 동기부여를 받는다 우리는 낯선 사람을 위해 헌혈을 하고 자선단체에 기부하며 사회규범을 위반하는 사람을 처벌한다 심팬지는 보노보를 포함하여 우리의 가장 가까운 친척이며 그것들은 비슷하게 협력적인 사냥을 하고 공격의 희생자를 위로하며 그 밖의 다른 집단 활동을 한다 18-5번 6번 이어집니다 그들은 그 이익 다른 심팬지가 받은 이익이 자기 자신에게 아무런 손실이 되지 않는다면 친족이 아닌 친숙한 심팬지들의 행복에 관심을 보일까 연구자 조엔 실크와 그녀의 공동연구자들은 15년 또는 그 이상 함께 살아온 심팬지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수행했다 18-5번 6번 계속 이어집니다 18마리의 침팬지들이 연구되었는데 그것들은 서로 다른 생활사를 갖고 있고 서로 다른 실험을 체험한 서로 다른 두 개체군에서 왔다 여러 쌍의 침팬지들이 마주보는 반대편 울타리 안에서 서로를 대면하거나 나란히 앉아 서로를 보고 들을 수 있었다 행위자인 한 침팬지에게 두 손잡이 중 하나를 당길 수 있는 선택권이 주어졌는데 그 행위자가 착한 손잡이를 당기면 행위자와 다른 한 침팬지가 모두 먹이를 얻었고 정확히 똑같은 먹이었다 18-5번 6번 계속 이어집니다 행위자가 못된 손잡이를 당기면 행위자만 음식을 받았고 다른 한 침팬지는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 대조 검사에서는 행위자만 있었다 침팬지들은 어떤 손잡이를 당겼을까 다른 침팬지가 없을 때 행위자들은 거의 같은 빈도로 두 가지 선택권을 모두 택했다 18-5번 6번 계속 이어집니다 침팬지들은 신경쓰지 않았는데 그것들이 왜 그렇겠는가 그러나 다른 침팬지가 도착했을 때 주차도 침팬지들은 착한 선택권을 더 자주 택하지는 않았다 다른 침팬지가 절박하게 구걸하는 몸짓을 보이거나 또는 음식이 제공될 때 행복하게 그것을 먹는 것을 분명히 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침팬지들은 전혀 공감하는 기색을 보이지 않았다 18-5번 6번 계속 이어집니다 일단 2번의 위커를 스트롱거로 수정합니다 따라서 18-6번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그것들이 또한 악의도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 주목되어야 한다 행위자에게 다른 침팬지보다 더 중요했던 것은 착한 선택권을 위한 손잡이가 그것들의 오른쪽에 놓였는가 아니면 왼쪽에 놓였는가 하는 것이었다 그것들은 파트너의 행복보다는 오른쪽에 대한 훨씬 더 약한, 더 강한 선호를 가지고 있었다 침팬지들은 친족이 아닌 집단 구성원의 행복에 전혀 신경쓰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다 이 글 18-5번 6번의 소재는 다른 침팬지에 대한 침팬지의 공감 부재입니다 컬처노트 설명입니다 대조검사라는 것은 어떤 실험을 수행하는 데 있어 대상 이외의 요인이 각 실험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내고 그런 요인들을 제외한 결과를 고찰할 목적으로 병행하여 실시하는 실험을 말하고 있습니다 18-5번 문제입니다 윗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연구자 조엔스일크와 그녀의 공동 연구자들의 실험에 따르면 침팬지는 다른 침팬지와 음식을 나눠 먹을 수 있는 선택권이 있을 때조차도 공감을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선택권을 위한 손잡이가 그것들의 오른쪽에 놓였는가 아니면 왼쪽에 놓였는가가 더 중요했고 오른쪽에 대해서만 선호를 보였다는 내용의 글입니다 따라서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4번 다른 침팬지에 대한 공감과 관심 침팬지에게는 없는 믿어 따라서 18-5번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8-6번 문제입니다 밑주친 A2중에서 문맥상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침팬지는 다른 침팬지와 음식을 나눌 수 있는 선택권을 택하는 것보다는 선택권을 위한 손잡이가 그것들의 오른쪽에 놓였는가 아니면 왼쪽에 놓였는가가 더 중요했다고 했으므로 2번의 위커를 스트롱구와 같은 낱말로 바꿔야 합니다 따라서 18-6번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8-7번, 8번 보케블러리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보세요 18-7번, 8번 문제입니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변화맹에 관한 연구의 주된 메시지는 사람들이 자신이 보고 듣는 것에 서해 분명한 변화를 놓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은 자신이 항상 큰 변화를 알아차릴 것이라고 즉 중요한 사건은 자동으로 자신의 주의를 끈다고 믿는다 이 잘못된 믿음은 사람들이 흔히 자신이 인지하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 알아차리지 못하기 때문에 지속된다 18-7번, 8번 계속 이어집니다 게다가 변화맹 현상은 매우 직관에 반해서 자신이 얼마나 많이 보지 못하는지를 믿는 사람은 거의 없다 변화맹을 보지 못하는 것은 사람들이 자신의 환경에서 겉보기에 분명한 변화를 흔히 알아차리지 못한다는 것을 그들이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다 18-7번, 8번 계속 이어집니다 여러분이 차를 몰아 언덕을 올라가고 있다고 상상해보라 그 언덕 꼭대기에는 교차로가 있다 꼭대기에 다다를 때 여러분은 다른 차 하나가 여러분의 차선으로 곧장 진입하는 것을 보게 되고 순간적으로 충동을 피하고자 여러분은 방향을 바꾼다 그 다른 차가 여러분의 차를 들이받지만 여러분의 마지막 순간의 방향 전환은 여러분이 난폭하게 운전해서 사고를 냈다는 것을 목격자들에게 확신시킨다 18-7번, 8번 계속 이어집니다 변화맹을 보지 못하는 것이 그들이 보고하는 내용의 한 요소가 될 수 있었는데 어쩌면 돕고 싶은 마음에서 그 목격자들은 자신들이 사고의 모든 것을 봤다고 믿지만 그들은 자기 자신의 활동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었기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을 놓쳤을 수도 있다 18-7번, 8번 계속 이어집니다 변화맹을 보지 못하는 것을 인식하는 것은 중요한 사고 기술이다 우리가 항상 우리의 시계에서 큰 변화를 알아차린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났거나 일어나지 않았다고 잘못 믿는 경우처럼 사물을 잘못 인식하게 할 수도 있다 18-7번, 8번 계속 이어집니다 일단 2번의 컴피던트를 험불로 수정합니다 따라서 18-8번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주의의 한계를 인식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인식에 관해 우리 자신을 오도하지 못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다 변화맹에 관해 알게 되면 우리는 우리가 실제로 보는 것과 우리가 기억하는 것에 관해 더 자신있게 겸손하게 될 것이다 이 글 18-7번, 8번의 소재는 변화맹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컬처노트 설명입니다 Change blindness, 변화맹이라는 것은 환경에서의 주요한 변화를 흔히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8-7번 문제입니다 윗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변화맹을 보지 못하는 것을 인식하는 것 즉, 주의의 한계를 인식하는 것은 인식의 오도를 막을 수 있다는 내용의 그림으로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5번 제대로 된 인식을 위해 변화맹을 보지 못하는 것을 인식하기 Recognizing change blindness, blindness for proper perception입니다 따라서 18-7번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었습니다 18-8번 문제입니다 밑줄 친 A2 중에서 문맥상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변화맹에 관한 지식, 즉 주의의 한계를 인식하는 것은 인식의 오도 가능성을 일깨워 그것에 대해 겸손한 태도를 갖게 할 것이라는 내용의 글입니다 따라서 2번의 컴퓨턴트를 헌불과 같은 낱말로 바꿔야 합니다 따라서 18-8번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한 4일에 출석 인증을 완료해 주세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헬로우 에브리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원고등학교 영어담당 지도교사 강성호 영어선생입니다 수능특강 영어 오늘의 수업 진도는 제 19강 장문독회 두 번째 시간입니다 19-123번 버케블러리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 보세요 19-123번 문제입니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A달락입니다 우리 가족은 집에서 동물을 기르는 것에 대해 사실 그렇게 신나지는 않았지만 볼테리어와 복서가 섞인 잡종인 셀리라고 불리는 두 살 된 개를 맞도록 설득되었다 그것은 털이 부드럽고 전반적으로 까만색이면서 하얀색의 가슴과 젓갈색 눈썹과 다리 주위의 고리 모양의 털을 갖고 있었고 하얀색 가슴 주변에 가는 젓갈색 선이 그것의 하얀색 가슴을 나머지 까만색 털과 구분짓고 있어서 매우 매력적인 모습이었다 엄마는 그것이 말을 잘 듣고 공격적이지 않다고 확신했지만 내가 그 확신을 정말 철저하게 시험해 보리라는 것을 짐작도 하지 못했다 19-123번 계속 이어집니다 D달락입니다 그것이 도착한 날 셀리는 큰 뼈를 받아 그것을 가지고 정원으로 가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그것은 곧 편안히 앉아 만족스럽게 뼈를 씹기 시작했다 몇 분 후 엄마가 이웃에 방문해 정신이 딴 데가 있었는데 그녀가 부엌으로 돌아와 창밖을 내다보았을 때 경악스럽게도 자신의 두 살배기 아기 내가 잔디밭을 가로질러 개에게로 아장아장 걸어가 그것의 입에서 뼈를 움켜쥐기 위해 허리를 숙이는 것을 보았다 19-123번 계속 이어집니다 C달락입니다 창밖으로 소리를 지르는 것 말고는 다른 어떤 것도 할 겨를이 없었지만 그것이 그 계획에서 나쁜 반응을 촉발할지도 몰라 엄마는 다음에 일어날지도 모를 일을 두려워하며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보아하니 나는 태연하게 손을 뻗어 뼈를 움켜쥔 후 그것을 가지고 걸어가 버렸고 불쌍한 셀리는 내 뒤를 따라왔던 것 같다 그 순간이 평생의 우정이 시작하는 순간이었다 셀리가 두 살이었고 그것이 집에 왔을 때 나도 두 살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자랐다 그것은 나의 변함없는 호위대원이자 보호자였다 19-123번 계속 이어집니다 삐달락입니다 매우 다정한 분이셨던 필 삼촌이 파리를 찰싹 때려 나에게서 쫓아내려고 하면서 내 머리 주위로 팔을 한번 휘둘렀던 것을 나는 기억한다 그가 나를 때릴 것으로 생각한 셀리는 우리 사이에 뛰어들어 그의 팔을 붙들고 늘어뒀다 그것은 절대 물지 않기에 그를 물지는 않았지만 그것은 여전히 삼촌을 단단히 잡고 있었다 꽤 어린 나이부터 나는 시골 주변을 돌아다녀도 내 보호자가 있는 한 안전했다 그것은 12년 동안 나의 놀이 친구이자 가장 친한 친구였고 우리는 어디든 함께 다녔다 이 글 19-123번의 소재는 반려견 셀리와의 우정입니다 19-1번입니다 주어진 글 A에 이어질 내용을 순서에 맞게 배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주어진 글 A는 필자의 집으로 처음 온 셀리가 얼마나 말을 잘 듣고 공격적이지 않은 개인지를 필자가 시험하게 될 것이라는 내용이고 셀리가 집에 온 첫날에 있었던 일화로 셀리는 뼈를 물고 있고 필자의 엄마가 이웃에 방문해 정신이 딴 데가 있었다가 부엌으로 돌아와 창밖을 내다보았을 때 두 살배기인 필자가 셀리의 입에서 뼈를 움켜쥐기 위해 허리를 숙였다는 내용의 D가 이어집니다 엄마는 그 광경을 보고도 소리를 지르지 못한 채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는데 필자에게는 아무 일이 없었고 셀리는 필자의 뒤를 따라오기만 했으며 이를 통해 둘의 평생의 우정이 시작되어 그 이후 셀리는 필자의 호위대원이자 보호자였다는 내용의 C가 이어집니다 그 사례로 셀리가 필자를 보호하기 위해 삼촌의 팔을 물고 늘어진 일화가 소개되면서 셀리가 12년 동안 놀이 친구이자 가장 친한 친구였다는 내용의 B가 그 뒤를 읽는 것이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합니다 따라서 19-1번의 정답은 5번 DCB입니다 따라서 19-1번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9-2번 문제입니다 밑줄 친 A, E 중에서 가르치는 대상이 나머지 내과 다른 것은 ABCD는 모두 셀리를 가르치지만 E는 필자의 엄마를 가르칩니다 따라서 19-2번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9-3번 문제입니다 윗글에 관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글 B에서 삼촌이 파리를 필자에게서 쫓아내려고 필자의 머리 주위로 팔을 한번 휘둘렀을 때 삼촌이 필자를 때릴 것으로 생각한 셀리가 삼촌의 팔을 잡아 붙들고 있었지만 그것은 절대로 물지 않는다고 했으므로 거래관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번 셀리는 삼촌을 이빨로 물었다입니다 따라서 19-3번의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9-456번 버캐블러리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보세요 19-456번 문제입니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A달락입니다 존슨씨의 세 아들이 지역의 어느 무역회사에서 함께 일했다 어느 월요일에 존슨씨는 아들들의 부장과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그 회사로 갔다 부장이 자기 사무실에서 나와 자신을 소개했다 그는 제 사무실로 들어오시죠 라고 말하며 존슨씨에게 먼저 돌아가라고 몸짓을 했다 그들이 사무실로 들어가자 부장은 그에게 책상 앞 의자에 앉으라고 권했다 존슨씨는 자리에 앉았지만 다소 불만스러운 듯 보였다 19-456번 계속 이어집니다 C달락입니다 부장은 그에게 자신이 무엇을 도와줄지 물었다 음 제 아이들 셋이 모두 같은 날 이곳에 고용되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여기에서 근무한 기간이 같고 근무 시간이 같고 심지어 직위도 같습니다 라고 존슨씨가 말을 시작했다 그게 아버님께 문제가 되는지요? 라고 부장이 물었다 아니요 그런게 아닙니다 존슨씨가 계속해서 설명했다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그 아이들이 모두 직위가 같고 근무량이 같다면 왜 그 아이들이 모두 서로 다른 액수의 봉급을 받을까요? 19-456번 계속 이어집니다 D달락입니다 부장은 그의 말을 조용히 들었고 충분히 그의 염려를 이해했다 그는 존슨씨에게 모든 것을 설명해주고 싶었지만 왜 봉급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지 그에게 보여주는 것이 더 쉬울이라고 판단했다 그는 창고로 전화를 걸어 첫째 아들을 찾았다 그가 응답하자 부장은 그에게 그날 아침에 도착하기로 되어 있었던 화물에 관해 물었다 첫째 아들은 어떤 화물에 대해서도 전혀 모른다고 말했다 그 다음에 부장은 전화로 둘째 아들을 찾아서 역시 그에게도 그 화물에 관해 물었다 19-456번 계속 이어집니다 D달락입니다 이 아들은 적어도 그 사물에 대해 알고 있기는 했지만 그는 그것이 도착했는지 도착하지 않았는지 확인해줄 수 없었다 하지만 그는 알아보고 나서 나중에 부장에게 알려주겠다고 했다 그 다음에 부장은 전화로 셋째 아들을 찾았다 부장이 그에게 그 화물에 관해 물었을 때 그는 그것에 대해 모두 알고 있는 것 같았다 네 부장님 그것은 오늘 아침에 도착했습니다 제가 그것의 물품 목록을 만들어 보니 한 상자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미 그 회사 사무실로 팩스를 보냈으며 그들은 다음 탁송분에 그 한 상자를 돌려줄 예정입니다 부장은 존슨 씨를 향해 몸을 돌려 이제 아버님께서는 그들이 왜 서로 다른 액수의 봉급을 받는지 아시겠습니까? 라고 말했다 이 글 19-456의 소째는 세 아들의 봉급이 차이가 나는 이유입니다 19-4번 문제입니다 주어진 글 A에 이어질 내용을 순서에 맞게 배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존슨 씨가 세 아들이 근무하는 무역회사의 부장과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그 회사로 가서 그 부장을 만나는 내용이 언급된 주어진 글 A 다음에는 존슨 씨가 부장에게 세 아들이 모두 직위가 같고 근무량이 같은데도 봉급 액수가 서로 다른 것을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말하는 내용의 C가 와야 합니다 C 다음에는 부장이 존슨 씨의 말을 듣고 그의 염려를 이해하고 나서 봉급 액수에 차이가 있는 이유를 보여주기 위해 첫째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그의 근무 태도를 제시함으로써 세 아들의 근무 태도를 대조하기 시작하는 내용의 D가 와야 합니다 D 다음에는 둘째 아들과 셋째 아들의 근무 태도를 추가로 제시하여 세 아들의 근무 태도에 대한 대조를 마무리하고 세 아들의 봉급 액수에 차이가 나는 이유를 밝히는 내용의 B가 오는 것이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합니다 따라서 19-4번의 정답은 3번 CDB입니다 따라서 19-4번의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었습니다 19-5번 문제입니다 밑주친 AE 중에서 가르치는 대상이 나머지 내과 다른 것은 밑주친 ABDE는 모두 존슨 씨를 가르치지만 C는 부장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19-5번의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었습니다 19-6번 문제입니다 윗글에 관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존슨 씨는 세 아들이 근무용 기간이 같고 근무 시간이 같고 직위도 같은 것은 문제가 아니라고 했고 모두 직위가 같고 근무량이 같은데도 봉급 액수가 서로 다른 것은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글에 관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4번 존슨 씨는 세 아들의 직위가 같은 것의 문제라고 생각했다 따라서 19-6번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었습니다 19-789번 보케블러리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보세요 19-789번 문제입니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A 단락입니다 디라는 구두 닦기 소년이었다 그는 아주 어렸을 때 아버지를 여의 었고 이제는 어머니와 누나와 함께 살고 있었다 그는 열심히 일하는 소년이었다 방과 후 그는 영화관 근처에 앉아 생계를 위해 구두를 닦고 냈다 어느 날 날이 무척 더웠다 디라가 나무 아래 앉아 자신의 하루 수입을 세우고 있었을 때 한 행인의 말을 우연히 들었다 도둑이 방금 보석상에서 도망쳤다 디라는 세는 것을 멈추었다 그는 재빨리 자신의 돈을 호주머니에 다시 넣고 그 행인에게 물었다 언제요? 어디서요? 방금 전에 그 사람이 금 목걸이를 훔쳐 용쾌 달아났다네 사람들 말로는 그 사람은 턱수염이 있대 19-789번 계속 이어집니다 디라기입니다 그렇게 말하고는 그 행인은 자신이 가던 길을 갔다 디라가 더 자세한 정보를 알아보기 위해 보석상을 향해 막 가려는데 한 손님이 그에게 다가와 말을 걸었다 얘야 내 구두를 좀 닦아다오 서두를 필요는 없단다 라고 그가 자신의 손목시계를 보며 말했다 그 손님은 파란색 정작에 빨간색 넥타이를 착용하고 있었다 그는 부자처럼 보였다 자신의 마음은 여전히 그 절도사건에 가 있었지만 디라는 그의 구두를 닦기 위해 곧 자리에 앉았다 견눈질로 디라는 두 명의 경찰관이 다가오는 것을 보았다 19-789번 계속 이어집니다 그는 그들에게 그 절도사건에 대해 간절히 묻고 싶었지만 손님은 화가 난 듯이 보였다 너 이 바보 녀석아 내 일을 제대로 못하고 있잖아 라고 그가 빠르게 경찰관들을 힐끗 보며 소리쳤다 그래서 디라는 구두를 닦는 것에 주의를 집중했다 다른 쪽구두요 손님 하고 그가 말했다 서둘러 쇼 시작이 2분밖에 안 남았어 라고 그 남자가 말했다 수상한데? 라고 디라는 속으로 생각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는 전혀 서두르지 않았는데 지금은 몹시 서두르네 디라가 막 천으로 광을 내려다가 그는 구두 뒤쪽에 무언가 삐져나와 있는 것을 발견했다 19-789번 계속 이어집니다 삐단락입니다 저게 뭘까? 하고 디라는 궁금해했다 그는 더 자세히 보기 위해 고개를 숙였다 맙소사 그만해라 예이야 시간됐다 라고 남자가 말하며 받침대에서 발을 떼었다 디라는 남자가 내민 동전을 받지 않고 재빨리 두 신발끈의 끝을 묶고 일어났다 그는 경찰관들에게 달려갔다 그 남자는 걸어가려다 앞으로 넘어졌다 그가 일어나려고 버둥거리는 동안 디라는 두 명의 경찰관과 함께 돌아왔다 그들은 그를 붙잡았다 그렇다 그는 보석도둑이었다 그 금목걸이는 그의 구두 속에서 발견되었고 그의 턱수염은 그의 호주머니 속에서 발견되었다 그는 경찰서로 연행되었다 디라는 경찰과 보석상으로부터 포상을 받았다 그의 학교 역시 그의 용기에 대해 그에게 매달을 수여했다 이 글 19-789의 소재는 용감한 구두닦기 소년입니다 19-7번 문제입니다 주어진 글 A에 이어질 내용을 순서에 맞게 배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구두닦기 소년인 디라가 어느 날 행인에게 도둑이 방금 보석상에서 도망쳤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는 내용의 주어진 글 A 다음에 디라는 한 손님이 구두를 닦으러 왔지만 그 절도 사건을 계속 궁금해했고 마침 경찰관들이 왔다는 내용의 D가 이어져야 합니다 그 다음에 그 경찰관을 본 손님이 디라를 갑자기 재촉하여 디라가 구두를 열심히 닦던 중 그의 구두 뒤쪽에서 무언가를 발견하는 내용의 C가 이어지고 디라가 그것을 자세히 본 후 재빨리 두 신발끈을 묶고 경찰관에게 달려가 결국 보석도둑은 잡히게 되고 디라는 포상을 받았다는 내용의 B가 그 뒤를 잇는 것이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합니다 따라서 19-7번의 정답은 5번 DCB입니다 따라서 19-7번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됐습니다 19-8번 문제입니다 밑줄 친 A, E 중에서 가르치는 대상이 나머지 일과 다른 것은 밑줄 친 A, B, C, E는 모두 디라를 가르치지만 D는 손님을 가르칩니다 따라서 19-8번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9-9번 문제입니다 윗글에 관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글 B에서 남자 손님이 내민 동전을 받지 않고 일어났다고 했으므로 글에 관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번 D라는 손님이 내민 동전을 받고 일어났다입니다 따라서 19-9번의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9-10, 11, 12번 포켓블러리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보세요 19-10, 11, 12번 문제입니다 다음으로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A달락입니다 미시간주 주립공원 관리부에서 일하면서 랍은 자기 상사로부터 주정부가 최근 주호수에서 발생하는 많은 수의 뱃놀이 사고에 대해 매우 우려를 해왔고 이 수를 줄이기를 바라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 상사는 그에게 주에서의 뱃놀이 사고 수를 줄이기 위한 몇 가지 방법을 결정하는 데 도움을 달라고 요청했다 랍은 이 임무에 신이 났다 이것은 그가 심각한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그의 상사에게 깊은 인상을 줄 기회였다 19-10, 11, 12번 계속 이어집니다 삐달락입니다 랍은 많은 자료를 살펴보는 것으로 그 과제를 시작했다 그는 어떤 사건들이 뱃놀이 사고와 연관이 있는지를 알고 싶었고 상관관계를 계산하기 위해 자신의 통계학 지식을 사용했다 다른 정부 기관들과 부서들은 랍과의 자료 공유에 관대했고 그는 많은 흥미로운 상관관계를 발견했다 하지만 가장 흥미로운 것은 미시간주에서 아이스크림 소비와 뱃놀이 사고 사이에 매우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이었다 19-10, 11, 12번 계속 이어집니다 삐달락입니다 랍은 이 상관관계를 찾는 것에 매우 흥분했다 첫째, 그것은 강력한 상관관계였다 둘째, 그것은 주 정부가 그것에 대해 뭔가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 일처럼 보였다 뱃놀이 사고와 기온 사이의 상관관계처럼 뱃놀이 사고와 강력한 상관관계를 가지는 다른 것들이 있었지만 이것들 대부분은 주 정부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이었다 랍은 주 정부가 아이스크림 소비를 어느 정도 통제할 수도 있을 거라고 이해했다 그 임무를 받은 지 불과 일주일 만에 그는 주의 뱃놀이 사고를 줄이기 위한 계획을 갖고 상사의 사무실로 당당하게 걸어 들어갔다 19-10, 11, 12번 계속 이어집니다 씨달락입니다 랍은 상사에게 주의 모든 해변과 호수를 포함하고 있는 모든 주립공원에서 아이스크림 판매를 하지 말 것을 제안했다 두 호수에서 아이스크림 소비가 없도록 이중으로 확실히 하기 위해 그는 어떤 미시간주의 호수라도 그 호수의 이말 내에 있는 모든 상점에서 아이스크림 판매를 금지할 것을 제안했다 이 제안에 잠재적 영향은 컸는데 왜냐하면 미시간에서는 어떤 사람도 내륙 호수로부터 6마일이 넘는 거리에 있지 않기 때문이다 랍은 미시간 낙농업계가 그 제안을 좋아하지 않으리라는 것과 자기 상사가 그것을 아마도 거부하리라는 것을 알았지만 어쨌든 그는 그것을 그에게 제시했다 랍은 여전히 공원관리부에서 자기 일을 하고 있지만 그의 아이스크림 제안은 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 상사는 그를 비웃고는 자기 사무실에서 그를 내보냈다 이 글 19-10 11 12의 소재는 랍과 직장 상사 사이의 일화입니다 19-10번 문제입니다 주어진 글 A에 이어질 내용을 순서에 맞게 배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랍이 자신의 상사로부터 뱃놀이 사고를 줄이는 방법에 관한 임무를 맡게 되었다는 내용의 주어진 글 A 다음에 많은 자료를 살펴보고 자신의 통계학 지식을 활용하여 아이스크림 소비와 뱃놀이 사고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는 내용의 B가 이어져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뱃놀이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아이스크림 소비를 통제해야 한다는 결론과 계획을 가지고 상사에게 갔다는 내용의 D가 이어지고 아이스크림 소비를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상사에게 제시하지만 그 제안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상사가 랍을 자기 사무실에서 내보냈다는 내용의 C가 그 뒤를 잇는 것이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합니다 따라서 19-10번의 정답은 1번 B, D, C입니다 따라서 19-10번의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었습니다 19-11번 문제입니다 밑주친 A, E 중에서 가르치는 대상이 나머지 넷과 다른 것은 밑주친 A, B, C, E는 모두 랍을 가르치지만 D는 랍의 상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19-11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었습니다 19-12번 문제입니다 뒷글에 랍에 관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글씨에서 랍은 미시간의 낙노업계가 자신의 제안을 좋아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았음에도 상사에게 그것을 제시했다고 했으므로 랍에 관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4번 낙노업계가 자신의 제안을 반길 것이라고 생각했다 따라서 19-12번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한 4일에 출석 인증을 완료해 주세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헬로우 에브리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원고등학교 영어담당 지도교사 강성호 영어선생입니다 수능특강 영어 오늘의 수업 신도는 제20강 인물 1화 기담입니다 20-1 보캐블러리입니다 화면은 멈추고 어비를 점검해 주세요 20-1번입니다 자 레오 니오니에 관한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국제적으로 알려진 디자이너이자 삽화가이자 그래픽 아티스트였던 레오 니오니는 네덜란드에서 태어나 1939년 미국에 올 때까지 이탈리아에서 살았다 어린 소년이었을 때 그는 암스테르담의 박물관에 들어가곤 했는데 그것이 그가 그림 그리는 법을 독학한 방법이다 그는 거의 우연히 아동 도서를 쓰고 그것의 삽화를 그리게 되었다 리오니는 키차를 타고 가면서 손주들을 즐겁게 하기 위해 잡지에서 종이 조각들을 뜯어내어 그것을 캐릭터로 사용하고 이야기를 구성했다 20-1번 계속 이어집니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가 현재 Little Blue and Little Yellow라는 제목의 아동 도서로 알고 있는 것이 되었다 그는 자신의 삽화의 주요 표현 수단으로 콜라주를 사용한 최초의 아동 도서 작가이자 삽화가가 되었다 리오니는 40권이 넘는 아동 도서를 쓰고 삽화를 그렸다 1982년 리오니는 파킨슨병을 진단받았지만 그는 그리기 삽화 그리기 그리고 가르치는 일을 계속했다 그는 1999년 10월 이탈리아에서 사망했다 이 글 20-1의 소재는 동화 작가이자 삽화가인 레오 니오니입니다 1982년 리오니는 파킨슨병을 진단받았지만 그는 그리기 삽화 그리기 그리고 가르치는 일을 계속했습니다 따라서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은 것은 5번 파킨슨병 진단을 받은 후 활동을 중단했다입니다 따라서 20-1번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0-2번 보캐블러리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비를 점검해 보세요 20-2번입니다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농업적인 모든 것에 대한 토마스 제퍼슨의 지식과 열정은 정말 대단했다 면허에 대한 의존에서 해방되는 남부를 보고 싶은 욕망에 이끌려 그는 늘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농작물을 찾고 있었다 1787년에 프랑스 남부지역을 여행하던 중 제퍼슨은 이탈리아 쌀이 캐롤라이나의 두 주에서 재배되는 미국산 수입품보다 더 선호된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것이 왜 그런지 밝히려는 일념으로 그는 알프스 산맥을 넘어야 했기 때문에 그 당시 매우 위험했던 여정인 쌀 정찰 임무를 띄고 이탈리아 럼바르디 지역으로 우회해서 갔다 20-2번 계속 이어집니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럼바르디의 선량한 사람들이 우수한 품종의 농작물을 재배하고 있고 이탈리아 이외의 지역에서 재배하기 위한 수출은 사형에 처할 수 있는 범죄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굴하지 않고 제퍼슨은 자신의 친한 친구인 제임스 메디슨과 사우스 캐롤라이나 대표 단원들에게 작은 벼나달 꾸러미를 보냈다 나중에 그는 자신의 주머니에 얼마간의 벼나달을 채워 그 나라로부터 그것을 멋대로 가져갔다 그 벼는 오늘날까지도 미국의 일부 지역에서 재배되고 있다 이 글 20-2의 소재는 이탈리아 쌀을 미국에 도입하려는 제퍼슨의 노력입니다 토마스 제퍼슨은 미국 남부가 면허에 대한 의존에서 해방되길 바라는 마음에 대체 농작물을 찾고 있던 중 프랑스 남부에서 이탈리아 쌀이 미국 쌀보다 더 선호된다는 것을 발견하고는 정찰 중에 럼바르디에서 우수한 품종의 이탈리아 쌀을 재배하고 있다는 것과 그것을 이탈리아 이외의 지역에서 재배하기 위해 수출하는 것은 사형에 처할 수 있는 범죄라는 것을 알았음에도 굴하지 않고 이탈리아 벼나나를 가지고 나와 미국에 도입했다는 내용의 글입니다 따라서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이탈리아 쌀을 미국에 도입하려는 토마스 제퍼슨의 노력 토마스 제퍼슨의 애플스 투 인터듀스 이탈리안 라이스 투 유에스입니다 따라서 20-2의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0-3 보캐블러리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보세요 20-3 번입니다 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1800년대 후반이다 마취법이 막 도입되었다 수술은 증가 추세이지만 충격적인 수의 환자들이 감염으로 사망하고 있다 조셉 리스터는 그 원인과 대처 방안을 알아내기로 결심한다 C번 단락입니다 많은 연구와 생각 끝에 그는 논란이 많은 파스테르의 세균설이 미스터리의 열쇠를 지고 있다고 결론을 내린다 그러나 열로 상처의 세균을 죽이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서 완전히 새로운 방법이 필요하다 20-3번 계속 이어집니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B번 단락입니다 리스터는 화학적 해결책이 있을 수도 있다고 추측하고 그의 말 석탄산이라고 불리는 화학물질로 하수를 처리한 것이 근처의 작은 영국마을의 사람들과 소들 사이에서 질병 발생률을 감소시켰다는 것을 신문에서 읽는다 리스터는 그 설레를 따라 1865년에 감염을 막기 위해 상처의 석탄산을 바르는 성공적인 방법을 개발한다 A번 단락입니다 그는 이 계통으로 계속 연구하여 소독을 수술의 기본 원칙으로 확립한다 그의 발견과 혁신 덕분에 절단 수술의 횟수가 줄어들고 감염으로 인한 사망이 급속히 감소하며 이전에는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새로운 수술들이 일상적으로 계획되고 실행되고 있다 이 글 20-3의 소재는 조셉 리스터가 개발한 소독 방법입니다 마취법이 도입되어 수술은 증가 추세이지만 감염으로 인한 사망 환자의 수가 많다는 사실에 조셉 리스터가 감염의 원인과 대처 방안을 알아내기로 결심한다는 내용에 주어진 글 다음에 많은 연구와 생각 끝에 논란이 많은 파스테르의 세균설에 해법이 있다고 결론을 내리지만 열로 상처의 세균을 죽이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서 완전히 새로운 방법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C가 이어져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C의 완전히 새로운 방법과 관련하여 화학적 해결책이 있을 수 있다고 추측하고 신문에서 석탄산이라고 불리는 화학물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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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수를 처리한 것이 작은 영국 마을의 사람들과 소들 사이에서 질병 발생률을 감소시켰다는 것을 읽고 그 설레를 따라 감염을 막기 위해 상처에 5번이 정답이 됐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한 4일에 출석 인증을 완료해 주세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헬로우 에브리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원고등학교 영어담당 지도교사 강성호 영어선생입니다 수능특강 영어 오늘의 수업 진도는 제21강 철학 종교 역사 풍습 지리입니다 21-1번 버케블러리입니다 화면에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 보세요 21-1번입니다 다음 글에 미치신 부분 중 문맥상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역사학과 지리학 모두 국가주의적 정서를 발달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었지만 교육 제도에서 이 두 과목의 상대적 위치는 국가 정체성의 개념을 형성하는데 어느 쪽이 더 유용해 보이는지 정도에 따라 대체로 달라지게 되었다 독일에서는 변경되는 국경과 소국으로 분할되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어 독일어권 영토와 관련된 지리적 양상이 매우 중요해 보였고 따라서 지리학이 매우 중요하게 여겨졌다 반면 노르웨이는 스웨덴과 왕이 통합기간 동안 교육 제도를 발전시켜 왔었고 분쟁 중인 국경이 없었다 21-1번 계속 이어집니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르웨이의 국가적 자각은 바이킹 시대의 영광스러운 역사와 1814년의 고기한 자유 헌법에 대한 교육에 의해 촉진되었다 그리하여 역사학이 지리학보다 우위를 차지했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왕이 통합을 경험했었던 핀란드는 명백하게 뚜렷한 영광스러운 과거를 가지고 있었고 가지지 못했고 그래서 지리학이 상대적으로 더 중요한 과목으로 발전했다 핀란드의 해방 과정에서 정치적으로 매우 중요한 선구적 연구 저술인 아틀라스 오브 핀란드는 핀란드 땅의 고유성을 강조했다 이 글 21-1번의 소재는 국가주의와 관련한 역사학과 지리학의 상대적 위치입니다 노르웨이와 마찬가지로 다른 나라와의 왕위 통합을 경험했었던 핀란드는 노르웨이와 다르게 역사학보다 지리학이 상대적으로 더 중요한 과목으로 발전했다는 내용으로 보아 노르웨이와 같은 영광스러운 과거를 가지지 못했다는 내용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4번의 포제스트는 렉트와 같은 낱말로 바꿔야 합니다 따라서 21-1번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됐습니다 21-2번 보케블러리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 보세요 21-2번입니다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일단 정답은 2번 Autonomy of Ethics in Relation to Religion을 정답을 하겠습니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언급할 필요가 있는 윤리이론의 한 가지 측면은 종교와 관련한 윤리의 자율성 문제이다 많은 윤리학 서술이 종교적 관점에서 쓰이고 현실의 많은 도덕적 판단이 종교의 영향을 받는다 윤리이론에서의 한 가지 문제는 윤리가 종교에 대해 일종의 증거적 의존성을 가지고 있느냐이다 예를 들어 거짓말하는 것은 특정한 예외는 있지만 잘못된 것이라는 도덕적 지식이 어떤 종교적 진리든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지의 문제를 생각해 보라 21-2번 계속 이어집니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비록 신화적 또는 종교적 진리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도덕적 진리를 알 수 있다고 누군가는 그렇게 하겠지만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핵심 내용은 이 문제에 관해 신학적인 것에 얼메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것은 도덕적 진리에 관한 지식이 신이나 종교적 진리에 관한 지식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도덕적 지식은 종교와 관계없이 가능하다는 이 견해는 종교에 반하는 것이 아니며 사실상 그것은 종교적으로 헌신적인 절학자들과 신학자들이 흔히 품어왔던 것이었다 이 글 21-2번의 소재는 종교와 관련한 윤리의 자율성입니다 윤리가 종교에 대하여 의존성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에 관한 문제에서 도덕적 지식은 종교와 관계없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글입니다 따라서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2번 종교와 관련한 윤리의 자율성 Autonomy of ethics and relation to religion입니다 따라서 21-2번의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었습니다 21-3번 vocabular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 보세요 21-3번입니다 글의 흐름으로 보아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여러가지 요인들이 도덕적 정체성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는데 어떤 것은 개인적이고 어떤 것은 상황적이다 개인적 차원에서는 성격, 인지 발달, 태도와 가치관 그리고 더 폭넓은 자아 및 정체성 발달 같은 것들이 도덕적 정체성 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를 들어 인지 및 정체성 발달에서 더 뛰어난 사람들은 도덕적 정체성 발달에 대한 능력이 더 뛰어나다 또한 도덕적 가치관에 대한 더 많은 이해는 이후에 그것, 즉 도덕적 가치관이 정체성으로 통합되는 것을 촉진할 수도 있다 21-3번 계속 이어집니다 정답은 4번을 정답으로 하겠습니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상황적 차원에서는 한가지 중요한 요소가 이웃, 학교, 가족, 그리고 종교단체, 청소년단체 또는 지역사회단체와 같은 기관을 포함하는 그 개인이 속한 사회구조이다 예를 들어 배려하고 도와주는 가정환경은 도덕성과 정체성 발달에 촉진할 수 있고 그뿐만 아니라 그 두가지 도덕성과 정체성이 도덕적 정체성으로 통합되는 것도 촉진할 수 있다 게다가 종교단체 및 청소년단체에 참여하는 것은 도덕적 신념체계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 지역사회 참여를 통해 그러한 신념에 따라 행동할 기회도 제공할 수 있으며 이는 그것이 정체성으로 통합되는 것을 도울 수 있다 이 글 21-3의 소재는 도덕적 정체성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입니다 주어진 문장은 상황적 차원에서는 중요한 요소가 이웃, 학교, 가족, 그리고 각종 단체와 같은 그 개인이 속한 사회구조라고 언급하며 상황적 차원에서의 요소에 대한 설명으로 전환되는 내용의 문장입니다 따라서 이 문장 바로 앞에는 도덕적 정체성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차원에서의 요소에 대해 예를 들어 설명하는 내용의 문장이 있어야 하고 바로 뒤에는 상황적 차원에서의 요소에 대해 설명하는 내용의 문장이 이어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4번입니다 따라서 21-3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한 4일에 출석 인증을 완료해 주세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헬로우 에브리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원고등학교 영어담당 지도교사 강성호 영어선생님입니다 수능특강 영어 오늘의 수업 진도는 제22강 환경 자원 재활용입니다 22-1번 버케블러리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 보세요 22-1번입니다 다음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약 70억 명의 전세계 인구 내에서 1년에 약 4억 톤 이상의 종이를 사용하고 있지만 만약 우리가 2045년에 90억 명으로 예상되는 인구 수치를 본다면 단지 그것에만 근거해도 종이 생산량을 30% 늘려야 할 것이다 게다가 현재 우리의 인구 내에서 모든 사람이 신문을 구할 수 있거나 읽을 책을 가지고 있거나 학교에서 쓸 수 있는 충분한 연습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들의 비율이 늘어남에 따라 종이에 대한 수요 역시 늘어날 것이다 22-1번 계속 이어집니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제한된 땅과 제한된 수요의 나무를 가지고 있으며 만약 우리가 재활용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오늘날 필요로 하는 4억 톤의 종이를 공급하거나 늘어나는 인구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을 것이다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4억 톤의 종이 내에서 그것을 제조하는데 약 2억 톤의 폐지가 사용되는데 2억 톤의 폐지는 대략 1억 6천만 톤의 지생지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물론 명심하라 22-1번 계속 이어집니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우리가 재활용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2억 4천만 톤의 종이만 가지게 될 것이므로 부족분이 생길 것인데 다시 말하면 우리가 더 많은 펄프를 사용해야 할 것이다 이 글 22-1번의 소재는 종이 재활용의 필요성입니다 앞으로 전세계 인구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종이를 재활용하지 않으면 종이 부족 사태가 발생하고 더 많은 종이를 만들어내기 위해 더 많은 펄프를 사용해야 할 것이므로 종이를 재활용해야 한다는 내용의 글입니다 따라서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5번 미래의 인구 증가에 대비하여 종이를 재활용해야 할 긴급성의 증가 Growing urgency to recycle paper in preparation for future population growth입니다 따라서 22-1번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었습니다 22-2번 버케블러리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보세요 22-2번입니다 다음 글에 비추진 부분 중 어법상 틀린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수년간 기업과 국가들은 자신들이 만드는 제품의 재료 구성을 알지 못한 채 자신들의 희금속 공급선을 당연하게 여겼다 실은 2011년 미의회는 미국 군대에 그것의 공급망을 연구하도록 강제했는데 그 이유는 미국 국방부 펜타곤이 그것의 어떤 첨단금속이 필요한지 결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기 때문이다 22-2번 계속 이어집니다 일단 2번의 to have become을 have become으로 수정합니다 따라서 22-2번의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제품의 부품을 구성하는 재료가 더 다양해지고 복잡해짐에 따라 정교한 하드웨어에 의존하는 사람들은 더 이상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있을 여유가 없다 이제 기업과 정부 지도자들은 희금속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고 있다 22-2번 계속 이어집니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실제로 희금속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은 주기유표를 둘러싼 전쟁을 촉발시켰다 도쿄에서 와신던 DC까지의 관청에서 메사스체트주의 캠브리지에서 중국의 바우타우까지의 연구개발 실험실에서 그리고 전세계의 전략지휘본부에서 새로운 정책과 연구 프로그램의 작수는 국가가 반드시 희금속에 대해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비주류 금속을 위한 경쟁은 곧 다칠 듯한 것이 아니라 이미 여기 있으며 과거에 다른 자원을 둘러싼 분쟁이 그랬던 것처럼 국가 간의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이 글 22-2번의 소재는 희금속을 확보하기 위한 기업과 국가의 노력입니다 일단은 그 2번의 as가 이끄는 부사들에서 the materials that make up product components에 해당하는 수로 동사가 필요하므로 to have become을 have become으로 고쳐야 합니다 따라서 22-2번의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됐습니다 22-3번 버켓블러리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보세요 22-3번입니다 글의 흐름으로 보아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더 부유한 나라들은 기후변화에 많은 영향에 적응하기 위한 경제적 자원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지만 상당한 원조가 없을 경우 더 가난한 나라들은 예방조치 특히 최신 기술에 의존하는 조치를 시행할 수 없을 것이다 22-3번 계속 이어집니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기후변화의 영향은 세계의 갓난한 사람들을 가장 크게 덮칠 것이다 아프리카와 같은 지역들은 심각하게 훼손된 식량 생산과 물 부족에 직면할 수 있는 동시에 남아시아, 동아시아, 동남아시아의 해안 지역은 홍수에 큰 위험에 처할 것이다 열대 라틴 아메리카는 더 건조한 기후로 인해 숲과 농업지역에 피해를 보는 동시에 남아메리카의 경우 강호 패턴의 변화와 빙하의 소멸이 물의 이용 가능성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22-3번 계속 이어집니다 일단 정답은 3번을 정답으로 하겠습니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더 부유한 나라들은 기후변화에 많은 영향에 적응하기 위한 경제적 자원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지만 상당한 원조가 없을 경우 더 가난한 나라들은 예방조치, 특히 최신 기술에 의존하는 조치를 시행할 수 없을 것이다 이는 세계적인 규모로 경제력 및 정치력이 환경정책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환경정의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한다 22-3번 계속 이어집니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기후정의라는 개념은 지구온난화를 본질적으로 순전히 환경적이거나 물리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윤리적이고 정치적인 문제로 만들기 위해 사용되는 용어이다 기후정의의 원칙은 기후변화의 부담과 정책 대응을 개발하는 비용 양쪽을 공평하게 분담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글 22-3의 소지는 기후정의입니다 주어진 문장은 더 부유한 나라들은 기후변화의 많은 영향에 적응할 경제적 자원을 가지고 있을 수 있지만 상당한 원조가 없을 경우 더 가난한 나라들은 예방조치, 특히 최신 기술에 의존하는 조치를 시행할 수 없을 것이라는 내용의 글입니다 열대 라틴 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는 기후변화에 큰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는 내용의 3번 앞문장과 환경정의의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한다는 내용의 3번 뒷문장은 이어지기에는 논리적 공백이 있으므로 더 부유한 나라와 달리 더 가난한 나라들은 최신 기술에 의존하는 조치를 시행할 수 없다는 내용의 주어진 문장이 3번에 들어가야 논리적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3번입니다 따라서 22-3번의 정답은 3번의 정답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한 4의 출석인증을 완료해 주세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헬로우 에브리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원고등학교 영어 담당 지도교사 강성호 영어선생입니다 수능특강 영어 오늘의 수업 진도는 제23강 물리,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입니다 23-1 첫 번째 보캐블러리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 보세요 23-1 두 번째 보캐블러리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 보세요 23-1번입니다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유기화학은 탄소화합물과 관련이 있는 화학의 일부이다 하나의 원소가 한 분야 전체를 차지할 수 있다는 사실은 탄소의 풍요한 범용성에 대한 증거이다 탄소는 원소들의 화학적 성질에 대한 화학자의 지도인 주기율표의 중간 지점에 있으며 대개 그것이 관여하는 관계에 개의치 않는다 23-1 계속 이어집니다 특히 그것은 기꺼이 자신과 결합한다 순하고 유화적인 성격으로 인해 그것은 놀라울 정도의 복잡성을 가진 사슬과 고리를 형성할 수 있다 놀라울 정도의 복잡성은 바로 유기체가 살아있는 것으로 여겨지려면 필요로 하는 것이고 따라서 탄소화합물은 생명체의 구조적이고 반응적인 하부 구조이다 23-1 계속 이어집니다 현재 그 수가 수백만 개에 달하는 탄소화합물은 매우 광범위에서 화학의 한 분야 전체가 그것의 연구를 위해 발전해 왔고 특별한 기술, 명명법의 체계, 사고방식을 발전시켜온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이 글 23-1의 소재는 유기화학입니다 유기화학은 탄소화합물에 대한 화학의 주요 분야로 탄소화합물은 놀라울 정도의 복잡성을 가지고 있고 따라서 그것은 생명체의 구조적이고 반응적인 하부 구조이며 화학의 한 분야 전체가 그것의 연구를 위해 발전해 왔다는 내용의 글입니다 따라서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번 유기화학, 탄소화합물을 전문으로 하는 학문 오거닉 케미스트리 디스플린 디모티르트 카본 컴파운즈입니다 따라서 23-1의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3-2번 첫번째 보캐블러리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보세요 23-2번 두번째 보캐블러리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보세요 23-2번입니다 보렉스에 관한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인간은 4천 년이 넘는 기간 동안 붕사를 사용해 왔다 1800년대 이후로 그것은 캘리포니아주의 데스벨리 인근에서 채굴되었다 붕사는 값이 매우 싸므로 공업용으로 많이 사용되지만 가정에서 그것은 천연세탁촉진제 다목적 세정제 곰팡이 제거제 제출제 소독제로 사용된다 20-2번 계속 이어집니다 회백색을 띈 백색이고 냄새가 없으며 알카리성인 붕사결정은 효능을 도하기 위해 다른 세정제와 혼합될 수 있다 틀림없이 여러분이 그것을 먹는 것은 좋은 생각이 아니지만 붕사는 비교적 안전하고 독성이 없이 꽤 효과적이다 23-2번 계속 이어집니다 그것은 베이킹소다가 유용하게 사용되는 방식 중에 많은 방식에서 유용하지만 더 강력하고 더 많이 소독되므로 곰팡이 흰 곰팡이 찌든 때에 효과적이다 일반적으로 베이킹소다를 먼저 사용하고 더 강한 것이 필요한 상황에서만 붕사를 사용하라 23-2번 계속 이어집니다 그것으로 독성이 있는 화학물질에 의존하지 않고 지우기 힘든 얼룩까지도 깨끗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붕사는 음식에 들어갈 수도 있는 곳에서 사용해서는 안되며 어린이와 반려동물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서 안전하게 보관되어야 한다 이 글 23-2의 소재는 붕사입니다 붕사는 비교적 안전하고 독성이 없이 꽤 효과적이라고 했으므로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4번 독성이 강해서 비교적 안전하지 못하다 입니다 따라서 23-2번의 정답은 4번이 정답 되겠습니다 23-3번 첫번째 보케블러리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보세요 23-3번 두번째 보케블러리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보세요 23-3번 23-3번입니다 다음 글에서 전체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만약 거대 행성과 그것들의 위성을 방문한 무인 우주 탐사선이 없다면 할 말이 훨씬 더 적을 것이다 23-3번 계속 이어집니다 탐사는 플라이바이 행성의 옆을 지나가는 우주 비행으로 시작되었지만 목성과 토성의 경우 궤도선회의 단계로 넘어갔는데 각각의 궤도선회에는 수년 동안 행성의 궤도를 돌며 적어도 규칙 위성에 대한 가까운 플라이바이를 반복적으로 할 수 있는 우주 비행이 있었다 23-3번 계속 이어집니다 위성에 대한 가까운 플라이바이 는 상세한 연상 촬영을 가능하게 하며 일반적으로 위성이 행성을 둘러싸고 있는 강한 자기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보고 그리고 그 위성 또한 자체의 자기장을 가지는지 탐지할 만큼 가깝게 무인 우주 탐사선을 접근시킨다 23-3번 계속 이어집니다 일단 정답은 3번을 정답으로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불규칙 위성은 기울어진 궤도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행성의 자전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궤도를 둔다 무인 우주 탐사선이 위성에 근접하여 진할 때에 그 궤적에 대한 극미한 편차의 크기로 위성의 진량을 알아낼 수 있다 위성의 크기를 알면 그것의 밀도를 쉽게 계산할 수 있다 이 글 23-3의 소재는 무인 우주 탐사선의 플라이바이 근접 비행입니다 무인 우주 탐사선의 플라이바이 근접 비행으로 거대 행성과 그것들의 위성에 관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는 내용의 글입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불규칙 위성은 기울어진 궤도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행성의 자전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궤도를 둔다는 내용의 3번은 글의 전체 흐름과 관계가 없습니다 따라서 23-3번의 정답은 3번의 정답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한 4의 출석 인증을 완료해 주세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헬로우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원고등학교 영어담당 지도교사 강성호 영어선생입니다 수능특강 영어 오늘의 수업 진도는 제24강 스포츠 레저 취미 여행입니다 24-1번 첫번째 보캐볼러리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 보세요 24-1번 두번째 보캐볼러리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 보세요 24-1번 다음 글에 밑주신 부분 중 문맥상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공유자원이라는 용어는 모든 사람이 사용할 수 있지만 아무도 소유하지는 않은 자원을 말한다 자연에 기반을 둔 예로는 숲 해양 경치가 포함되지만 문화공유자원에는 한 지역사회의 노래 춤 전통이 포함될 수 있다 많은 관광상품과 체험은 공유자원에 의존한다 24-1번 계속 이어집니다 이러한 자원의 규모와 이용 가능성을 의뢰해 맥키는 공유자원은 누구라도 이용 가능한 것에 덧붙여 보호하기는 어렵고 고갈시키기는 쉽다고 말했다 하디는 공유지의 비극이라는 제목에 자신의 영향력 있는 논문에서 이 개념을 처음으로 설명했다 24-1번 계속 이어집니다 4번에 미니마이지를 맥시마이지로 교체해주세요 따라서 정답은 4번이 정답되겠습니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이 논문에서 그는 소위의 증가를 바탕으로 번창하는 어느 지역사회를 묘사했는데 그 소들은 공동방목지에서 풀을 뜯어먹는다 수요가 늘면서 주민들은 각자가 공유지에서 소 한 마리씩을 추가로 방목하는 행위의 누적 결과를 무시함으로써 자신들의 이익을 최소화하고 극대화하고 싶어한다 24-1번 계속 이어집니다 하대는 개인들이 공유자원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무지는 결국 자원의 고가를 초래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공유자원의 개별 사용에 끼치는 잠재적인 통합영향은 관광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중요한 요소이다 이글 24-1의 소재는 공유자원과 지속가능한 관광입니다 컬처노트입니다 The tragedy of the commons 공유지의 비극인데요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공유자원은 사람들의 남룡으로 쉽게 고갈될 수 있다는 이론입니다 이 이론은 개인의 사리사욕을 극대화하면 공동체나 사회 전체는 물론 자연까지 파괴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이 공유지 주민들이 방목하는 소유의 수를 늘리는 행위에 부정적인 누적 결과를 무시하는 것은 자신의 이익 증가를 도모하기 때문이기 때문에 4번의 미니마이지를 맥시마이저와 같은 낱말로 바꿔야 합니다 따라서 24-1번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4-2번입니다 다음 글의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외부인에게 외부인에게 지역사회의 매력 중 일부가 그것의 문화적 유산과 전통이라면 그것은 아마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할 것인데 흔히 더 나은 방향은 아닐 것이다 유서깊은 문화의 상징물이 넘칠지 모르나 단지 진짜가 아닌 형태로만 그럴 뿐이다 태평양의 작은 섬들에 있는 관광상점들은 모두 세계 다른 지역의 제조업자들에 의해 대량으로 만들어진 원주민 예술의 복제품을 팔지도 모른다 24-2번 계속 이어집니다 대만이나 중국에서 대량 생산되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블랙 플레스트 시계와 스위스 뮤직 박스가 관광들에게 판매된다 장인 정신과 진정한 현지 유산에 대한 책무는 사라진다 24-2번 계속 이어집니다 이러한 이전시대의 가짜 상징물은 여행지에서의 지나치게 상업적인 느낌과 이제는 어떤 것도 진짜처럼 보이지 않고 아마도 진짜인 적도 없었다는 느낌의 원인이 된다 위험은 주민들의 개인정체성 상실과 자신들의 과거로부터 단절됐다는 느낌에 있다 24-2번 계속 이어집니다 그들의 유산과 문화는 이제 덜 의미 있거나 덜 중요해 보인다 그것은 값싼 장신구를 구매하고 문화적 관습이나 역사적 사건을 재현하려는 전문적으로 연출된 쇼를 보는 박무객들에게 주로 상업의 첨병 역할을 한다 이 글 24-2번 수제는 관광상품의 진정성 상실입니다 컬처노트 블랙퍼스트 흥림에 대한 설명입니다 흥림이란 독일 남서부의 바덴비르텐베르크주에 위치한 산림지대로 독일명으로는 슈아즈월드입니다 빽빽히 들어선 아름드리 나무가 이루는 아름다운 숲을 바탕으로 농업 임업 목추업 등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이 지대는 유럽에서 가장 좋은 휴양지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솔루션 가이드입니다 현지의 문화적 유산과 전통이 관광의 매력 요인이 되는 경우 시간이 지나면서 타 국가에서 대량으로 만들어지는 문화 및 예술 복제품을 포함한 가짜 관광산업은 관광객에게는 현지의 문화가 가짜라는 기분이 들게 하고 원주민에게는 그것이 덜 의미 있거나 덜 중요해 보이게 한다는 내용의 글입니다 따라서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번 가짜 관광산업은 원주민 문화의 가치를 떨어뜨린다 투어리즘 페이크니스 디벨류스 네이티브 컬처스입니다 따라서 24-2번의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4-3번 첫번째 버키블러리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보세요 24-3번 두번째 버키블러리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보세요 24-3번입니다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네요 살펴보겠습니다 그리스 문화에서 체육대회와 경기는 예술과 철학 그리고 훈련하고 전문선수를 고용하며 경기를 보러 갈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부유한 사람들의 일상에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그리스의 대회와 경기는 오늘날의 체계화된 경쟁 스포츠와는 달랐다 24-3번 계속 이어집니다 첫째 그것은 종교의 기반을 두고 있었고 둘째 그것은 복합적 관리 체계가 없었으며 셋째 그것은 매 경기의 측정과 기록 관리를 포함하지 않았다 24-3번 계속 이어집니다 일단 정답은 5번 사회적 관계의 지배적인 패턴을 재현했다 Reproduce the dominant patterns of social relations 정답으로 하겠습니다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요 3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주요한 유사점이 있다 즉 그것은 흔히 사회 전반의 사회적 관계의 지배적인 패턴을 재현했다 24-3번 계속 이어집니다 그리스 사회에서 부유하고 남성이며 젊고 신체 건강한 것과 병행하는 권력과 이점은 대부분의 사람들의 참여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경기와 대회의 모습을 만들었다 심지어 경기력을 평가하기 위해 사용된 탁월함의 정의도 젊은 남성의 능력을 반영했다 24-3번 계속 이어집니다 이것은 그 밖에 다른 사람들의 능력은 당연히 수준 이하라는 것 즉 젊고 신체 건강한 그리스 남성이 하는 것처럼 그것을 할 수 없다면 그것은 잘못된 방식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했다 이것은 그리스 사회에서 선택된 남성 집단이 누리는 특권을 정당화하고 보호했다 이글 24-3번의 소재는 고대 그리스 체육대회와 경기의 사회적 기능입니다 빈칸이 포함된 문장 다음에는 그리스 사회에서 스포츠는 부유하고 남성이며 젊고 신체 건강한 사람이 갖고 있던 권력과 이점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는 사실 즉 선택된 남성 집단이 누리는 특권을 정당화하고 보호했다는 내용이 이어지므로 빈칸에 들어간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5번 Reproduced Dominant Patterns of Social Relations입니다 따라서 24-3번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됐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한 데이의 출석 인증을 완료해주세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헬로우 에브리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원고등학교 영어담당 지도교사 강성호 영어선생입니다 수능특강 영어 오늘의 수업 진도는 제25강 음악, 미술, 영화, 무용, 사진, 건축입니다 25-1번 버케블러리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주세요 25-1번입니다 다음 글에 미주신 부분 중 어법상 틀린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음악적 전문 지식 분야에서는 생각이 양분되어 있다 한편으로는 음악의 대가는 보통의 능력을 넘는 타고난 재능 즉 영재성이 있다는 인식이 일반 대중에 널리 퍼져 있다 25-1번 계속 이어집니다 재능은 음악 분야에서 사용되는 말의 일부로 주로 불변의 특성으로 간주되는데 사람은 음악적 재능을 타고났거나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시슈어 테스트 오브 뮤지컬 탤런트와 뮤직 앱티튜드 프로파일과 같은 20세기 초중반에 유행한 음악적성 검사는 이러한 음악적 재능이 있는 어린이들을 찾으려고 했다 25-1번 계속 이어집니다 일단 5번의 빙을 아로 교체합니다 따라서 25-1번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음악에서의 능력은 훈련된 근면 정신에서 비롯되는 것이라는 매우 현실적인 생각이 있다 재능이 있다고 여겨지는 사람에게조차도 연습하지 않는 것은 용납될 수 없을 것이다 사실상 재능이 있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은 그만큼 더 연습해야 한다 이 글 25-1번의 소재는 음악적 능력에 관한 양분된 생각입니다 5번 문장의 주어가 명사구 those who are considered talented이므로 이와 일치하는 문장의 수로 동사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빙을 아로 교체합니다 따라서 25-1번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5-2번 버케블러리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비를 점검해보세요 25-2번입니다 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오랫동안 사진은 제시된 것의 존재에 대한 반박할 수 없는 명백함 곧 그것에 그것이 있었다 로써 눈에 보이는 흔적인 것으로 이해되었다 B번 단락입니다 따라서 사진은 매체, 가족앨범, 서적, 기록, 수집품 어느 것에 쓰이든지 간에 처음에는 문서로 분류되었다 25-2번 계속 이어집니다 디지털화가 사진 영역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고 사진 시대의 끝이 선포되었을 때 도련 그것의 설득력을 잃는 것은 바로 그것의 사실을 기록하는 본질 즉, 화학적, 물리적 상징으로서의 그것의 존재론이었다 25-2번 계속 이어집니다 A단락입니다 그러나 비록 디지털 불신의 아픔이 사진의 신뢰성과 명백함 속에 깊이 베어든 것 같지만 사진의 임무와 용도 가운데 많은 것들은 거의 변한 적이 없다 25-2번 계속 이어집니다 디지털화상으로 만들어진 가족앨범을 보거나 골절된 발의 엑스레이 사진을 의사와 함께 면밀하게 살피거나 혹은 올림픽 경기에서 100m 결승전의 결승선 사진을 볼 때 사진에 대한 우리의 신뢰는 남아있다 25-2번 계속 이어집니다 C단락입니다 우리가 이미지의 사용을 신뢰하거나 더 정확하게는 우리가 그것의 사용을 통해 그것의 설득력을 부여한다면 그것이 아날로그인지 디지털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사진을 불신하지만 불신을 떨쳐버리고 명백성을 제시하기 위해 특정한 사진을 여전히 사용한다 이 글 25-2번의 소재는 사진의 유용함입니다 사진은 오랫동안 제시된 것의 존재의 증거로서 간주되었다는 내용에 주어진 글 다음에 처음에는 증거로서의 사진이 문서로 분류되었다는 내용으로 시작하는 B가 이어져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디지털화로 인해 사진이 설득력을 잃게 되었다는 B의 내용에 반해 사진의 임무와 용도에 대한 신뢰는 여전히 남아있다는 내용의 A가 이어지고 그러한 신뢰가 우리로 하여금 여전히 사진을 사용하게 한다는 내용의 C가 그 뒤를 잇는 것이 글의 순서로서 가장 적절합니다 따라서 25-2번의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됐습니다 25-3번 버케블러리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보세요 25-3번입니다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영화가 성공작이 될지를 예측하는 것은 아마도 대부분의 영화 제작자와 특히 대규모 영화 제작소의 성배 간절히 원하는 것일 것이다 비평가의 찬세는 늘 반가운 것이지만 결국 영화는 돈을 버는 것이 중요하다 25-3번 계속 이어집니다 대규모 영화사의 경우 지금은 점점 더 대규모의 글로벌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데 많은 수익을 내는 영화를 제작하는 것이 성과의 궁극적인 측정 기준이다 영화는 점점 더 영화관 외의 수입원에 의존한다 25-3번 계속 이어집니다 이러한 사실이 견실한 박스오피스 성과의 지속적인 중요성을 깎아내리지는 않는다 영화가 박스오피스에서 정상을 차지하면 이것은 직접적인 수익 산출을 낼 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수입원을 더욱더 활성화할 수 있다 25-3번 계속 이어집니다 높은 대중의 관심은 다른 플랫폼에서 반복 시청을 위한 매력적인 선택으로써 그것의 잠재적 가능성이 증가한다는 것뿐만 아니라 속편을 제작할 가능성도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성공만큼 성공을 낳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25-3번 계속 이어집니다 이 격언이 아마도 주요 영화 제작소가 매우 성공적인 영화의 속편을 진정 만들고 싶어하고 박스오피스에서 전반적으로 성공하는 블록버스터 영화에 나오는 실적이 있는 인기 배우를 진정으로 캐스팅하고 싶어하는 주요 이유일 것이다 이 글 25-3번의 소재는 영화의 성공입니다 영화가 박스오피스에서 정상을 차지하는 등의 성과를 내면 직접적인 수익뿐만 아니라 속편을 제작하는 등 다른 수입원을 더욱더 활성화해 결국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내용의 그림으로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번 박스오피스의 성공은 왜 돈을 버는 데 중요한가 Why is box office success important for making money? 따라서 25-3번의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한 4일에 출석 인증을 완료해 주세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원고등학교 영어담당 지도교사 강성호 영어선생입니다 수능특강 영어 오늘의 수업 진도는 제26강 교육 학교 진로입니다 26-1번 버케블러리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 보세요 26-1번입니다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학습자는 훈련을 통해 자기의 귀인 효과를 향상할 수 있다 선구적인 한 연구에서 미국 심리학자인 캐럴 수전 드웨크는 학습된 무력감을 보이는 학생들에게 성공한 경험과 성공하지 못한 경험 모두를 제공했다 학생들이 성공하지 못했을 때 실험자는 그 실패가 노력의 부족이나 비효과적인 전략 때문에 일어났다고 명확하게 말했다 26-1번 계속 이어집니다 비교 가능한 학생들에게 유사한 경험이 주어졌지만 훈련은 전혀 주어지지 않았다 25회의 실험 활동 이후에 자신의 노력과 전략에 관해 상담받은 학습자들은 더 오래 끈기있게 지속하고 자신의 전략을 더 효과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실패에 더 적절하게 대응했다 26-1번 계속 이어집니다 일단 정답은 3번 Attribute Success is to Effort입니다 따라서 26-1번의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트웨크의 연구 결과가 입증되었다 전략 교육은 이미 자신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믿는 학생들에게 가장 효과적이었다 이 연구는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학습 전략을 가르치고 성공을 노력 덕분으로 생각하도록 고무함으로써 학생들의 학습 동기를 향상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26-1번 컬처루트 설명입니다 Learned Happiness, 학습된 무력감이란 피할 수 없는 힘든 상황을 반복적으로 겪게 되면 그 상황을 피할 수 있는 상황이와도 극복하려는 시도조차 없이 자포자기하는 현상을 뜻합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맨과 스티브 메이어가 24마리의 개를 대상으로 한 우울증 실험에서 발견한 내용입니다 Attribute라는 건 귀인이라는 건데요 귀인이란 성공이나 실패의 원인을 찾는 행위를 뜻합니다 이 글 26-1의 소재는 귀인효과 향상입니다 캐럴스 전 트웨크의 연구에서 실패의 원인이 자신의 노력 부족이나 비효과적인 전략 때문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훈련을 받은 학생이 실패에 더 적절한 대응을 보였다고 언급하고 있으므로 빈칸에 들어간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3번 Attribute successes to effort입니다 따라서 26-1번의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됐습니다 26-2번 버케블러리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보세요 26-2번입니다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연구는 무엇이 새로운 지식이나 기술을 비교적 연구적으로 습득할 수 있게 하는가에 관해 논한다 여러분은 능동적인 학습이 수동적인 학습보다 훨씬 효과가 있다는 말을 들어도 놀라지 않을 것이다 26-2번 계속 이어집니다 다시 말해 교실에서 한 번에 30분이 넘게 가만히 앉아있는 것은 그 자료가 얼마나 흥미롭든지 간에 토론, 집단 상호작용, 연습, 몰입 또는 어떤 다른 형태의 직접 경험을 통해 개념을 적극적으로 다룰 기회를 얻는 것만큼 결코 효과적이지 않다 26-2번 계속 이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모든 감각이 관여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여러분의 지력을 모의실험하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이 감정적으로, 신체적으로,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참여할 수 있게 된다면 훨씬 더 좋다 26-2번 계속 이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단순히 책에 있는 이 자료를 읽거나 수업시간에 교사가 그것에 관해 말하는 것을 듣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여러분은 또한 기술을 연습하고 아이디어를 여러분 자신의 것으로 만들 기회를 가져야 한다 이 글 26-2번의 소재는 직접 참여를 통한 학습입니다 모든 감각이 관여할 수 있는 직접 경험의 능동적인 학습은 새로운 지식이나 기술의 연구적인 습득에 효과적이라는 내용의 그림으로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번 학습은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 향상한다 Learning Improved Through Direct Experience입니다 따라서 26-2번의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6-3번 Vocabulary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보세요 26-3번입니다 글의 흐름으로 보아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동화와 조절을 통해 해결책을 계속 찾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따라서 우리의 사고는 변화하며 앞으로 나아간다 피아제에 따르면 조직하기, 동화하기, 그리고 조절하기는 일종의 복잡한 균형잡기 행위로 여겨질 수 있다 그의 이론에서 사고의 실제 변화는 평형의 과정, 즉 균형을 찾는 행위를 통해 일어난다 26-3번 계속 이어집니다 피아제는 사람들이 그 균형을 이루기 위해 자신의 사고 과정의 적절성을 끊임없이 시험한다고 가정했다 간단히 말해서 평형 과정은 다음과 같이 작동한다 만약 우리가 어떤 사건이나 상황에 특정한 도식을 적용하고 그 도식이 작동하면 평형이 나타난다 26-3번 계속 이어집니다 일단 글의 흐름으로 보아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5번입니다 따라서 26-3번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그 도식이 만족스러운 결과를 낳지 못하면 비평형 상태가 생기고 우리는 불편해진다 이것은 우리가 동화와 조절을 통해 해결책을 계속 찾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따라서 우리의 사고는 변화하며 앞으로 나아간다 26-3번 계속 이어집니다 물론 비평형의 수준은 딱 적당하거나 최적이어야 하는데 너무 적으면 우리는 변화에 관심이 없고 너무 많으면 우리는 낙담하거나 불안해하며 변화하지 않을 수도 있다 26-3번 컬처노트 설명입니다 스킨, 도식이라는 것은 사물이나 사건의 전체적인 윤곽 바꾸어 말하면 대상을 보는 사고의 틀을 말합니다 이 글 26-3의 소재는 피아제의 균형상태 이론입니다 주어진 문장은 이것의 결과로 우리가 동화와 조절을 통해 해결책을 계속 찾게 되고 그 결과 우리의 사고는 변화하며 앞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문맥상 동화와 조절을 통해 해결책을 찾아야 할 상황 즉 비평형 상태가 될 것이므로 주어진 문장 바로 앞에는 비평형 상태에 관해 설명하는 문장이 있어야 하고 바로 뒤에는 비평형 상태에 관한 추가적인 설명이 이어지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따라서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5번입니다 따라서 26-3번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한 4의 출석 인증을 완료해 주세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헬로우 에브리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원고등학교 영어담당 지도교사 강성호 영어선생입니다 수능특강 영어 오늘의 수업 진도는 제27강 언어문학문화입니다 27-1번 보캐블러리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 보세요 27-1번 문제입니다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여러가지 면에서 전혀 아무 감정도 없이 의사소통하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 비언어적 요소가 제거된 의사소통은 심지어 어떤 모습일까 아마도 메시지 전달 기술이 우리에게 단서를 줄 수 있을 것이다 어쨌든 간에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을 때 누군가와의 오해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27-1번 계속 이어집니다 여기에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많은 오해는 사실 이러한 의사소통에서 비언어적 단서와 목소리의 어조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문자메시지와 이메일에 대한 수많은 연구가 이를 뒷받침한다 27-1번 계속 이어집니다 2005년 논문 이메일상에서의 자기중심성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의사소통을 잘할 수 있을까 는 참가자들이 이메일의 어조가 비꼬는 것인지 아닌지를 정확하게 구별할 수 있는 가능성이 50%라는 것을 보여주는 연구를 인용한다 만약 그러한 정보를 정확하게 추론하는 우리의 능력이 우연보다 나을 것이 없다면 문자메시지가 차주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것은 별로 놀라운 일이 아니다 이 글 27-1번의 소재는 메시지 전달 기술을 통한 의사소통에서의 오해입니다 감정 없이 의사소통하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고 문자메시지로 의사소통할 때 많은 오해 요인은 비언어적 단서와 목소리의 어조의 부족이며 한 논문이 참가자들이 이메일의 어조가 비꼬는 것인지 아닌지를 정확하게 구별할 수 있는 가능성이 50%라는 것을 보여줬다는 내용의 기름으로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번 감정적 단서가 없다면 의사소통은 어려워진다 communication suffers without emotional cues입니다 따라서 27-1번의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됐습니다 27-2번 보캐블러리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보세요 27-2번 문제입니다 다음 글에서 전체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사회적 확인이란 특정 신념과 가치가 한 집단에 공유된 사회적 경험에 의해서만 확인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자면 어떤 특정한 문화도 자신의 종교와 도덕체계가 다른 문화의 종교와 도덕체계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증명할 수는 없지만 구성원들이 서로의 신념과 가치를 강화한다면 그것들은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게 된다 27-2번 계속 이어집니다 그러한 신념과 가치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은 제명 즉 집단에서 쫓겨나는 위험에 처하게 된다 신념과 같이 그것들이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시험은 구성원들이 그것들을 준수할 때 얼마나 편안하고 불안함이 없는가 하는 것이다 27-2번 계속 이어집니다 이러한 영역에서 그 집단은 예언자, 설립자, 지도자에 의해 처음 전파된 대로의 특정 신념과 가치가 집단의 기능 중 중요한 영역에서 불확실성을 감소시킨다는 의미에서 효과가 있다는 것을 배운다 27-2번 계속 이어집니다 일단 그래서 전체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은 4번입니다 따라서 27-2번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받아들여진 신념과 가치는 흔히 행동의 넓은 영역을 설명하지 못하여 사람들이 여전히 문화 전체를 장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구심을 그들에게 남긴다 더욱이 그것들이 집단 구성원들에게 의미와 편안함을 계속 제공함에 따라 그것들은 또한 실제 행위와 서로 상관관계가 없을 수 있을지라도 논할 수 없는 전제로 변형된다 이 글 27-2번의 소재는 사회적 확인입니다 사회적 확인은 특정 신념과 가치가 한 집단에 공유된 사회적 경험에 의해서만 확인되고 구성원들이 서로의 신념과 가치를 강화하면 그것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게 되며 이것이 집단의 편안함과 불확실성 감소의 결과를 가져오면 실제 행위와 서로 상관관계가 없을지라도 논할 수 없는 전제로 바뀐다는 내용의 그림으로 받아들인 신념과 가치관이 행동의 넓은 영역을 설명하지 못하고 전체 문화를 장악하지 못한다는 의구심을 남긴다고 언급하고 있는 4번은 글의 전체 흐름과 관계가 없습니다 따라서 27-2번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7-3번 보캐블러리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보세요 27-3번 문제입니다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사회문화적 행동은 개인간의 정보 교환에서 발생하며 따라서 정보가 사람들 사이에서 어떻게 흐르는지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특히 지역사회에서 구축되고 유지되는 사회적 유대는 구체적인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데 유용하며 정보와 행동의 확산에 영향을 미쳐 더 높은 수준에서 사회 집단을 통합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27-3번 계속 이어집니다 일단 빈칸에 들어갈 말은 1번 Drawing boundaries on the structure of information flows입니다 따라서 27-3번의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거주지 분리는 이러한 물리적 근접성의 사회적 유대가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정보 흐름의 구조에 경계를 지는다 27-3번 계속 이어집니다 우리는 분리 과정을 반향실의 역학적인 형성 과정으로 생각할 수 있다 즉 거주 공간에 대한 사회적 균열은 집단 내의 개인들이 자신들의 동료들과만 상호작용을 하도록 조장한다 이러한 경우에 새로이 생겨나는 사회문화적 공간의 집단 행동이 더 높은 수준에서 충돌할 수도 있을 터인데 이는 양극화된 입장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이다 27-3번 컬처노트 설명입니다 Residential segregation, 거주지 분리라는 것은 도시 등의 지역 사회에서 사회계층에 따라 거주하는 공간이 지리적으로 서로 분리, 분화되는 현상으로 거주지 분화 또는 주거지 분화라고도 합니다 이 글 27-3번의 소재는 정보 교환을 통해 발생되는 사회문화적 행동입니다 지역 사회에서 구축되고 유지되는 사회적 유대는 정보와 행동의 확산에 영향을 미쳐 사회집단을 통합하는 핵심 역할을 하는데 거주지가 분리되면 물리적 근접성에 사회적 유대에 영향을 미쳐 정보의 확산이 차단되고 집단 내의 개인들이 자기 집단의 사람들과만 상호작용하도록 만들어 집단 행동이 더 높은 계층에서 충돌될 수 있다는 내용의 그림으로 빈칸에 들어간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Drawing boundaries on the structure of information flows입니다 따라서 27-3번의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한 4의 출석 인증을 완료해 주세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헬로우 에브리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원고등학교 영어담당 지도교사 강성호 영어선생입니다 수능특강 영어 오늘의 수업 진도는 제28강 컴퓨터, 인터넷, 정보, 미디어, 교통입니다 28-1번 vocabulary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 보세요 28-1번입니다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인터넷에 연결되지 않는 인구를 연결하는 것은 힘든 일일 것이다 인터넷 서비스가 여전히 제공되지 않는 지역들 중 많은 곳은 험한 지역이나 외딴 위치 때문에 지리적으로 도달하기 어려우며 따라서 공급자의 비용을 높여 저소득 가구가 광대역 서비스를 더욱더 이용할 수 없게 한다 28-1번 계속 이어집니다 그러나 지구의 도처의 외딴 지역에 더 저렴한 비용으로 인터넷 접속을 확장하는 것에 대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인공위성 기술 덕분에 더 저렴하고 더 이용하기 쉬운 인터넷이 세계 여러 지역에서 현실이 되고 있다 예를 들어 한 미국 우주선 제조업체가 운영하는 궤도 위성망은 2019년 이래로 1735개의 인공위성을 궤도로 쏘아올려왔다 28-1번 계속 이어집니다 그 회사에 따르면 그 위성망은 인터넷 접속성이 대체로 난저였던 지구의 여러 지역에 이상적으로 적합합니다 그 위성망은 기존의 지상기반 시설에 구애되지 않으므로 인터넷 접속을 믿을 수 없었거나 전적으로 이용할 수 없었던 지역에 고속광대역 인터넷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글 28-1의 소재는 인공위성을 통한 인터넷 제공입니다 인공위성을 통해 지리적인 이유로 인터넷 접속이 힘들었던 지역에 고속광대역 인터넷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는 내용의 글입니다 따라서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5번 가장 접속하기 어려운 곳을 연결하기 위한 인공위성 기술 Satellite Technologies for Connecting the Most in Accessible입니다 따라서 28-1번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었습니다 28-2번 보캐블러리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보세요 28-2번 문제입니다 다음 빈칸에 들어간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일단 빈칸에는 2번 less is more 씁니다 따라서 28-2번의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었습니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데이터는 어디에서나 생겨날 것이다 자동차, 스마트폰, 몸, 마음, 집, 도시는 인터넷상에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전례없는 속도로 유통될 거대한 양의 정보의 원천이 될 것이다 앞으로는 더 적은 것이 더 많은 것이다 라는 표현이 여러분이 어떻게 자신에게 닥쳐오는 수많은 식견을 통합하는지에 관해 더 큰 정도의 중요성을 가질 것이고 여러분이 주변 세상을 이해하도록 도움을 줄 것이다 28-2번 계속 이어집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정보와 매체의 양은 처리하고 기억하기가 거의 불가능할 것이어서 여러분은 그것을 기계에 맡길 수 있는데 그것, 기계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빠르고 더 정확하게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다 여러분이 할 일은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에 집중하는 것일 것이다 안락한 디지털 미래의 비결은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데이터에 접근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어떻게 그것을 이해해서 새로운 맥락, 시나리오, 아이디어로 바꾸는가이다 이 글 28-2번의 소재는 엄청나게 증가하는 데이터 양입니다 앞으로의 디지털 시대에서는 엄청나게 증가하는 정보의 양을 처리하고 기억하는 일은 기계에 맡기고 우리는 정보를 이해하고 그것을 새로운 맥락, 시나리오, 아이디어로 바꾸는 일에 집중함으로써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는 내용의 글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은 엄청나게 많은 정보를 통합할 때 중요한 의미를 가져야 하고 세상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을 주어야 하며 정보의 양을 중시하지 않는 입장을 담고 있어야 한다는 내용의 글입니다 따라서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2번 less is more 입니다 따라서 28-2번의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8-3번 보캐블러리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 보세요 28-3번 문제입니다 다음 도표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화면을 멈추고 도표의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28-3번 문제입니다 다음 도표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네, 영상 봐 보겠습니다 위 도표는 2008년과 2018년에 디지털 기기를 보유한 영국 성인의 비율을 보여준다 조사된 10개의 기기 중에 스마트폰이 2018년에 가장 높은 보유율을 보여주었는데 영국 성인 10명당 거의 8명이 스마트폰을 보유했다 2008년에는 DVD 플레이어의 보유율이 가장 높았고 데스크톱 PC가 바로 그 뒤로 이었다 28-3번 계속 이어집니다 일단 도표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5번입니다 따라서 28-3번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2018년에 보유율에 관해서는 DAB 라디오와 DVD 플레이어가 각각 64%로 목록에서 2위를 차지했다 태블릿, 스마트 TV, 웨어러블 기기, 스마트 스피커는 2008년에 보유율이 0%였으나 2018년에는 그것들이 모두 증가한 것을 보여주었다 4개의 기기, 즉 DAB 라디오, DVD 플레이어, 데스크톱 PC, MP3 플레이어는 2008년부터 2018년까지의 기간 동안 보유율이 감소했다 이글 28-3번의 소재는 영국 성인의 디지털기기 보유율입니다 DAB 라디오의 보유율은 2008년에 27%였는데 2018년에 64%로 증가했으므로 도표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은 것은 5번입니다 따라서 28-3번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한 4일에 출석 인증을 완료해주세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헬로우 에버리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원고등학교 영어담당 지도교사 강성호 영어선생입니다 수능특강 영어 오늘의 수업 진도는 제29강 심리 대인관계입니다 29-1번 버케벌러리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5위를 점검해보세요 29-1번 문제입니다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새 차만 운전하는 운이 좋은 그런 사람들 중 한 명이 아니라면 아마도 여러분의 차가 너무 낡아서 이제 더는 수리할 가치가 없다고 고통스럽게 깨달았던 경험을 한 경우가 적어도 한 번은 있었을 것이다 차가 노후화되면서 점점 더 많은 것들이 고장나서 수리가 필요할 수 있다 29-1번 계속 이어집니다 어떤 시점에서는 소유자가 결정을 내려야 하는데 이 최근 문제를 살펴보게 하는 것이 가치가 있는가 아니면 이 차를 포기하고 다른 차를 구해서 얻을 때인가 문제는 이미 그 차에 많은 돈이 들어갔고 폐차하는 것이 그 돈이 그저 헛되어 있으인 것처럼 보이게 하는데 그것이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고르는 것을 매우 어렵게 만든다는 것이다 29-1번 계속 이어집니다 일단 빈칸에는 1번 They've previously invested so much가 들어갑니다 따라서 29-1번의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은 속박감이라고 알려진 문제인데 어떤 사람이 단지 이전에 매우 많이 투자했다는 이유만으로 잘못된 결정을 내리는 함정에 빠지는 경우이다 이 글 29-1번의 소재는 속박감의 문제입니다 나이근 차를 수리하는데 쓴 돈이 아까워서 그 차를 폐차하지 못하는 사례를 통해 속박감이라는 문제를 설명하는 글입니다 빈칸은 나이근 차를 폐차하지 못하는 것 같은 잘못된 결정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함정에 빠진 이유에 대해 해당합니다 따라서 빈칸에 들어가면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They've previously invested so much입니다 따라서 29-1번의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9-2번 보캐블러리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보세요 29-2번 문제입니다 다음 글에 미치신 부분 중 어법상 틀린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팀과 조직에도 또한 정신적 삶이 있다 대부분의 리더는 사고의 일치를 얻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데 그것은 모든 사람을 동일한 사고 주파수에 맞추려는 것이다 그러나 조직과 팀이 번창하도록 도우려면 리더는 또한 동조를 얻는 데에도 똑같이 열심히 노력해야 하는데 그것은 사람들을 동일한 감정 주파수에 맞추는 것 조직의 목적과 업무의 의미가 감정적으로 느껴지는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반향을 불러일으키도록 하는 것이다 29-2번 계속 이어집니다 일단 3번에 데스를 왓으로 고쳐야 합니다 따라서 29-2번의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는 느껴지는 이란 말이 중요한 말이다 조직의 목적과 목표를 인지적인 방식으로 설명하는 것은 비교적 쉽다 하지만 우리가 최상의 상태에서 기능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라는 요구를 받고 있는 것과 집단의 어떤 더 큰 목적 사이의 연관성을 느껴야 한다 29-2번 계속 이어집니다 번창하는 조직의 리더는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개인적인 목표와 가치 그리고 조직 혹은 심지어 더 큰 집단의 그것들 목표와 가치를 서로 강력하게 감정적으로 연관짓는 데 성공한다 그 사슬의 고리가 단단할수록 그 조직의 사람들은 더 행복하고 결과는 더 좋다 이 글 29-2번의 소재는 동절을 얻기 위한 리더의 노력입니다 3번 전치사 비트윈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명사자들을 이끌면서 그 절 안에 동사 두의 목적어 역할도 해야 하므로 데스를 관계대무사 왓으로 고쳐야 합니다 따라서 29-2번의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9-3번 보캐블러리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 보세요 29-3번 문제입니다 글의 흐름으로 보아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네요 살펴보겠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더 작은 요청에 화답하고 동의해야 한다고 느낀다 면전에서 문닫기 기법에서는 크고 불합리한 요청이 이루어지고 그것이 거절되며 이것이 더 작으면서 더 합리적인 요청으로 이어진다 29-3번 계속 이어집니다 사람들은 이 더 작은 두 번째 요청이 처음부터 이루어진 경우보다 더 불합리한 요청이라는 맥락 속에서 이루어질 때 그것에 동의할 가능성이 더 크다 이 기법의 성공은 호해적 사회규범 즉 우리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받는 것을 동일하게 갚아야 한다는 규칙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29-3번 계속 이어집니다 일단 글의 흐름으로 보아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4번입니다 따라서 29-3번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우리의 지원이나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은 훨씬 더 작은 요청을 위해 자신의 처음 요청을 포기함으로써 양보를 한 것처럼 보인다 그 결과 우리는 더 작은 요청에 화답하고 동의해야 한다고 느낀다 29-3번 계속 이어집니다 면전에서 문 닫기 기법이 흔히 응용되는 것은 10대들이 자기 부모에게 큰 요청 다른 도시에서 하는 콘서트에 참석하기를 한 뒤에 허락이 거부되면 그들에게 더 작은 것 지역 콘서트에 참석하기를 요청하는 경우이다 더 큰 요청을 거부한 것은 부모가 그 뒤에 더 작은 요청을 무기날 가능성을 높인다 29-3번 컬처노트입니다 폴인더 도어 테크닉 문간에 발 들여넣기 기법 개문효과란 상대방이 허락을 얻을 수 있는 일종의 설득 기술로써 면전에서 문 닫기 기법과는 달리 처음에 상대방이 거절하지 않을 작은 부탁으로 시작을 합니다 상대방이 이 요구를 수락하면 다음에는 더 큰 부탁을 해도 상대방이 그 부탁을 들어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글 29-3번의 소재는 면전에서 문 닫기 기법입니다 주어진 문장은 상대방의 어떤 행동에 대해 우리는 그 사람의 더 작은 요청에 화답하고 동의해야 한다고 느끼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이 문장 바로 앞에는 그런 기분이 들게 하려고 상대방이 자신의 처음 큰 요청을 양보했던 것처럼 보인다는 내용의 문장이 있어야 하고 바로 뒤에는 그러한 행동이나 기법의 예를 제시하는 문장이 이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4번입니다 따라서 29-3번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됐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한 4의 출석 인증을 완료해주세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헬로우 에브리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원고등학교 영어담당 지도교사 강성호 영어선생입니다 수능특강 영어 오늘의 수업 진도는 제30강 정치, 경제, 사회, 법입니다 30-1번 버케블러리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보세요 30-1번 문제입니다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자본주의는 자본, 즉 사업활동에 의해 축적되거나 그에 사용되는 개인이나 회사의 재산에 의해 지배되는 시장기반의 경제체제로 이해된다 기업가와 그들이 만드는 기관은 기업이 상품, 서비스, 노동자의 임금을 제공하는 데 사용하는 자본을 창출한다 30-1번 계속 이어집니다 자본주의 응호자들은 이 체제가 사회적 자유와 가치 있는 자원을 최대한 배분하여 사회의 모든 사람에게 최상의 경제적 결과를 낸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관점에서는 기업의 유일한 사회적 책임은 합법적으로 창출되는 이윤을 최대화하는 것이다 그러나 지난 수십 년에 걸쳐 이 견해에 대한 상당한 반발이 있었다 30-1번 계속 이어집니다 기업은 법을 따르고 이윤을 창출하는 것을 훨씬 넘어서는 그 이상의 책임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이 견해가 주장하는 바는 사회가 자본주의를 받아들일 때에 경제적 자유가 사회적 재화의 축적과 분배 혹은 직원, 고객, 사회, 그리고 환경에 빚진 여타의 책임이라는 대립하는 개념보다 항상 우선한다는 관점 또한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이 글 30-1의 소재는 자본주의 체제에서의 기업의 책임입니다 자본주의 체제는 모든 사람에게 경제적으로 최상의 결과를 가져다 줌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합법적인 이윤 창출이라는 자본주의 옹호자들의 주장이 있는 반면 기업은 법의 준수와 이윤 창출 그 이상의 사회적 책임이 있다는 내용의 글입니다 따라서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5번 자본주의에 관한 논쟁 기업은 어떤 책임이 있는가 Debate on capitalism What responsibility do business have?입니다 따라서 30-1번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어있습니다 30-2번 보캐블러리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보세요 30-2번 문제입니다 자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위기와 사회 변화의 관계는 호우와 진흙사태의 관계와 다소 비슷하다 비가 진흙사태에 그것의 힘을 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수십 년 동안 쌓인 흙의 무게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비가 할 수 있는 것은 상태를 느슨하게 만들어 변화를 위한 여건을 만드는 것이다 30-2번 계속 이어집니다 영국의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합의는 전쟁의 문제들을 해결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1930년대에 억눌려있던 문제를 다루었고 그것의 지적 요소들은 역사가 1900년대 초반까지 더 거슬러 올라갔다 30-2번 계속 이어집니다 일단 빈칸에는 2번 Be visible already today가 들어갑니다 따라서 30-2번의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어 있습니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1930년대에 미국의 뉴딜 정책은 대공황에 의해 촉발되었지만 그것이 다룬 문제와 그것이 사용한 접근 방식은 수십 년 전 1890년대와 1900년대의 진보 운동과 인민주의 운동에서 나타났다 따라서 만약 2020년에 전세계적인 유행병이 진정 급격한 사회 개선을 가져온다면 그러면 그 개선의 주요 요소들은 오늘날 이미 눈에 보일 것이다 30-2번 컬처노트입니다 People's Party 즉 미국의 인민당이라는 것은 인민당 즉 1887년부터 1908년까지 존재했던 미국의 좌익 정당을 뜻합니다 이 정당의 단원들을 두고 흔히 퍼퓰리스트 인민주의자라고 불렀기 때문에 퍼퓰리스트 정당 즉 인민주의자 정당이라는 이름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농본주의 대중주의 등을 지지했습니다 이 글 30-2번의 소재는 위기와 사회 변화의 관계입니다 위기와 사회 변화의 관계를 호우와 진흙사태의 관계로 비유하며 비 자체가 아닌 수십 년 동안 쌓인 흙의 무게가 진흙사태와 같은 변화를 만들듯이 역사적으로 사회의 변화를 야기하는 요소들은 그 변화 이전에 이미 나타났다는 내용이므로 빈칸에 들어간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2번 Be Visible Already Today입니다 따라서 30-2번의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었습니다 30-3번 보캐블러리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보세요 30-3번 문제입니다 다음 글에서 전체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은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농업사회의 특징은 산업혁명 이전에 그것의 장기적인 성장 패턴에 영향을 미친 한편 작업자족과 토지의조는 수확량을 증가시키려는 의혹을 제안했다 비록 농업생산을 개혁하려는 몇 가지 시도가 있었지만 가용할 수 있는 기술 수준이 낮아 그러한 시도의 효과를 이용할 수 없었다 30-3번 계속 이어집니다 게다가 수요의 비탄력성, 공급의 불안전성, 그리고 가격 격차는 농업기술 재투자에 필요한 자본의 축적을 방해했다 이 모든 요인들이 악순환을 만들어 농업생산은 크게 증가할 수 없었다 30-3번 계속 이어집니다 일단 글 전체의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은 4번입니다 따라서 30-3번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증가하는 세계 인구에게 먹을 것을 제공하기 위해 농업생산을 늘리는 한편 동시에 미래세대를 위한 자원을 보존하는 것은 지속가능한 농법을 추구하게 만들었다 결과적으로 농업사회는 역사적으로 장기간 둔화하는 성장 패턴을 보였다 이 글 30-3번의 소재는 농업사회가 성장 둔화를 보인 이유입니다 농업사회가 농업생산을 개혁하려는 몇 차례의 시도를 했지만 여러가지 제한적 요인으로 인해 역사적으로 장기간 성장이 둔화하였다는 내용의 흐름 사이에 지속가능한 농법을 추구하게 된 계기를 설명한 문장이 들어가 있으므로 글의 전체 의륜과 관계없는 문장은 4번입니다 따라서 30-3번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한 4의 출석 인증을 완료해 주세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헬로우 에브리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원고등학교 영어담당 지도교사 강성호 영어선생입니다 수능특강 영어 오늘의 수업 진도는 제31강 의학 건강 영양 식품입니다 31-1번 보캐블러리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 보세요 31-1번 문제입니다 다음 글에 비추신 부분 중 문맥상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자존심이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분명한데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모두 그렇다 예를 들면 자존감은 일반적으로 정신건강의 주요특징으로 여겨짐으로 그 자체만으로 추구할 가치가 있다 그것은 또한 건강에 좋거나 건강에 좋지 않은 행동을 시도하려는 의도의 원인을 제공함으로써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31-1번 계속 이어집니다 예를 들면 상식적인 수준에서 자신을 존중하고 중시하는 사람은 다른 것이 같은 조건이라면 질병을 막는 행동 방침을 채택함으로써 자신을 돌보려고 할 것이다 31-1번 계속 이어집니다 아마 덜 분명하기는 하겠지만 높은 자존감을 누리는 사람은 부조화를 덜 용인하려 하고 그러한 부조화를 줄이기 위해 예컨대 건강에 좋지 않은 행동을 거부함으로써 이성적인 행동을 할 가능성이 더 크다는 강력한 증거가 있다 31-1번 계속 이어집니다 4번의 오브젝트를 컨펌으로 수정합니다 따라서 31-1번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높은 자존감을 누리는 사람들보다 대인관계에서 오는 압박에 반대하여 순응하여 그러한 사회적 압박이 건강에 좋지 않은 행동으로 귀결될 때의 불행한 결과를 맞이할 가능성이 더 크다 하지만 자유권의 측면에서는 사회적 압박에 경솔하게 굴복하는 것은 무엇이든 건강에 좋지 않은 것으로 여겨질 것이다 이 글 31-1번의 소재는 자존감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자존감은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건강에 좋지 않은 행동을 거부함으로써 부조화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는 데 반해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대인관계의 압박에 순응해서 무분별한 행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더 크다는 내용의 글입니다 따라서 4번의 오브젝트를 컨펌 같은 단말로 바꿔야 합니다 따라서 31-1번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1-2번 보캐블러리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 보세요 31-2번 문제입니다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연구자들은 사춘기에 뇌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알기 위해 노력해오고 있다 지난 10년에 걸친 뇌구조 영상 연구는 뇌구조 발달이 유아기에 끝난다는 믿음에 이의를 제기하며 변화는 성인기 초기 뇌에 일어난다는 것을 밝혔다 31-2번 계속 이어집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러한 연구들은 사춘기의 사고와 행동을 이해하기 위한 생물학적 근거에 대한 통찰을 제공한다 예를 들면 뇌의 복뇌측 시상하핵 전전두엽 피질은 사람이 결정을 내리도록 이끄는데 도움이 되도록 위험과 보상을 평가하는 것을 담당한다 30일 다시 2번 계속 이어집니다 영상 연구는 뇌의 이 부분이 청소년에게 있어서 가장 마지막으로 발달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는데 이것은 성인보다 청소년이 약물 남용과 같은 행동에서 더 큰 위험을 감수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행동 연구들을 뒷받침한다 청소년은 더 무모한 행동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위험과 이득을 평가하는 뇌의 영역이 아직 완전히 발달하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31-2번 계속 이어집니다 일단 빈칸에는 1번 Partially Biological in Nature 따라서 31-2번의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됐습니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사춘기에 전전두엽 피질의 다른 부위의 발달을 조사하는 다른 연구와 함께 이러한 연구 결과는 청소년기와 연관된 즉흥성, 짧은 생각 및 모험을 감수하는 행동이 사실상 부분적으로 생물학적일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 글 31-2번의 소재는 사춘기에 일어나는 뇌의 변화입니다 최근의 연구 결과 위험과 보상을 평가하는 뇌의 영역이 청소년기에 가장 마지막으로 발달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청소년이 무모한 행동을 하는 이유는 이러한 행동을 평가하는 뇌의 영역이 아직 완전히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내용의 글입니다 따라서 빈칸에 들어간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Partially Biological in Nature입니다 따라서 31-2번의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됐습니다 31-3번 보캐블러리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보세요 31-3번 문제입니다 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처방이 필요한 약과 처방전 없이 살 수 있는 약 모두 FDA의 엄격한 통제를 받는데 광고와 라벨의 설명 문구에 대한 명확한 제안과 다울러 제조 과정의 규제 안전과 효능의 입증에 대한 특정 요건이 포함된다 31-3번 계속 이어집니다 C달락입니다 그러한 통제는 소비자와 보건 전문가에게 제품의 질에 대한 확신을 주며 적법한 치료제로 그것을 받아들이는데 기여한다 건강보조식품에서 이러한 특정한 규제적 통제를 면제하는 것은 그것이 적법한 것으로 여겨지는데 영향을 줄 수도 있다 31-3번 계속 이어집니다 비달락입니다 보건 전문가가 건강보조식품에 질이 부족하다고 느낀다면 그리고 그들이 건강보조식품을 널리 행하여지는 의료나 약제 업무 영역을 벗어난다고 간주한다면 그러면 의사와 약사는 소송을 두려워해서 이러한 제품을 자신의 환자에게 추천하는 데 낮은 수준의 확신을 가질 것이다 31-3번 계속 이어집니다 A달락입니다 그러나 의사와 약사는 건강보조식품에 사용해서 자신을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다 2만 9천개가 넘는 건강보조식품이 시장에 나와 있으며 소비자들은 이러한 제품에 폭넓게 접근할 수 있고 이용하고 있다 사실 소비자 설문조사는 미국 소비자의 대략 42%가 보안요법과 대체요법을 이용하고 있고 소비자의 24%는 정기적으로 식물성 건강보조식품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31-3번 컬처노트입니다 오버더 카운터 드럭 처방전 없이 살 수 있는 약이란 일반인이 의사의 처방전 없이 구매할 수 있는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보된 일반 의약품을 말합니다 주로 소화제, 해열제, 비타민, 진통제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으며 일반 약국이나 편의점 등에서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오버더 카운터라는 것은 의사의 처방 없이 팔 수 있는 비상장애라는 뜻이고요 언더더 카운터라는 것은 몰래 밀매되는 비공인애라는 뜻입니다 이 글 31-3번의 소재는 통제 대상에서 벗어난 건강보조식품입니다 약은 FDA의 엄격한 통제 대상이라는 내용에 주어진 글 다음에 Search Control-Z로 시작하며 그러한 통제가 주는 긍정적인 효과를 설명하면서 건강보조식품이 그러한 통제로부터 면제를 받는 것은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용의 C가 이어져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앞에서 설명한 부정적 영향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나오는 B가 이어지고 의사와 약사가 건강보조식품의 사용으로부터 자신을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하는 A가 그 뒤를 잇는 것이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합니다 따라서 31-3번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한 4의 출석인증을 완료해 주세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동영상의 저작권을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